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기업들의 숨은 이야기. 당신이 알고 싶던 바로 그 기업. 기업의 속사정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컴퍼니백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2분 늦었습니다. 몰라. 준비하느라고 세팅 좀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세팅이 좀 늦어진 덕분에 저희가 60분 동안 밀도 있게 보내드리는 이 좋은 콘텐츠를 더욱더 밀도 있게 57분에 압축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마우시죠? 네. 오늘은 되게 민감한 주제인데 민감하지 않게. 그럼요. 이 프로만 가만히 있으면 웬만한 주제는 그냥 민감하지 않는 주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NFT. NFT.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들어봤는데 제가 또 들은 얘기는 이 NFT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대요. 예를 들면 제가 NFT를 붙여서 안승찬 기자한테 뭘 팔았어. 그런데 안승찬 기자는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예를 들면 내가 안승찬한테 팔거나 소개시켜준 덕분에 얘도 또 판 거니까 내가 그 거래에서도 뭘 좀 먹을 수 있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른바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다단계. 그러나 현금 주고 거래하면 둘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받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NFT는 어떤 무슨 이더리움인가? 그 암호화폐에다 결합시켜서 팔면 거래가 될 때마다 나한테 이렇게 딱 올 수 있대요. 로열티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이런 걸 하려면 내가 다단계에 가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 아니라도.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뭐 그런 암호화폐들도 또 함께 뜨고 있다. 그러길래. 뭔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가 한번 모시고. 요즘 뜨겁다는 NFT, 이더리움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왠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분을 저희가 섭외할게요. 코인 여신. 코인 여신. 맞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알고란TV의 고란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알고란TV 알고란 고란입니다. 여기 새로 단장한 곳 왔는데 좋네요. 뭔가 프로의 한기가 정말 느껴집니다. 사실 지난번 그 스튜디오는 프로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기자기했죠. 아기자기. 쏙딱쏙딱한 느낌. 잊어주세요. 저희의 과거에 초라했던 그 스튜디오는. 굉장히 환불했죠. 잊어주시고요. 여기 올 때마다 아 돈이 좋구나. 너무 왔다 갔다 벌어. 돈은 없어서 문제지. 있기만 하면 좋은 거구나. 그럼요. 저는 그동안 돈이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은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렇게도 듣기도 하고 동의도 했는데. 최근부터는 그런 말에 동의 안 하기로 했습니다. 돈은 그냥 있어야 좋은 걸로. 있으면 좋고 많으면 좋고.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돈이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충분히 많으면 그 불행조차도 뛰어넘는다. 그렇죠. 아무튼. 스튜디오에 또 얘기를 하셔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잠깐 흥분했네. 무슨 얘기는 전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되게 좋은 게 앞에 이렇게 댓글창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목이 이더리움 가격이 왜 올랐을까인데. 사실 고개를 갸웃갸웃 하는 게.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두 다 조정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올랐다라고 하면 좀 혼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동안 지난 몇 년간 올랐잖아요. 올랐었나. 지난 몇 년간 왜 올랐냐고. 그게 궁금하다. 어제 그저께는 떨어졌을 수 있지. 최근 들어서 올랐습니다. 물론 꼭 부동산이 신고가에 거래됩니까? 약간 내린가에 거래되기도 하죠.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왜 올랐냐. 그 얘기는 좀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제 뭔가 나왔을 때 딱 이렇게 올라주면 좋은데.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거의 이제 5천 달러까지 막 육박하고 있었다가. 지금 4천 2백 달러 서둘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조정 중입니다. 전부에 맞았고요. 아까 저기 보니까 알고랜드 마이너스 70% 누가 말씀하시던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랜드는 뭐예요 그건? 알고랜드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그 코인이 오늘 업비트에 원화 상장을 했어요. 원화 마켓에. 그런데 이게 원래 원화 마켓에 상장을 하게 되면 순간 펌핑이 오거든요. 펌핑은 뭐예요? 순간 가격이 뛰어요. 가격이 띕니다. 다 알아듣고 계시고 지금 반발하시는 거예요? 코인 시장의 기본은 펌핑과 덤핑입니다. 펌핑은 띄우는 거고 덤핑은 확 내리꽂는 건데요. 알고랜드 가격이 순간적으로 평시 거래되던 가격보다 5배 높게까지 최고가 형성됐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거든요. 만약에 올랐을 때 잡으신 분들은. 무서운 시장이군요. 무서운 시장입니다. 이 말만 들었는데도 참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공부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공부해야죠. 알겠습니다. 공부해야죠. 일단 그래도 제가 안 기자님하고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초부터. NFT라는 것이 뭔지부터. 그러나 또 너무 기초부터 하면 우리는 진도가 못 나가니까 적절한 수업 스팟 있잖아요. 그걸 좀 건드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요. NFT가 대체 불가능 토큰에서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NFT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잠시 화면 보여주세요. NFT란 무엇인가. 이게 지금까지 거래됐던 가장 비싼 NFT 작품이거든요. 비프리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JPG 파일 하나에 약 78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보이시죠? 780억 원짜리예요. 그런데 저거 제가 인터넷 들어와서 그대로 이렇게 캡처 떠서 하면 제 컴퓨터에도 저장할 수 있거든요. 바탕화면에도 가실 수 있고. 맞아요. 디지털이니까. 디지털이니까. 그런데 저기에 NFT. 저건 정품이죠. 정품. 정품 인증서. 우린 가짜고. 여기 까는 건 가짜. 저건 진짜. 저게 78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저것도 말하자면 말이 많지만 진짜 가짜가 똑같은데. NFT가 있고 없고 가짜인데. NFT가 있으면 진짜 퍼스트 에디션. 맞아요. 모나리자. 진품 모나리자다 이거죠. 네. 화면 다시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보면 다 약간 이해가 안 가죠. 왜 그걸 왜? 왜 그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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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잖아요. 이게 결국 NFT라고 하는 건 어떤 것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특히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게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다가 복제를 했을 때 손실률도 제로 그렇기 때문에 원본과 복제보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뭔가 가치를 매기기 힘들어졌는데 NFT가 생기면서 가치를 매길 수가 있게 되어버린 거거든요. 제가 다시 또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아시죠? 아 네? 순간 당황했습니까? 미술 작품. 디샤왕의 샘인데 파운튼. 이 작품이 이게 디샤왕이 만든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갔다간 거죠. 맞아요. 뉴욕시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냥 길 가다가 도기 가게에 들어가서 하나 사서 저기다가 전시한 다음에 사인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작품이 된 거예요. 작품이. 사인을 한 이후로. 네. 그래서 디샤왕의 저 작품을 계기로 해서 과연 이른바 레디 메이드가 미술품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어디에 놓여있냐. 그리고 여기에 작가가 무슨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요. 그게 약간 미술사에서 큰 변화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미술이라고 하면 다시 화면 돌아가시면 미술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근사한 그림들을 떠올렸는데 이제 현대 미술을 점점 넘어오면서 이게 진짜 미술이 맞는지 뭔지 애매한 그런 것까지 오고 마침내는 아예 디샤왕까지 오면서 이미 있었던 기성품들에다가 사인을 했을 뿐인데 그게 미술품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세상이 됐거든요. 이게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거기 가치가 부여가 되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nft라는 디지털에다가 가치를 부여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nft를 가장 잘 설명한 이 설명을 봤는데 화면 띄워주시면 이게 마이크 노버그라츠라고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디지털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그 운용사의 ceo인데 전 골드만삭스 매니저 출신인데 비트코인을 알고서 아예 회사를 나와서 전문 운용사를 차린 거고요.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인터넷이 가치를 세상에 무료로 공유해 줬다면 nft는 가치 있는 것들에 가격을 매겨준다라는 거. 그전에는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없었죠. 특히 다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서 nft가 각각을 받고 있는 건 이른바 메타버스라고 하는 디지털 세상으로 다 넘어오면서 디지털에서는 그야말로 원본과 복제본 이걸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원본에 대한 그 고유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nft다라고 하면서 최근 들어서 그 nft가 뜨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nft만 붙이면 주가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냄새만 풍겨도 지금 올라간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치면 그 회사가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nft가 생기면서 이제 여기다 가격을 매겨서 우리가 팔 수 있게 되겠네라고 이제 넘어오니까 새로운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찍는 이 3프로TV의 이 영상 고란 기자님이 출연해 주신 이 영상 3프로TV 꺼긴 하지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드만 잡아먹었지. 뭐 조회수가 좀 나오면 광고를 주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거를 팔 수 있다고 살 사람만 있으면 네. 이걸 이제 nft화해가지고 파는 거죠. 이 원본을 사겠다. 예를 들면 이 스튜디오에서 첫 번째로 녹화를 했던 방송을 했던 그 첫 번째 그날의 영상을 nft화해서 팔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자 가치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가치를. 이곳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사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람들이 좋아해야 된다. 있을 수 있죠. 왜 똑딱 그렇게 당장하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nft의 성장 핵심은 커뮤니티. 커뮤니티. nft 핵심은 커뮤니티. 지금 nft에 있는 사람들은 다 커뮤니티를 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가 뭐냐.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요. 우리 그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이 오토그래프 ceo가 한 얘기가 심리적 요소가 작용한다라면서 그 밑에서 세 번째 문장을 보면 다른 하나는 커뮤니티의 존재다. 누군가는 커뮤니티에 속하기 위해 nft를 구매한다. 뭐라고 했잖아요. 이 커뮤니티. 그 nft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게 가치가 있어야지. 가격이 매겨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가치는 누가 부여하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돈으로 들어가면 돈이 우리나라의 만 원짜리 지폐가 의미가 있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다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믿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만 원짜리 들고 저기 남아프리카공학 같은 데 가면 제가 만 원짜리 지폐를 내밀어봐야 내가 이게 처음 보는 돈이다. 달러내나 이러겠죠. 그런데 제가 달러를 주면 달러를 받겠죠. 10달러를 주면. 그 이유는 뭐냐. 달러라고 하는 건 기축통화기 때문에 지구라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우주로 가서 화성을 가게 됐다라고 하면 화성에 사람이 없나. 아무튼 어딘가로 갔다고 하면 우주인을 만났을 때는 이 달러가 별로 가치가 없겠죠. 그렇죠. 가치를 매기는 건 그 커뮤니티 안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매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어야 된다. 결국 같은 얘기네요. 이걸 왜 사? 누군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야 사지. 이게 팔리려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팔린다는 얘기네요. 네. 같은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nft 중에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크립토펑크라는 nft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 4, 5, 6 순서대로 비쌉니다. 1번이 제일 비싸요. 왜요? 왜 그렇지? 758만 달러. 1번이 제일 비싸고? 네. 저기 보시면 커런트 로이스트 프라이스 펑크 어벨러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어제 밤에 캡쳤던 건데 87.99 이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것들이 만 개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가 만 개가 있다고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만 개가 있어요. 만 개 얼굴이 있는 거예요? 네. 만 개가 있고 그 가운데 가장 현재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게 36만 달러예요. 싸게. 가장 싸게 거래되는 거. 싸게 거래되는 게 있고. 네. 36만 달러. 그리고 1번이 제일 비싸게 거래가 됐는데 758만 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머리 없는 그림? 저게 뭔데요? 비싸다는 거 시비하지 않겠습니다. 저게 뭔지. 이게 크립토펑크라는 nft거든요. 이게 굉장히 약간 오래된 nft예요. nft계에서는 거의 고인물 수준으로 약간 제일 오래된 거. 이 열풍이 있기 전에 2018년에 벌써 나왔던 거거든요. nft는 코인인데. 아니죠. nft는 토큰이자 토큰. nft 말씀을 드릴게요. nft가 대체 불가능이잖아요. 대체 불가능. 그러니까 뭐랑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서로. 다른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더리움 말씀하셨는데 nft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이 다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발행이 될 때. nft는 이름표로 붙이는 거고. 이거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야. nft는 이름표야. 나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이름표야. 그 이름표를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거래를 하려면 토큰이 필요하다. 그 가상화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토큰이 찍어야죠. 토큰 찍어내야죠. 이름표가 토큰이에요? 그렇죠. 토큰이 코인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있잖아요. 아. 저한테 1비트코인 있는 비트코인이나 우리 이진우 기자님이 갖고 있는 1비트코인이나 다 똑같은 거. 바꿔도 돼. 상관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바꾸면 안 돼. 왜? 이건 고유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코인이네요. 맞아요.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발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된 코인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코인들은 그냥 똑같아요. 100만 개가 발행이 됐어. 그러면 그 100만 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더리움에서 발행되는 코인의 규격은 erc20이라는 규격으로 발행이 됩니다. erc20. 제가 알기로는 이더리움도 코인인데 이더리움에 위에서 발행되는 코인이라는 건 어떤 코인 위에서 발행되는 코인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플랫폼이고요. 그 플랫폼 위에서 쓰이는 코인이 이더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더리움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이더라는 코인인 거고요.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이더리움 플랫폼. 이더리움이 꿈꾸는 건 뭐냐면 월드 컴퓨터예요. 모든 세상에 내가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예요. 탈중앙화된.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더리움은 우리 스마트폰에 o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이더리움 나 하나 있어 그러면 그건 정확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다. 이더라고 써야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erc20이라는 규격으로 발행이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발행할 수도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격이 똑같은 거고 그 이더리움 중에 erc721이라는 규격이 있어요. 그걸로 발행을 하면 하나밖에 발행이 안 되고 이렇게 고유한 특성을 갖는 이걸로 이제 발행이 되는 겁니다. 토큰이. 오케이. 그러면 이해한 거 맞아요? 내가 어떤 디지털 파일이 있어요. 복사하면 100만 개도 만들지. 그러나 유일한 요구 하나를 내가 정해서 nft를 붙이면 돈이 된다 하니 붙이고 싶어. 그럼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발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더라는 코인을 여기다 붙이는 게 그게 nft라는 뜻입니까? 이더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nft가 이제 발행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코인을 어디서 갖다가 붙이면 되는데 그 갖다가 붙인다 할 때 그 갖다가 일단 문방구에서 색종이사 왔어 하면 그 문방구가 이더리움이에요? 이더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이제 발행이 될 수 있거든요. 갖고 와서 붙였어. 그럼 내가 이거 발행을 해서 내가 갖고 갈 수 있어요. 대신에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내가 발행하는데 일종의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 수수료를 주는 비용이 가스비로 나갑니다. 그걸 이제 이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코리니를 위한 물론 물론 다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당연히 당연한 얘기지. 그걸 이해 못 해? 그거도 붙기 쉬운데 무슨 여기서 모두 설명을 해. 나는 오늘 잠깐만 죄송합니다. 엄청 어렵게 설명하나? 죄송합니다. 저도 기초만 잡으면 여러분들 이해하는 걸 저도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머리 나쁘지 않아요.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파일에다가 nft를 붙여야 하는데 nft는 토큰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토큰. 토큰화하는 거죠. 그냥 토큰이라고 하면 안 돼요? 토큰이 코인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네. 토큰 같은 거예요. 코인은 이제 메인넷이 있는 걸 코인이라고 하고요. 그냥 코인이라고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nft라는 걸 만들잖아요. 이름 붙여요. 저 아까 전에 이상한 머리 없는 아저씨. nft를 붙여요. 이거 오리지널리티야? 그런데 이건 사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사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이제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는데 그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으로 nft를 만들어서 그게 거래가 된다고 하면 그 거래가 되는 게 실제로 이더가 거래가 되는 건지 네. 이더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더를 주고받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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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 이더가 붙어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뭐야. 왜 너 당신만 이해하고 말아. 잠깐만. 화면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데프레이더라는 사이트인데요. 그 이제 nft가 거래되고 있는 마켓을 이제 순서대로 쫙 보여준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픈씨라고 여기가 제일 커요. 보시면 이더하고 폴리곤이 있는데 폴리곤이라는 플랫폼이 최근에 붙었어요. 그런데 그 기존까지는 다 이더에서만 이제 발행이 됐었고요. 붙었다 뭐건 위에 이런 게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더라는 뭐가 붙어? 이 기존의 플랫폼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보니까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이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이 이 우리 왜 스마트폰 오픈 맞아요. 맞아요. 그냥 os로 이었어요. os처럼 다 누구나 공개돼 있어요. 기술이. 누구나 그걸 보고 오픈소스예요. 이렇게 조금만 응용하면 거기서 만들 수가 있어. 이더리움 같은 걸로. 이더 같은 걸로. 아니가? 고란 기자님 표정받아. 당신은 손린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os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이게 openc인데 이건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구글에서만 구글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거래가 될 수 있었는데 최근에 폴리곤이라는 새로운 ios 같은 게 붙어가지고 이제 애플 아이폰에서도 되고 이제 이더리움에서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플랫폼을 보면 1등이 오픈시 이더고요. 2등도 엑시 인피니티 이더 3등이 왁스라고 하는 또 다른 플랫폼이거든요. 저거 다 플랫폼이다. 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면 거래소입니까? 코인입니까? 거래소입니까? 기술이지. 기술. 기술? 기술 아니야? 플랫폼. 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코인은 알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코인을 딱 붙이니까 얘가 유일한 작품이 된다. 그러니 이걸 보고 아 넌 유일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짜 아니야 라는 의심 없이 거래한다. 진품이라는 도장까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붙이려면 nft용 코인이 있어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던 것들은 붙일 거 아니겠어요? nft로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일한 코인으로. 이건 어디 사다 붙이냐고. 예를 들면 도장을 찍으려면 도장이 어디가 있냐는 거고 여기에 우표 하나 붙여야 되려면 그 우표 어디 가서 사냐는 거예요. 여기다 nft를 붙인다면 그 nft는 어디 가서 붙이죠? 예를 들면 제가 제 사진에 제 사진을 nft화 하려면 거기다 일종의 메타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메타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사진을 이렇게 갖고 가서 제 거를 nft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그 플랫폼에서 발행을 할 때는 이더리움을 쓴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가스비를 내야 되거든요. 수수료 같은 개념으로. 그런데 그 수수료가 이더리움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더가 너무 비싸고 약간 느리니까 우리는 싸고 빠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대표적인 게 솔라나라는 플랫폼인 거고요. 그러면 코인은 누구나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전 세상 이 사장님께 수백 개 수천 개 코인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 어떤 코인을 하나 붙이면 이거는 유일한 코인이 아니니까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제 사진을 nft화해서 팔려면 내 사진에다가 nft를 붙여야 되는데 그 nft는 코인이다. 코인이거나 설명해 주셨듯이 토큰인데 이거 어디 가면 살 수 있거나 하냐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플랫폼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에 가서 발행을 하거나 이더리움에 가서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저기 솔라나라는 플랫폼에 가서 발행을 하거나 이렇게 파는 데가 많네요. 파는 데라기보다는 발행하는데 만들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데 nft를 만들 수 있는데 nft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사이트에 가서 예를 들면 이 그림을 올리고 도장에서 도장 파는 집 코인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는군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맞아요. 공짜가 아니라 뭘 내야 된다. 가스비를 내야 돼요. 내 도장 인감 찍어서 하면 이거 진짜 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인감 어디서 파냐 이 질문인데 이거 이더리움이라는 도장집도 있고 다른 도장집도 있고 다른 도장집도 있는데 이더리움 도장은 좀 비싸다. 알겠어요. 굳이 왜 비싼 도장을 찍어요 어차피 찌르면 유일한 거니까 싼 남박 도장 갖다 찍지 커뮤니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제일 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더리움 기반의 nft를 많이들 사고 많이들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도 수수료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수수료가 비싸지면서 무슨 약간 이미지가 심어졌냐면 약간 명품? 고급 이미지가 심어졌어요. 보시면 오픈시도 이더고요. 엑시 인피니티드 이더 왁스 이더 여기 아까 크리프터 펑크도 이더고요. 이더 기반 그다음에 솔라나 여기는 플로우 이더 이더 솔라나 이더 뭐 이렇게 거래량이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오픈시가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더 기반 이더 기반의 이더를 내면 도장을 찍어주는 곳입니까? 오픈시는 도장을 파주는 곳입니까? 이더 기반의 이더 기반의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그런데 제가 여기다 오픈시에다가 만약에 제 거를 nft를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더 기반으로 해서 nft화를 해야지 여기 마켓에서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시에 올리려고 하면 이제 이더 기반의 nft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도장을 찍어야 유일하게 되고 도장의 이름은 nft고 그 도장을 파주는 곳은 이더라는 도장집도 있고 솔라나라는 도장집도 있고 도장집 많아요? 네. 많겠죠 당연히. 네. 많아요. 많은데 대체로 그러나 이더라는 도장집에서 도장파서 붙은 nft는 압도적으로 많죠. 이더를 기반으로 한 도장만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다른 도장집에서 판 도장은 안 받아주니 이더라는 도장집에서 판 nft 도장을 찍어야 여기저기서 거래할 수 있는데 그 거래소가 조금 전에 보여주신 쭉 그리스트다. 맞아요. 처음으로 이해한 것 같아. 거봐. 나도 설명 좀 알잖아. 맞죠? 와. 아니 그러면 다음 질문. 그거 거기까지 저도 알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더리움이 실제로 가격이 오른 것하고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nft가 많이 나온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 nft의 시장의 활성화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설명하려면 이더보다는 솔라나라는 코인을 예로 드는 게 더 맞거든요. 그런데 이더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여기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발행을 할 때마다 거래를 할 때마다 가스비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가스를 이더를 이제 가스비는 도장 파는 값이에요. 그렇죠? 태웁니다. 소각시켜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 공급이 줄어든. 자사주 소각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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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러니까 이 가스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럼? 가스를 사야 도장 파는 값을 주죠? 네네네. 그 가스는 어디서 삽니까? 지금 도장 파는 값은? 가스는 팔아요? 내가 이더를 들고 있어야죠. 들고 있어야지 수수료로 나갈 때 내 지갑에서 이더가 지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더를 어디서 구해올래? 그러면 그냥 거래소에서 사야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 이더라는 도장, 이더리움이라는 도장집에서는 이더만 받는구나. 그걸 받아야 이더리움 도장집에서 판 NFT만 거래되는 그 거래소에 가서 상품 노릇을 할 수 있고. 아, 그런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내가 사진이 있으면 내 걸 팔려면 나도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지만 이더라는 도장, 이더리움이라는 도장집에서 도장 받을 거고 그래야 여기저기 가서 상장할 수 있다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더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더 값은 계속 오르겠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게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NFT 시장이 너무 커지면서 NFT 발행 거래가 나오면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이제 발행되는 이더를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이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지금 최근 들어서 한 며칠간은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많아가지고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화폐가 되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값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값이 올라가죠? 이더의 값이 올라가죠? 너도 나도 도장 팔려고 할 테니까요. 그럼 이더는 계속 발행됩니까? 어딘가에서? 네. 계속 발행돼요. 발행은 계속된다. 네. 발행은 계속됩니다. 발행은 계속되는데 무한대로 비트코인처럼 2,100만 개만 하고 끝이에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투자를 되게 꺼려하셨던 분들이 우려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야 이더리움은 무한대로 찍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하니 비트코인은 딱 2,100만 개만 되잖아 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eip 1559라고 해서 9월 달에 런던 하드포크가 있었어요. 이더리움이 아까 제가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플랫폼은 뭐든가 소프트웨어 일종이니까 매번 개선이 이루어지잖아요. 런던 하드포크도 일종의 개선이라고 보면 이더리움 플랫폼의 성능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그 좋아지는 개선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가스비를 채굴자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그냥 전체 우리 발행하는 이더를 태워버리는데 쓰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난 9월에 eip 1559가 통과된 이후에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태워지는 이도가 점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9월 며칠날 됐었는데 이후에 지금까지 소각된 이더리움이 한 90만 개 정도 된대요. 누적으로. 거래가 많아진다는 건 도장집이든 어디든 이더를 사고 팔고 하면서 화폐를 많이 쓴다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그 화폐를 없애고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더. 그렇죠. 발행량이 이더는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 nft 때문에 생긴 가스비로 이더리움 한쪽에서는 계속 줄이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난 속도가 줄어들거나 그렇다는 뜻이네요. 계속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그냥 평시였으면 한 3%, 4% 됐는데 아까 말한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1%로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심지어 디플레이션까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더리움이 더 투자할 만하다 라고 이제 입장을 바꾸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nft 생태계는 이더라고 하는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아마 세상에는 많은 돈이 있지만 달러가 제일 흔하고 달러로 들고 가고 거래하는 곳이 많듯이 이더라고 하는 거래 이더가 달러고 이더리움이 아마 미국 같은데 비유하자면 그런데 아 좀 쉽게 아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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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돈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드는 건 그때그때 그렇다면 그걸 누가 정합니까 지금 이더라는 걸 몇 개를 발행하지 라고 고민하고 줄이지 말지 이게 다 혹은 내가 도장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더를 주면 그 사람은 그 이더를 받아서 거래소에 팔고 돈 받고 하는 그분들 그게 없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이게 블록체인의 아름다운 점인데 배우 저정자들이 있을 거예요. 타율 중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설정하기로 하자. 그래서 하자는 건 누가 해요. 코인을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돈이 프로그래밍 돼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거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누가 정하자 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토시가 만들어놓고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쥐들끼리 돌아가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재단이 있고 프로그래밍이 돼서 발행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뭔가 소프트웨어 개선한다. 아까 말씀드린 하드포크 같은 거 할 때요. 이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투표를 합니다. 일종의. 이더리움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거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능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 투표에 붙이는 놈들은 누구입니까? 그럼 개발자들. 개발자들 다. 이더리움 개발자들. 네.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단이 있다 보니까 그 재단이 좀 영향력이 세긴 하죠. 있죠. 있어요. 있겠지. 그게 없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 러시아 친구 부테린 그 친구 뭐 이더리움 할 때마다 자기가 오너인 것처럼 하던데 그 친구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오너는 아니에요. 그냥 이더리움을 개발한 곳인데 회사인데 여기가 이더리움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어쨌든 만들었던 곳이다 보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더리움 개발을 한 개발 회사. 그래. 거기와. 최소한 거기서 회의를 주최한다. 비탈리기 좀 힘을 좀 많이 쓰죠. 그러면 알겠어요. 어떤 거래소에서 지금 나는 내가 만든 내 이진우 사진 파일을 100일 사진이라고 칩시다. NFT를 붙여서 팔고 싶어. 뭐 팔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거를 이더리움 도장집도 있고 뭐 A 도장집, B 도장집에서 다양하게 있는데 이더리움 도장 받은 곳은 이더리움 도장만 거래하는 곳으로 가고 이게 사람들은 도장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진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사진의 디지털 버전. 그렇죠. 그런데 도장을 뭘 찍으느냐에 따라서 그 도장 거래되는 것만 가면 이상하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명찰을 붙여야 뭘 거래할 수 있는데 중고나라에서 받은 명찰은 중고나라에서만 팔지 말고 당근에서도 팔죠. 어차피 내가 팔려는 건 이건데 즉 어딘가에서 다 와라 다 와라 여기서 거래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생기지 않을까요? 생기거나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있을 수 있는데 아마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오픈시가 제일 규모가 큰데 이더리움이 제가 아까 거래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스 이더가 많이 태워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최근에 폴리곤이라고 하는 수수료가 싼 다른 체인을 붙인 거거든요. 이더 기성품 아니다. 이것도 거래할 수 있게끔 거래할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이더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일종의 구축효과처럼 이더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nft로. 그러면 다른 게 신규가 나와서 신규 플랫폼이 나와서 그거를 역전하거나 우리는 더 싸게 해주는 게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수수료 문제 때문에 나왔던 게 화면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솔라나트라고 하는 곳 있죠? 다섯 번째 5번 솔라나 기반인데 솔라나는 저도 해봤거든요. 수수료 거의 안 나가요. 솔라나라는 곳은 nft가 붙어있는 디지털 파일들이 거래되는 시장입니까? 솔라나트라는 곳이 시장인 거고 솔라나라는 플랫폼 이더리움하고 똑같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솔라나라는 도장집에서 가려는 도장이 거래되는 시장이 솔라나트인데 저기는 이더리움 도장 받은 애들은 못 와요? 네. 솔라나 도장 받은 애들이 오는데 솔라나 도장의 특징은 뭐냐면 솔라나 도장 빠르고 싸다. 그래서 저도 약간 발행을 해봤는데요. 발행을 할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대충 한 몇십만 원 나가요. 발행할 때 그렇게 많이 나가요? 도장 찍을 때? 네. 그런데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수가 안 나갔던 것 같은데 하기야 뭐 내가 내 도장 내 값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솔라나라는 시장이 좀 커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이더리움의 아성을 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쓰는 사람이 많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커뮤니티 말씀 드리잖아요. 아까 말한 크립토펑크도 보시면 커뮤니티가 크기 때문에 이게 크립토펑크라는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시면 이거를 이제 가장 비싼 거예요. 이게 만 개 정도 있는데 난 저건 진짜 웃긴 것 같아. 저 파일이 거래된다는 거죠? 저 녀석 저게 만 개가 있는데 그 만 개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만 개 중에 외계인은 아홉 개가 있거든요. 그 아홉 개 외계인 종족 중에 하나예요. 아 외계인이에요? 제 외계인. 그리고 그 다음에 그 333가지 특성 중에 한 가지 속성을 갖고 있고 헤드밴드 머리에다 한 밴드는 406개의 펑크만 헤어밴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굉장히 희귀한 거다. 아하 그래서 비싸다. 네. 그래서 비싸다. 외계인이고 희귀한 밴드라고 네. 맞아요. 아니면 그거야 그거야 뭐 어떤 스토리도 가능해요. 오케이. 받아들여기로 했어. 정신을 안 하기로 했어. 그래서 넘어가면 크립토펑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주소가 딱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게 어카운트가 지갑 주소고 넘버원드가 몇 개나 들고 있냐 라스트 액티브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제가 몇 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가격 부담이 크게 가격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초기 이더리움 투자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부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 거 보니까 지금 전부 갖고 있는 크립토펑크가 410개예요. 토탈 펑크 온득. 410개인데 아까 그 얼굴 사진을 410개 갖고 있다고요? 410명. 그건 비스무리한 거. 비스무리한 거. 그것들 410개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이 토탈 어마운트 스펜드 바잉 펑크라고 해가지고 펑크를 사는데 지금 얼마를 썼냐 그리고 얼마를 팔아서 얻었냐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주소로 들어가면 이 사람 지갑에 이게 지갑 이더 스캔이라는 지갑을 스캔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들어가보면 이 사람 지갑에 지금 현재 101개의 이더가 있습니다. 이 사람 지갑은. 101개 종목이 있는 거네요? 아니. 101개의 이더. 이더가 있는 거고. 크립토펑크는 410개가 있고 이더리움은 101개가 있고. 도장 팔 때 쓸 수 있는 돈. 네. 맞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립토펑크를 지금 현재 215개를 들고 있는데 이 사람 도장을 추적해 봤더니 230개의 이더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 지갑만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지갑도 또 있죠.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 있다? 맞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에 코인에 투자했던 이더리움에 투자했던 이른바 코인 부자들이 이 커뮤니티 속에서 이거 하나쯤 들고 있어야지 인정받는 거지. 아 쟤. 그거 좀 있다. 돈 받는 놈들이 교육사고 하는 건 똑같네. 이거 막 플렉스에요. 플렉스. 진짜 플렉스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최근에는 트위터가 최근에 뭘 하기로 했냐면 트위터가 트위터가 이런 NFT를 프로필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넣어준다라고 했거든요. 나 이거 갖고 있는 애야? 맞아요. 그래서 이미 이거를 그냥 그린발로 해가지고 자기 사진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아 쟤는 쟤는 인싸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제 페이스북에 아까 전에 외계인 밴드 그거 그냥 복사해가지고 넣으면 짝퉁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이걸 이제 트위터가 정품 NFT를 자기 프로필에 넣을 수 있도록 기능을 붙인다라고 하니까 이건 진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진짜 짝퉁 행사를 못하는 거니까. 이야 진짜 재밌네. 플렉스에요. 진짜 플렉스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사람들 보면 지갑에 이더가 아까 그냥 이 크립토펑크 이 지갑에만 200개가 있잖아요. 다른 지갑에는 지금 몇만 개씩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사가지고 플렉스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선 이거 사는 게 비싼 게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이제 요즘 명품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명품 좋아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명품을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NFT라는. 오케이. 명품이 그 유용성이 뭐 천만 원씩 안 가니까 알겠어요. 그거는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 알아주는 맛이 있잖아요. 이거 페이스북에 자랑한대잖아요. 네. 자랑합니다. 트위터에다 자랑합니다. 다 말이 되네. 네. 그래서 이제 NFT가 아까 제가 명품하고도 어울리는 게 모건 스탠리가 약간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명품 NFT 시장이 약 70조 원 규모로 커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에서는 자기 아바타로 뭔가를 자기를 정체성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품을 들고 다니니까 내 아바타가 구찌백 들고 다니고 이렇게 실제로 그 로블록스에서 구찌백이 400 얼마에 팔려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45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팔려서 이제 이 부분을 안한다고 했는데 딱 한 번만 해봅시다. 네. 100억을 현금화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강남아파트도 한 세째 살고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거를 야 나 다음에 이거를 100억에 사줄 사람이 있을 거 없으면 불안할 거 같은데 그걸 덥석 사겠죠? 그래서 사실 이 NFT가 아까 말한 대로 가치라고 하는 게 진짜 그 커뮤니티에서 부여하는 거고 사실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립토펑크 가 천억인가에 팔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 최대 거래다라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자전거래였어요. 자기가 가격을 올린 거예요. 자기가 가격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 크립토 라바랩스라는 곳에서 야 그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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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 거래는 이제 없던 걸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NFT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쁜 일에 쓸 수도 있어요. 자전거래 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제가 증여의 수단으로 NFT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 NFT 도장 찍은 그림 파일들이 거래되는 그 시장 마켓플레이스들이 특정한 도장집에서 받은 도장만 거래시키는 이유가 그 마켓플레이스와 도장집이 서로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 그게 그게 자꾸 뭐랄까 탈중앙화의 관점과 어긋나는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뭐가 연결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오픈시라고 하는 프로젝트 팀이 우리는 이더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그냥 만든 거지 그 이더림 재단에 있는 누구와 연관 와야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짐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마켓플레이스라면 그 어떤 도장집에서 받은 도장 nft도 nft이기만 하다면 다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하면 많은 놈들이 오고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 시스템이라는 게 컴퓨터 한 개에 하면 되지 그거 뭐 그게 약간 복잡한가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라면 항상 오픈하는 게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오픈할 것 같은데 저 도장집에서 도장 받아온 것만 거래하게 할게요 라고 하면 이거 도장집이 만든 시장이지 도장집이 탈 중앙이기 때문에 누가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아무튼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모든 프로젝트가 누가 먼저 아는 사이니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안 모르겠어요 나 하여튼 다 받을게 받아야 마켓플레이스가 되는데 기술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래서 이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발행하는 것도 그래서 한번 발행할 때도 후덜덜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사봤거든요 어떤 걸요 자 그래서 터면 좀 보여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루나라는 코인을 들고 있어서 여기가 테라루나 이 거거든요 거기 기반에 마켓플레이스 랜덤어스 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가운데 여기도 이제 크립토펑크를 약간 볶아가지고 갤럭틱펑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약간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 뒤에 이제 날개가 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첫 번째 거 얘는 지금 현재 355 루나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1 루나가 약 40달러 정도 하니까 곱하기 하면 대충 나오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게 가장 낮은 가격이 지금 현재 뭐냐면 가장 낮게 나온 얘가 제일 싸게 나왔는데 24.9 루나에 나왔어요 24.25 곱하기 대충 한 40달러 하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무슨 기반으로 이거는 이제 테라라는 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행이 되고 거래가 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되는 거고요 테라다는 도작집 네네네 제가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산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이게 샀어요? 네 자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비쌀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야 오른쪽에 저 복잡한 게 좀 비쌀 것 같은데요 왠지 원숭이 그림 있는 거 품은 제일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일 비쌌던 것들을 유추하자면 저렇게 품 많이 드는 건 품 많이 드는 건 안 비싸 오히려 제일 쌀까요? 제일 밑에 있는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볼까요? 시카고 브루스 티셔츠 입고 있는 애 걔가 제일 비싸다? 네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가치를 모르겠네요 맞아요 저도 사실 왜 사는지 모르고 사요 뭐가 제일 비싸요? 뭐가 제일 비싸요? 이게 처음에 이제 발행 민팅을 할 때 왜 사는지 모르고 사요 처음에 민팅을 할 때 싸게 발행을 해요 일종의 IPO 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공모주 청약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발행할 때는 싸게 발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싸게 발행하니까 일단 삽니다 샀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성공한 거는 갤럭틱 펑크 얘 얘가 3루나인가 발행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25루나 30루나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얘는 희귀도가 얘가 한 만 개 중에 한 1500등 정도 한다면 얘가 한 4000등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싸고요 그다음에 얘가 제일 망이에요 어딨냐 어디요? 여기 모자 쓴 아저씨 모자 쓴 아저씨 저도 약간 무지성으로 약간 처음에 IPO 공모주택할 때 그때 이제 들어가면 그냥 찾는데 들어가면 이제 비싸게 팔 수 있겠거니? 라고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발행 가격보다 더 낮게 그래야 되고 있어서 망했습니다 저건 망한 거고? 저건 망했어요 보기에도 뭐 좀 없어 보이는 느낌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저게 제일 비싼 거라고 하면 그렇게 말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 커뮤니티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있는 거지 사실 그 가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지 진짜 모르겠네요 중학교 1학년이 된 저의 딸에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따님에게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 NFT가 보이는 거와 똑같이 보였겠네요 왜 저거는 더 비싸라고 하는데 근데 되게 미술품 경매하고 비슷해요 설명이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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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 미술시장이 왜 콜렉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싹 해가지고 뭔가 될성 부른 약간 초창기 작가들 가지고 키우잖아요 누구를 좀 될 것 같다 이러면서 그 누구의 콜렉터가 발견해 주기까지는 그 사람의 작품이 그렇게 비싸게 거래가 안 되잖아요 제가 패기 구겐하임인가 그 구겐하임 미술관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 유럽에서 발굴하면 그 다음부터 그 작가들 작품을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는 이런 현상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를 약간 주도하는 이른바 인싸들이 있고 이 인싸들이 약간 야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제 좀 찍어주면 그게 갑자기 약간 좀 가치가 불어나고 하는 식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네요 아니 그리고 제가 갑자기 듣다 생각난 건데 요즘 왜 리셀러라고 해서 신발 있잖아요 스니커즈 스니커즈를 무슨 좀 특이한 한정판이 나왔다 그러면 그 맘 몇백만 원에도 거래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 되게 젊은 새들의 문화하고 잘 맞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한정판을 콜렉트하고 모으고 그걸 비싼 가격에 또 팔고 하는 그런 게 사실 NFT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이거는 슈퍼레어라는 곳인데 여기는 파인아트 NFT를 취급하는 곳이에요 딱 봐도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공을 좀 들인 느낌이죠 이건 뭔가 공을 들인 느낌 이게 보면 여기 삼성이 투자였다 그래서 약간 화제를 모았는데 보시면 아시죠 여기 보시면 약간 뭔가 느낌이 아까 거기 봤던 것보다는 뭔가 좀 퀄리티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진짜 미술가들인데 디지털 아트를 하는 사람들 작품을 NFT화해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영상 비슷하게 만들어서 3D로 만들고요 이게 작가마다 자기 다 이름 걸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저걸 사면 파일이 와요 네 컴퓨터 바탕화면에 끌 수도 있고 자기 지갑에 들어와요 출력해서 그림처럼 걸어놓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보시면 여기 가격이 표시가 되는 게 이더 있고요 이더에 해당하는 달러 가격이 표시가 된 거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른바 파인아트 시장을 거래할 수 있는 NFT 시장 저거 NFT 안 붙어있는 거는 어디 가면 사거나 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거 여기서 캡처 뜨세요 복사 복사 캡처 뜨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냥 캡처 뜨세요 회상도가 다르겠지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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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유용하다 되게 안 붙어있는 건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 이른바 이제 미술가들이 기존에는 약간 판매할 수 있는 루트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 NFT가 되면서 이 미술가들한테 그야말로 시장이 열렸어요 이게 국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으로도 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가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NFT 마켓을 열어가지고 국내에 있는 작가들 작품을 NFT화해서 몇 차례 팔았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경매가 끝났어요 클레이튼 클레이튼이 클레이튼이 아까 그 이더라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네네 맞아요 클레이튼이라는 새로운 도장집 아하 왜 이더 도장 그냥 갖다 찍지 왜 이더 도장이 약간 비싸기도 하고요 클레이 자기 프로젝트 해보고 싶죠 그렇죠 클레이튼은 카카오에서 만든 코인이죠 그 클레이튼을 도장 받은 친구들끼리 거래되는 것도 카카오에서 만들었죠 그 마켓플레이스도 그러니까 그라운드엑스가 만들었죠 그렇죠 자기가 코인 만들고 자기가 거래소 만들죠 그 봐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야 비즈니스가 맞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비즈니스가 맞아 아 네네 아 네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야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하나만 더 방금 예를 들면 아트로 영상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는 NFT 원본이고 하나는 복사한 거예요 근데 보이는 건 딱 보이기에도 달라요 NFT는 NFT라고 써 있어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보이는 차이가 없죠 똑같아요 고마워요 이런 질문을 해줘서 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화면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냥 보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보고 구별해요 이거는 또 다른 NFT인데 탑샷이라고 NBA NBA 사무국하고 이제 서로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플로우라는 프로젝트가 이 선수들의 약간 이런 명장면 있잖아요 이거를 NFT화해서 팝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파일 안에 들어가봐야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그 원본에는 딱지가 붙어있는 거니까 54분이니까 마지막 질문만 하나 할게요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내가 보기에 고란 기자님이 그래도 저는 쉽게 설명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건 참고 설명해주는 게 정말 필요한 영역이에요 오늘 보니까 고란 기자님이 몇 번 한숨 쉬려고 했어요 진짜 인내심이 있으시네요 너무 좋아 아니 이게 이해하고 싶으시면 한번 사보세요 그럼 이해가 바로 됩니다 사보시면 이해가 바로 돼요 저는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하나만 방금 전에 조던이 농구하는 저거 인터넷에 가면 엄청 많아요 있어요 엄청 많아요 있어요 있죠 그 엄청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내가 갖고 와 누구 건지 모르잖아 어차피 공개니까 갖고 와서 내가 이더라는 도장집에서 붙이든 클레이튼 도장을 붙이든 그거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 갖고 와서 내가 팔아 그럼 누가 집이 그걸 걸죠 이거 약간 만약에 NBA 영상을 갖고 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NBA 사무국에서 문제를 삼죠 그럼 NBA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 농구장에서 누군가가 재밌게 하는 걸 내가 찍거나 누가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놔 그건 할 수 없죠 알 수 없죠 만약에 그 찍힌 사람이 초상권이나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걸 문제 제기할 곳은 없죠 최근에 약간 재밌었던 게 뭐냐면 공개된 뭔가를 공개된 뭔가를 예를 들면 정선의 무슨 그림을 내가 디지털 파일로 찍을 수 있죠 그게 지금 가장 약간 NFT에서 애매한 부분인데 NFT가 유일무이하다 대체불가능이다는 있지만 이게 저작권 보호가 되진 않아요 법적으로 아직까지 법적으로 뭔가 제도가 붙여서 그 장 찍는 게 임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선 그림이었나 무슨 그림을 NFT화해서 팔았는데 그게 갖고 있는 재단 쪽하고 얘기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마켓에서 내리고 왔던 소동이 있었고요 최근에 벌어졌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구야 저수지에게들 갑자기 타란티노 타란티노가 자기 작품을 저수지에게들인구나 그 작품을 만든 초반 5분 5분 오프닝 영상을 NFT화해서 자기 커멘터리하고 넣어가지고 팔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라맥스가 야 그거 판권 우리한테 있잖아 영화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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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하면 안 되지 하면서 타란티노랑 지금 소송이 붙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 문제가 애매한 거예요 타란티노는 이게 영화에 들어간 영상이 아니라 찍으면서 나왔던 프티즈를 가지고 내가 만든 거니까 이건 내 거다라는 거고 미라맥스는 영화를 만들면서 나왔던 거니까 다 우리 거지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겠네 이런 게 나올 줄 모르고 계약을 대강했네 그렇죠 정선의 금강전도를 스캔해서 제가 팔면 누구한테 혼납니까 그 정선의 금강전도를 들고 있는 미술관이나 아니면 그걸 보유하고 있는 재단에서 문제를 삼겠죠 삼으면 전 뭘 주면 됩니까 예를 들면 저는 잃을 거 없는 사람인데 만들어서 팔았어요 누군가 샀겠지 아 그걸 팔았으면 아마 그래서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뭔가 무슨 법의 처벌을 받으실 거고요 산 사람은 어떻게 됐냐 어쩔 수 없어요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랑 똑같은 거는 어 그러면 정선의 금강전도를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NFT 만들어 팔았어요 이더 기반으로 했다고 치죠 그럼 제가 똑같은 거 복사해서 클레이튼 그 도장 받아서 클레이튼에서 팔아요 그럼 사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사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마켓플레이스 있잖아요 그곳의 경쟁력이 최종적으로는 얼마나 이렇게 사기품을 걸러내느냐 그리고 거래를 보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직은 그 걸러내는 건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 명성에 따라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오픈시에 갔더니 사기품이 너무 많더라 사봤더니 다 사기더라라고 하면 거기 거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소가 그걸 되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해 좀 됐죠 네 오늘 진짜 지금까지 NFT에 대한 설명들 중에 제일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마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고란 대표님의 인내심 때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중간에 몇 번 마우스 던지고 싶었을 거야 진짜 해보세요 한번 진짜 던지고 싶었을 거야 해보시면 아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랑 처음 배울 때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다음번 질문은 수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이제 기초편 저희랑 안 합니다 기초로 많이 다졌던 것 같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이런 거랍니다 라는 걸 저희가 자연스럽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다 아는데 연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좀 해 네 그런 걸로 하시죠 고맙습니다 고란 기자가 네 감사합니다 자 퇴근길 라이브 바로 좀 이어질 거니까요 퇴근길 라이브 할 때 필요하시면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식사도 하고 오시고 7시 30분에 이어지는 백브리핑 네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기업들의 숨은 이야기 당신이 알고 싶던 바로 그 기업 기업의 속사정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깊이 높습니다 기업이 있는 대화 3프로 TV 저녁 라이브 11월 1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선협 센터장입니다 네 우리 이선협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목요일 수능이 있었던 목요일 저녁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또 최근에 강도 높은 다이어트로 날씬한 모습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많이 달라졌죠 네 아주 턱선도 날카로워지고 최고의 다이어트는 마음고생입니다 네 마음고생이 최근에 심하셨던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선협 센터장님과 함께 저녁 라이브에서는요 먼저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 또 쌍글라스 형제죠 선글라스로 요즘 또 인기몰을 하고 계신 우리 김타기사 네 오늘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선글라스의 매력을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얼른 듣고 하세요 바로 박재영 차장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다 전세계 혁신기업들 난 미래를 준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니까 ETF로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ETF에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서 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똑같은 투자라도 투자 자금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따라가지고 손실이 나는 투자를 수익으로 나는 투자도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경인입니다 원래 제 직업은 회계사고요 2년이 돼가지고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넘게 재무제표나 투자랑 관련된 강의도 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제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책을 한 건 새로 또 내게 됐는데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을 이번에 쓰게 되어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내한테 가르치게 해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춘 책인데요 실제 투자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어간다면 재산을 늘리거나 어떤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과의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시죠 네 사경인 회계사의 친절한 투자과의 아주 친절한 문체로 쓰여 있으니까요 한번 대화체로 쓰여있는 아주 쉬운 책입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재무제표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 오늘 우리 시장은 어땠는지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러면 시간을 1시간 늦게 시작해서 1시간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4시 반까지 4시 반에 맞췄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지겨웠죠 1시간 더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신체 리듬이 딱 거기에 맞춰져 있어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니까 10시에 시작해서 오늘 4시 반에 끝난 우리 장 전체적인 성적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오늘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요 저는 나름 선방했다 미국 하락한 거에 비해서도 조금 덜 하락한 것 같고 오늘 중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 시장은 좀 덜 떨어졌고 나름 선방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일단은 지수는 코스피가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더 많이 떨어졌다가 낙폭을 좀 줄였다가 장 막판에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 그냥 확 쏘면서 매도를 하면서 2,547포인트 15포인트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플러스가 잠깐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지키진 못했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5포인트 그래서 1032포인트 요새 NFT다 2차전지다 이런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오늘 1포인트 올랐는데도 하락 종목은 더 많았어요 그래서 4종목은 좀 안 올랐을 수도 있는 약간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지수는 조금 올랐지만 4종목은 떨어졌을 확률은 더 높은 하락 종목이 더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시장이었고요 오늘 수급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개인만 좀 샀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00억 팔았고 기관이 1900억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1200억 정도 팔았고요 기관이 한 300억 정도 샀고 개인이 14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오늘은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어제 1조 4천억 가까이 외국인이 코스피 200 선물을 좀 팔았는데 오늘은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베이시스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 영향이 오늘 대형주에 조금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2원 하락해서 1180원 환율이 어제 달러가 조금 조정받아서 그런지 워낙 강세로 되면서 외국인이 많이 팔지는 않았다 그렇게 오늘 시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 정도 움직임이었고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우리 시장을 지배했습니까 오늘 장중에 중국이 엄청 많이 하락했어요 특히 홍콩 시장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중국이요? 네 아 이거 안 되는데 또 항생지수가 1.29% 1.3% 하락했고요 홍콩 H가 1.7%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상해종합지수도 하락 안 한 건 아닌데 과도하게 많이 빠진 이유가 플랫폼 업체들이 또 조정을 크게 받았거든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요 중국 정부에 또 규제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알고리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최근 상하이시 시장 감독관리국이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관한 알고리즘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하이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온라인 마케팅 활동 알고리즘 적용 지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플랫폼 내 사업자에게 불리한 제한이나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플랫폼 업체들 너희 맘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바이두가 한 8% 알리바바가 5% 메이투안이 한 5%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홍콩 시장의 시청 상위 종목은 금융주 이런 미국에 상잔되어 있는 플랫폼 업체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이익이라는 게 결국 내가 이제 뭘 검색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유튜브한테도 많이 봤을 때 이거에 맞는 걸 더 추천하면서 이용 시간을 좀 더 늘리고 그에 맞는 광고 같은 거를 더 주면서 광고기 더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플랫폼 업체가 하는 하는 거잖아요 행태들을 규제하겠다 이건 뭐 8월부터 나오던 규제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이 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유가가 어제 좀 빠져서 80불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략 비축률을 좀 방출하는 거를 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에너지 업체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콩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사실 이랬으면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거 솔직히 좀 하락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네이버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자사주 매입한다고 그러고 어제 CEO 교체를 했는데 81년생 네 81년생 제가 80년생이거든요 동생이 이제 저보다 동생인데 네이버 CEO예요 네이버 CEO가 되셨습니다 대부분 금융사들은 81학번들이 사장님인데 81학번들이 확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나이로 그래요? 할 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나이보다는 실력이죠 실력이요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한창 논하죠 그러면 하버드 로스쿨 아 그래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네이버가 많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법적으로 지금 막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 갑자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슈가 많다 보니까 미리 대응을 한다 CFO도 79년생 78년생 또 빌드가 똑같아요 서울대 공대 하버드 로스쿨 똑같이 아 그래요? 네 MG세대 그냥 머리 좋은 사람 뽑은 거 아니야? 그런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 뽑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서울대 공대 하버드 로스쿨 하버드 로스쿨 서울대 로스쿨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젊은 피들이 지금 속속 경영자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뭐 채팅창에도 나오던데 네이버도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고 현대차도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으로 한 3% 정도 오르고 있는데 연말 이제 실적 시즌 배당 시즌 뭐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뭐 주식이 주가가 좀 낮은 그런 기업들은 약간 주가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이런 게 많지는 않은 편이죠? 네 자사주만 사고 소각은 안 하다 보니까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소각까지 가면 그래도 지주 친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도 관련 기업들은 좋아지겠죠 네 네 네 그래서 현대차는 좀 올랐습니까? 지금 시간 내로 3% 오르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은 좋지는 않았어요 자동차가 오늘 좋지 않았었는데 자동차는 계속 안 좋았잖아요 오늘이란 이유? 계속 안 좋았는데 오늘 제가 시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장애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시간 내로 지금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유가 관련된 이슈도 있었어요? 유가 관련된 이슈는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국 에너지주들이 많이 좀 하락을 했다 근데 우리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랑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별화가 오늘은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 대주주 양도세 이것도 좀 지금 계속 이슈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서 이게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냥 꼭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사실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좋아요 중소형주들이 좋고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종목들이 최근에 좋은데 왜냐하면 이익추정치가 내년에 좀 낮아지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중소형주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서 이제 12월 되면 대주주 양도세 이것 때문에 중소형주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2월 28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10억 원 이상 한 종목을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계시면 혹은 코스피 지분율 한 종목당 1% 이상 가지고 있으면 코스닥은 2%고요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셔야 돼요 적게는 22% 많게는 33% 지금 양도차액이 3억 이하면 22% 내셔야 되고요 양도차액이 3억 초과분은 27.5% 그리고 보유기간이 1년 안 되면 33%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10억 벌어서 3억 3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지금은 거래세의 0.3%만 내면 되는데 10억 벌긴 알아요 벌면 좋죠 벌면 좋겠네요 저는 4억도 내 자신이 있는데 10억 벌면 내가 그러면 삼성전자 10억 원어치 만약에 갖고 있으면 나도 삼성전자 대주주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지만 국세청에는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무한테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국세청에는 대주주요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충분히 되고요 그런데 이게 본인 것만이 아니라 배우자 직계 좀비속 이런 특수관계인까지 지분을 합치는 겁니다 내가 5억 우리 아들이 5억 아버지가 5억 이러면 대주주가 되는 거죠 합쳐서 합쳐서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2019년 2020년 조사를 해보니까 꼭 중소형주라고 해서 개인 지분이 많고 그다음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대주주 양조차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 2019년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인 종목들은 오히려 더 많이 오르더라 아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2019년도에는 그런 종목들이 11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평균 수익률이 1.6%였고 개인 순매수가 많고 수익률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양도세에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게 개인 비중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야 양도차익을 내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6.1% 그리고 2020년도에는 무려 17.6% 그러니까 오히려 양도차익 내는 것 때문에 나오는 물량 때문에 하락하지 않았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기업에 문제가 없고 내가 이거 양도세 때문에 팔았던 사람은 그 다음 날 되면 다시 살 거 아니에요 매 한 가지거든요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메타버스나 2차전지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이 굳이 이걸 판다거나 양도세에 걸리면 본인 세금 문제 때문에 팔아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무서워서 판다거나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크게 시장의 종목의 양경을 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 통계적으로 볼 땐 기준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인 종목들 대상으로 주사를 한 거였습니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얘기는 그 물량이 나와도 변동성이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을 거고 또 다른 부분은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실현하고 냈을 경우는 사실 좋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영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0억 판다고 해도 티도 안 나죠 티도 안 나요 5천억 이상인 내 종목이 5천억 시가총액 이상 된다고 한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데 내가 10억을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건 세금상의 문제니까 그건 따로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오늘 본 보고서 중에요 연말에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들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40여 일 정도 남은 올해 남은 리스크들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게 이번 주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차기 연준 의장 누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파월이 연임될 수도 있고 브레이너드가 새로 자리를 맡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연준 의장이 바뀌는 건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배팅 사이트에서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파월이 될 가능성이 80-90%였는데 그게 뚝 떨어지고 브레이너드가 될 가능성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두 명을 따로 불렀잖아요 이거 자체도 굉장히 쪽팔린 일이에요 파월 입장에서는 쪽팔린 일이고 둘 다 불렀다는 것은 뭔가 둘 중에 저울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연준 의장이 교체될 경우에는 이건 리스크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역대 연준 의장들이 임기 초임에 말실수를 좀 많이 했거든요 버네키도 그랬고 옐런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너드가 아마 아무리 비둘기 파웨어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15일 날 FOMC가 있습니다 FOMC가 사실 금리를 올리거나 큰 이벤트는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하도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 하니까 긴축을 좀 테이퍼링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의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긴축 속도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엄한 말이 나오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채도 이게 유예됐잖아요 이제 12월 3일이었는데 원래는 3일이었는데 며칠 늘어났죠 이것도 15일 정도로 옐런 의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15일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지금 15일이라는 게 12월 15일 날짜가 같습니다 12월 15일 이게 지금 인프라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인프라법안 때문에 고속도로 신탁기금의 1180억 달러를 12월 15일까지 내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짓는다거나 하면 그런데 그 돈이 없다 그래서 12월 15일이 지나면 디폴트가 날 수 있다 라고 옐런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합의는 하겠지만 그건 정치적인 문제라서 혹시나 2011년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네 코로나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로아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유로아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코로나가 워낙 신곡해서? 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가 5만 2천 명 하루에? 네 역대 최대치를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부스터샷 광고를 하고 있고 미접종자는 출입 제한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체코 같은 나라도 16일 날 2만 2,479명으로 최다 확진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공공행사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를 확대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도 1만 9천 명 그래서 WHO가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진자 수의 64%가 유럽에서 발생했다 이런 발표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것도 시장에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게 또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아무리 맞고 부스터샷 맞아도 다 돌파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입니다 일단 유럽은 먼저 맞은 것도 있을 거고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서 조심 안 한 부분도 있어서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럽이 이제 지침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최근에 우리나라도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3천 명 넘어갔죠 3천 명 넘어갔죠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스터샷 맞았는데도 돌파가면 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큰일입니다 코로나가 연말 역시 굉장히 큰 리스크 중에 하나로 보고 계신다 이거죠 재확산돼서 거리두기를 다시 한다고 하면 이거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까 메타버스 이야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매일 하고 막 해서 근데 이게 약간 메타버스도 변이가 생기고 있어서 뭐예요 메타버스도 처음에는 컨텐츠 엔터 이런 쪽으로 갔다가 지금 게임으로 확 붙었다가 NFT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거든요 메타버스를 구현할 하드웨어 네 하드웨어가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모니터 상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마운트라든지 오늘 LG 노텍도 애플이 새로운 XR 헤드셋 이거 출시한다고 해서 주가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고 오늘도 또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데 어제 마침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두 개의 사업부가 있는데 게이밍 사업부가 있고 이제 데이터 센터 이 두 개가 다 좋았습니다 게이밍은 사실 예전에는 PC에 들어가는 거니까 비트코인 때문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의 기능을 뺀 신제품도 굉장히 매출이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전분기 대비해서 24%나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4분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를 냈어요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메타를 비롯해서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서버를 대량으로 구축하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확대 의지가 대단하다 이렇게 IR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 서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타버스가 서버에서 만나는 거죠 서버 있잖아요 메타버스가 결국 모니터에 있고 결국 서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서버가 왜 웃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쪽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고 또 어떤 지구 반대편의 사람은 그쪽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서버에서 만나는 거죠 서버에서 만나는 거죠 표현이 귀여우십니까 근데 이제 모니터라는 것보다는 사실 메타버스는 그 기계를 써야 되는 건데 네 마운트 저도 최근에 그 오큘러스2를 해보셨어요? 네 오큘러스2가 선물을 받았어요 어르신들이 하면 어지럽다고 하던데 아니 최근 거 나온 거 오큘러스2는 달라요 저는 이제 주로 다운로드 이렇게 프로그램 받는 게 여행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아니면 뭐 스위스 이런 걸 그 다운로드 받으면 제가 그 도시를 여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달라요 너무 달라요 진짜 와 있는 것 같은 진짜요? 네 많이 달라요 오큘러스1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되게 많이 놀란 게 와 이런 정도면 물론 진짜 가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정말 현실감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그걸 보면서 아 메타버스 세계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항공주 여행주 다 팔아야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또 타는 재미가 있는 거니까 확실히 좀 좋아요 많이 다르고요 진짜 느낌이 있어요 정말 와 있는 느낌? 그리고 정말 내가 여기서 뭔가 해외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멀미 안 납니까? 최근 거는 멀미가 안 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재형 차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통상 이론 업종이 움직일 때는 예전의 사라는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원래 하드웨어가 먼저 움직이고 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들이 움직였는데 이번 시장에 희한하게도 먼저 소프트웨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국은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움직이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게 또 구현이 되는 5G가 돼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5G 관련 주까지도 오르는 우리 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그럼 성인 콘텐츠도 있어요?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공유 좀 하시죠 돈 내고 하세요 그래요? 네? 아니 돈 내고 하셔야지 뭘요? 아니 그 콘텐츠를 돈 내고 받으셔야죠 그렇죠 네 그건 그렇게 막 저 복사하고 이루어집니다 돈 내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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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GPU만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서버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도 메타버스로 인해서 좀 움직이고 하면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GPU가 늘어난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반도체 메모리나 이런 것들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하락 사이클 근데 이 하락 사이클이 사실 이런 걸로 인해서 기간이 좀 짧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떨어지는 게 내년도 이익 추정치에 아주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변화도 한번 메타버스와 연관 지어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강세였던 업종이 대체적으로 2차전지 게임, 미디어 콘텐츠 이제 가던 것들이 계속 갔고요 계속 그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사실 계속 돌아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메타버스라는 거는 디지털에 있는 저쪽 세상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디지털을 하고 있는 업종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장돼 있는 업종들 중에서 거기와 관련할 수 있는 업종이 사실 게임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 그리고 지금 보셨던 몇 개 업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확장하는 모습이 되다 보니 그 안에서만 계속 돌 수밖에 철강이 메타버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이쪽은 그 안에서 이쪽도 메타버스다 NFT다 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쪽은 너무 급등하고 이쪽은 너무 안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불편함도 있지 않은가 싶어요 오늘 코스피는 조금 하락했고 코스닥은 거의 보압이었던 수준의 오늘 시장이었고요 오늘 시장 마감 상황 격리는 우리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지흥 차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쳐나는 투자 정보에 혼란스러우신가요? 다양한 유망 종목에 투자하는 ETF를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 만나는 방법 ETF 모델 포트폴리오로 효율적인 분산 투자 삼성 자산 운영 투자 자문대로 펀드 자동 변경되는 쉽고 전문적인 관리 보험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보장 혜택까지 ETF 변액보험 은행과 보험 대리점에서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의 ETF 변액보험을 만나보세요 가입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세요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많이 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네 닭고기는 마니커와 함께 건강한 건강한 닭 또 우리 마니커가 닭들을 굉장히 스트레스 없이 키운답니다 네 그래서 드시는 분들도 조금 더 마음 좋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김탁 이사님이라고 아주 시원시원한 분이 있습니다 김탁 이사님 벌써 우리 고정 팬들도 많이 생기셨는데 유진자산운영의 김탁 이사님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와 이제 세 번쯤 같이 하셨죠? 네네 몇 번 더 된 것 같기는 아 그래요? 네 느낌은 저랑은 세 번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다른 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이 뵈가지고 거의 아 그렇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일로 출근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맨날 뵙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탁 이사님과 함께 오늘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내 돈을 좀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오늘 오늘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내년도 증시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누가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어떤 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운용을 하면서 사실 지금 올해도 지금 막 힘들고 올해 연말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내년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두 가지를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성장? 성장에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성장에서는 확실한 성장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모든 주식이 다 종목이 오르는 그런 시대는 이제 작년으로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 굉장히 종목의 피킹이 중요해지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오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제 성장에서 보면 확실한 성장은 이제 그런 거죠 전기차처럼 이미 침투율 자체에 대해서 한 25년 30년까지 글로벌리 거의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여전히 좀 좋게 내년에 중식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은 최근에 매우 이제 시장에서 화수분처럼 수급이 몰리고 있는 메타버스랑 NFT 관련 뭐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압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새로운 성장과 확실한 성장은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진입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고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변동성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압축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을 할 수 있냐 이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뭐 누구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혹은 뭐 확실한 성장이 있는 그런 종목을 누구나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종목 피킹이 이전보다도 더 중요한 시점이 이제 왔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 15종목이 들어있을 때 이걸 그대로 갈 게 아니고 이제는 조금 더 수는 줄이고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15개나 갖고 계시나요? 저요? 네 한 40개쯤 되죠 40개요? 네 아 매니저이신가요? 제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 인생의 매니저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40개도 뭐해 관리 가능하시면 머리가 좋으실 것 같으니까 네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반복형입니다 일단 내 품 안에 드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게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5주 5달 뒤에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성장했으면 그래 좀 보내주고 아직도 이제 올 때보다 훨씬 더 못하고 있으면 이제 계속해서 제가 또 키워주고 키워주고 결국에는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건 많이 갖고 계시는 거고 좀 오른 것들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편출하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정확합니까? 네네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구축반 완전 반대시네요 네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자 그러면 그 방법 하나하나 좀 들어볼까요? 저도 아마 굉장히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다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문을 진짜 많이 주시는 게 종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경험과 내공을 갖고 있냐 경험과 내공은 이제 같은 이제 함수라고 볼 수 있고요 오래 할수록 이제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공이 쌓인 거니까요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태울 수 있냐 에너지를 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직장도 다니시고 육아도 있으시고 학생분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태울 거고 태울 수 있고 그다음에 내공은 얼마나 갖고 있냐 이 두 가지 기준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거든요 다 저는 구력 3년 반에 하루 10분 안 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이요? 10분?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패널 분들과 얘기 나누면서 그 시간도 있으니까 그 시간도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꽤 긴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3시간 이상은 대신 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사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니 미디어 플랫폼들이 엄청 활성화되면서 정말 많은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대신 반면에 노이즈도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나 뉴스가 우리한테 그냥 코어 없이 필터링이 없이 다가오면 그게 자체가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3%는 노이즈가 별로 없는 방송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거의 없죠 네네네 게스트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어떤 피킹 종목 피킹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탁월하신 부분이 있고 철저하게 검증하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예사님만 특별 출연이요 전 특별 출연 관리 종목 그걸 왜 이러세요? 진짜 근데 노력은 많이 합니다 솔직히 얼마나 저희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정말 훌륭한 분들만 모시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여의도의 생활에 선배님도 계시지만 보면 되게 진짜 고민 많이 하시고 노이즈를 가급적 최대한 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유일한 노이즈가 저죠 사실 저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자의 처해있는 환경이 다 다르지만 다르지만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동시에 이제 본업도 본업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본업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본업을 잘하면서 투자는 그냥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뒤바뀌는 순간 굉장히 이제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점이 있고요 대신 그거는 좀 해주세요 일반적인 평균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대신 여기서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듯 그 정도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아마 얘기에 녹아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슬라이드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지금 나오면요 이거는 제가 운용을 10년 넘게 하면서 만든 건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4분면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길거리 캐스팅 후보군들 이제 한번 길거리 캐스팅 지금 우리는 이제부터 방시혁 의장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내가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가 한 명의 가수를 잘 키워서 캐스팅을 해서 연습생 과정을 거쳐서 데뷔를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하는 그런 과정을 내가 뽑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거죠 포트폴리오 구축을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수없이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의 후보 종목들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관리 종목 제가 아까 관리 종목이었지만 관리 종목과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 없는 종목을 제외시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관리 종목을 매매를 정말 기똥차게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이 예외지만 대부분이 관리 종목이 일단 어떤 매매에 들어서는 순간 그 굉장히 좀 저는 위험하다라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분석 보고서가 없는 종목을 접근을 하면요 물론 재무제표를 매우 잘 보시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많고 그런 전업투자자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소수를 제외하고는요 우리가 정보를 얻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정보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피상적인 정보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우리의 캐스팅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대체로 제 카카오톡이나 귀 속말로 많이 들어옵니다 귀 속말로요? 뭐가 있다더라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거 나중에 그건 다 개구라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그러는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제외하시고 네 그럼요 왜냐하면 다들 우리가 너무 바쁘시고 그다음에 일일이 재무제표를 다 보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그거를 제외하고 모든 상장 종목 중에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기본적 스터디를 하고요 동시에 이제 끼 끼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끼는 상승의 포텐셜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어떤 교집합으로 연습생으로 만드는 거죠 오디션 이제 오디션 과정인 건데요 이 기본적 스터디라는 게 아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개갈적 이해 그다음에 동시에 지나치게 많은 오데이터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정보로 우리한테 투자에 필요한 정보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기본적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터디를 한 뒤에 그중에서 내가 이 종목은 내가 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 최근에 핫한 전기차나 NFT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듣잖아요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잘 발라낸다 일단은 발라본 뒤에 그래도 이 종목들은 내가 한번 접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연습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연습생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저는 두 개 정도 봅니다 두 개 내외 두 개 정도 네 두 개 두 개 종목 수는 두 개고요 비중은 5%입니다 한 종목당 비중이 아 제가 보유 종목을 두 개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후복은 너무 많이 하지만 두 개의 종목만 봐라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인 겁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돌 스타도 배출하지 않았고 연습생이 없는 상태에서 포트폴리오가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연습생에 있는 종목이 종목은 두 개 한 종목당 비중은 5% 그럼 전체 포트폴리오 차지하는 건 10%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여기서 중요한 인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연습생은요 아직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 라는 게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연습생에서 이제 심층 분석을 하는 거죠 심층 분석 네 이 심층 분석은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요 연습생에서 이미 우리는 산 거죠 종목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심층 분석을 거쳐서 이거를 이제 이 종목군을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대비 이미 사는데 뭘 대비를 시켜요 아니죠 비중을 올리는 겁니다 아 비중이 개별 종목 비중이 5%였잖아요 네 이거를 10% 내외로 올리고요 종목의 개수도 아까 두 개였잖아요 네 이걸 네 개까지로 늘리는 게 대비군입니다 아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40%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천만 원을 투자해요 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연습생은 100만 원만 있는 거고요 10% 그 다음에 대비군이 400만 원의 대비군이 되는 거죠 종목 네 개에 네 네 네 한 종목당 비중은 10% 이 대비군이요 우리 포트폴리오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쿵쾅쿵쾅 떼어주면서 이 대비군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역동감 있게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 기간을 보시면요 위에 단기입니다 그래서 연습생과 대비군은 단기 저는 단기를 보통 1에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생에 있는 종목군은 대비군으로 만들고 대비군에 있는 종목군 중에 또 또 많이 적당히 오르면 차익실현하고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단기간에 어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고 주식이 좀 재밌어지는 그런 구간인 거죠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거죠 계속 네 네 네 대비시켰는데 저 음주사고 내고 저 어디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바로 손절매해야죠 아 바로 손절매니까? 계약해지 아 계약해지겠네요 네 연습생도 바로 계약해지 아 그랬어 딱 했는데 어 아니다 그러면 바로 계약해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비군 시키고요 이 대비한 종목들 중에 가수 중에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게 이제 더 심층적인 분석하고 확신입니다 확신 아 쉽지 않은데 저는 우리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신 게 물론 투자의 방법은 다르지만 글로벌 스타에 있는 종목들 소위 말하는 확신이 있는 종목은요 저의 지금 현재 가격과 목표 주가가 괴리가 많은 게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밸류 투자하고 이런 이제 분들 빠지면 계속 사잖아요 근데 빠진다는 것 자체가 뭔가 주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근데 빠지는 걸 계속 사서 점점점 목표 주가는 괴이가 많아지겠죠 만약에 제가 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15,000원이 목표 주가인데 이게 5,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목표 주가는 괴리도는 엄청 높아졌죠 이런 종목이 확신이 아닌 겁니다 확신은 업사이드가 10에서 20% 정도만 되더라도 제가 볼 땐 이 정도 10에서 20%는 확실하게 제가 이 회사는 올라갈 수 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정말 확신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타는 좀 길게 중장기로 길게 보고요 개별 종목의 비중은 15에서 30%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요 종목 수는 3개 정도 되고요 전체 포트에서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 글로벌 스타군이 중장기로 우리 포트폴리오를 멱사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어떤 종목군은 단기간에 나는 한 달 정도에 이 종목은 내가 한 10% 20%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은 중장기로 나는 20, 30% 아니면 좀 길게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웰 밸런싱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목마다 다 성향이 다르다 그래서 이 글로벌 스타 종목군이 포트폴리오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3,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포트폴리오 종목이 10개가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10개는 넘지 마라 10개는 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생 종목은 2개 대비군은 4개, 글로벌 스타는 3개 이렇게 해서 9개 내외인 거죠 왜 10개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 액티브 매니저들, 운용을 하는 매니저들도요 종목이 한 4, 50개 만약에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본인이 관리하고 잘 업데이트 되는 종목은 20개 내맵니다 매니저들도 매일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와 매일 심도 있게 토론하고 전업으로 하는 매니저들도 20개 이상은 쉽게 업데이트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단지 애널리스트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업데이트 되는 거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10개가 넘어간다? 이거는 좀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이 많은 종목이 가장 포트폴리오에 많이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확신이 있는 것들보다는 좀 빠진 것들을 더 사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종목 좋은데 빠지니까 더 사야지 그런데 이제 그럴수록 연습생들이 많아질수록 연습생의 가장 컨백션이 없고 우리가 아직 검증이 덜 된 거잖아요 심층부석이 그 연습생이 어떤 분들은 전체 종목이 10개인데 연습생이 8개야 한두 개밖에 없어 데뷔나 글로벌 스타가 그럼 연습생 8개가 완전 좌충우돌 하는 거죠 그런데 연습생은 사실 우리가 아직 확신은 없잖아요 그러면 걔는 살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종목 정도에 넣어놓고 그냥 보다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신이 더 들면? 길거리 캐스팅에 있는 거를 그냥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길거리 캐스팅 후보군을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기본적인 스타디와 끼가 있는 것들을 연습생으로 두 개를 올리는 겁니다 일종의 보초병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계속 날의 비를 이렇게 세워놓고서 그냥 워칭하는 거와 그래도 내가 이 산업에 대한 공부와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끼를 내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관적인 부분에 좀 의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연습생으로 올려가지고 워칭하는 거죠 워칭하면서 이 종목들은 내가 심층 분석을 하겠다 매출액과 재무제표를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하고 회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이해를 갖고 밸루에이션까지 한번 밸루에이션은 쉽지는 않지만 많은 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 같은 거를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심층 분석을 해서 대비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개인이 모든 분야를 다 잘 알 수는 없잖아요 대체로 나는 게임이랑 컨텐츠 쪽에 좀 더 관심이 많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대체로 내가 공부하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쪽도 대체로 그런 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한 9개 정도 10개 정도 된 종목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위치할 수 있잖아요 게임 한 두어 개 사고 미디어 컨텐츠 한 두 개 사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좋은 포트폴리오는요 좋은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산업에 대한 잘 분산된 게 아닙니다 적당히 섹터가 자동차, 건설, 무슨 조선, 이런 식으로 아니면 IT 이렇게 막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저는 좋은 포트폴리오 보지 않고요 그래요? 네, 스스로가 잘 알고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고 우리가 굉장히 업데이트가 잘 되고 그런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매니저처럼 우리가 하는 거, 시장 BM 수익률을 이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다 절대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섹터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 거를 접근하는 건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거죠 굳이 우리가 잘 모르고 공부하기 쉽지 않은 섹터들을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들을 종목을 짜고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은 ETF로 사면 안 되냐 그 ETF 왜 삽니까? 잘 모르는데 저는 그런 거죠 잘 모르니까 잘 아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ETF라는 거는 아무튼 그 종목들을 모아 놓은 거잖아요 그 산업이 안 되면 ETF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 굳이 그 ETF를 투자할 필요 없는 거죠 ETF는 그 섹터를 자기가 엄청 좋아 보이는데 종목 고르기가 어려울 때 선택하는 거지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 ETF 투자하는 거는 그것도 유효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후보, 연습생, 대비군, 글로벌 스타 이렇게 나눠서 종목들을 사자 나눠서 가져가고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종목들이 그럼 생기는 거고요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이 생기면서 포트폴리오의 어떤 안정감과 방향성이 저는 명확해진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비중은 글로벌 스타 한 절반 그다음에 대비군이 한 3, 40 그다음에 대비군이 40 연습생 10% 그 정도 비중으로 간다 그렇게 가져가면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실제 운용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이제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맞게 틸팅 약간 변환을 좋아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확신이 있는 종목의 비중이 언제나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습니다 그 업사이드가 많이 나오고 상승 여력이 많은 것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요 그 상승의 트리거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절매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요 생각보다 물론 투자의 전략의 차이는 있습니다 같이 투자해서 같이 투자는 목표 주가와 가격의 괴리가 많을수록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인데 저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전문적인 영역 오히려 그게 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통 그런 투자하시는 매니저들은요 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도와 거의 엄청나게 많은 밀접한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회사를 계속 업데이트를 가능하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투자는 어려운 구간은 굉장히 어렵고 한 번 워킹할 때 크게 수익이 나는 오히려 변동성이 작지 않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 폰드 하시는 분들도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실제 어려웠던 사례들도 많고 확신이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심층 분석을 한 뒤에 그 안에서 대비군에 있는 종목들 중에 이 회사를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알아보니까 이 회사는 중장기로 이거는 내가 가져가서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이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공부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보고서 보는 거 저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비군에 있거나 글로벌 스타로 되려면 최소한 분기보고서 정도는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있고 요즘에는 증권사 보고서 거의 메일링으로 다 오잖아요 그다음에 산업 보고서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보자 분기보고서는 계속 보고 산업 보고서는 보고 주요한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를 낼 때마다 그래도 시간 내서 아까 10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하루에 한 2, 30분만 투자해도 보고서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한 7개밖에 안 되잖아요 대비군이나 글로벌 스타로가 그 정도 보고서는 우리가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게 처음에는 보고서 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보면 점점 빨라집니다 물론 보고서 보는 방법도 노하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은 왕도는 없거든요 계속 보시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고 이해폭이 넓어지는 거죠 하긴 뭐 보고서가 또 그 회사에 대해서 매일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 맞습니다 매일 안 나옵니다 특히 산업 보고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 보고서 굉장히 길게 쓴 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 저희도 예전에 보고서 쓸 때 보면 그 정도 쓰려면 보는 양이나 찾는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보고서와 관련해서 수많은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그 연결고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산업 보고서들은 굉장히 저는 종목 보고서보다도 산업 보고서를 많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산업에 대한 이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그 다음엔요? 끝입니다 이렇게 짜서 계속 이걸 업데이트하는 거죠 아니 짰는데 연습생을 계속 발굴하고 연습생 중에 데뷔를 계속 시키고 그럼 점점 종목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 10개, 9개 내에서요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차익실현도 하고 그 다음에 연습생이 연습생을 두 개를 갖고 가잖아요 이게 이 연습생 두 종목이 다 데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뽑아놨는데 오디션은 잘 통과했지만 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바로 계약시지죠 아웃, 손절매 이렇게 가는 거죠 데뷔에 있는 종목도 데뷔를 시켜놨는데 생각보다 심층 구성을 했지만 내가 틀렸어 그럼 다시 얘네들을 아웃, 계약해지 그래서 계속 포트폴리오는 9개 내에서 유지하는 거고요 종목을 더 확대하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10개 종목 중에 어느 정도 주기로 새로운 애들을 계속해서 후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길거리 캐스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주기는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가격 적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방향성 실제로 편입을 했어요 데뷔를 시켜놨는데 주가가 계속 횡보하거나 빠져 그럼 뭔가 신층 구성을 잘못한 거죠 그게 다시 한번 원점으로 들어가서 고민하고 다시 얘기로 쳐낼까? 아니면 유지할까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장이 안 좋거나 몰라볼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몰라본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연하게? 네, 나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시장에서 외면해 그 외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기 안에 익사하는 거죠 점점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래서 저는 제가 두 가지는 무조건 하지 말라 그래요 두 가지 뭐예요? 빠지고 있는 주식을 사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나쁜 건데요 그 주식을 더 사는 거 물타기? 네, 그 두 가지만 안 해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조종받을 때 사라 그리고 가장 좀 어이없는 말 제가 볼 때는 눌림목에서 사라 눌림목, 눌림목 눌림목이 언제 오고 얼마나 빠질지 만약에 어떤 A라는 종목이 100% 올랐어요 눌림목이라는 게 1, 20% 근데 3, 40%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전술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 게 노이즈거든요 그 어떻게 딱딱 눌림목에 사고 조종시 사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주식으로 돈 많이 벌죠 빠지고 있는 주식을 사서 그냥 오를 때 팔아라 이렇게 하면 주식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단순히 가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이 회사의 어떤 방향성 여기에 좀 집중을 하면 훨씬 더 저는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첨언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나치게 매크로 이슈에 너무 많은 시간을 태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패드가 금리를 올리네 만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에 너무 몰두를 하면요 종목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뺏기고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많은 뉴스와 매크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은요 우리가 좋은 종목을 고르고 수익률에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내는데 솔직히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큰 약세장이 오거나 리먼 같이 뭐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요 사실 우리가 종목이나 산업에 집중하는 게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익률에 훨씬 큰 도움이 돼요 실제 저 말씀이 맞는 게 최근에 시장이 왜 미국하고 차별화했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지금 10배 난 기업들도 있어요 그 관련 기업들이 계속 올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목에 더 집중을 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물론 이제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데 에너지를 쏟다 보니 실제 해야 되는 건 못하고 그쪽이 이제 좋을 거 아는데 이제 좋은 거 알고는 안 돼요 너무 이제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 못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크로를 아예 보이시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지나치게 거기에 매몰되면 우리가 정말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10개 안쪽에 1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수익이 난 친구들 조금 팔기도 하고 혹은 이제 새로운 친구들 들어오면서 아, 아닌 친구들 아웃시키고 새로운 친구들 이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일부 차익실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좀 선순환을 시켜주고 생동감을 불여 넣어주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들고 있는 게 좋다 이런 것도 기준이 없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뷔랑 연습생은 저는 단기 1에서 3개월 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스타는 3개월 이상 최소 네, 이게 이제 장기로 보고 있어요 네네네 아, 그렇게 3개월 동안 데뷔를 시켰는데 성과가 안 나요 그럼 잘못한 거예요 제가? 정프로님이신가요? 누구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변화도 없고 혹은 약간 빠지거나 그러면 뭔가 잘못한 거예요 다시 원점에서 고민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그럼 되게 오래됐는데 오랫동안 물밑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과감하게? 네, 조금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네 새로운 종목이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언젠간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언젠간? 한 번은 음 1년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기회비용이 그거를 기다리다가 정말 좋은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저도 큰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술자리에서 여러 가지 종목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 주식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이제 뭐 정말 종목을 몇 개 말씀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삼성전자를 물려 있어서 어떤 것도 내가 살 수가 없다 음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 기회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물려 있어서 그 갱수회처럼 그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그 투자자분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음 근데 이제 그 기회비용은 물론 있죠 다른 걸 했을 때 훨씬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고민은 이런 겁니다 다른 데로 가려고 팔았을 때 올라갔을 때 내 심적인 무너짐 음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딴 데로 옮겼는데 걔도 안 오르고 걔도 좀 밑으로 빠졌을 때 그 더블 자괴감 아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팔았는데 삼성은 오르고 세로산에는 막 또 떨어져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음 분할 분할 분할을 좀 권해드려요 음 원샷으로 음 모든 걸 다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정 프로님이 갖고 계신 종목이 지금 수면 밑에서 오랫동안 지금 잠수를 타고 있다 너무 오래 너무 오래 아직 익사는 안 했죠 그 종목이 익사 1년 반 정도 됐는데 1년 반이요? 네 1년 반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톤을 좀 조심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초장기투자자시네요 아무튼 비자발적 장기투자 네네네 수동적 장기투자자분 원튼 그러면 그 종목에 반등을 하든 안 하든 한 30% 정도는 저는 무조건 커팅하라고 말씀드려요 최근에 약간 반등 할라당 말라당 그때 30% 팔아야죠 머리 좀 들 때 머리 들 때? 네 내가 그럼 걔가 걔가 머리 들 때 내가 걔 가격을 떨어뜨리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대규모 아니죠 저는 30% 정도 숫자를 말씀드려요 그 정도 하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포트폴리오가 저는 포트폴리오가 되게 스티커 딱딱해지면요 주식도 재미도 없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조금 말랑말랑하게 지금 100을 다 커팅하면 실제 진짜 반등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30% 정도는 커팅하고 이 30% 가지고 다른 거에 한번 투자해보시고 그럼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오르면 70%로 먹으면 되고 그게 다시 빠졌어 그럼 나 30%라도 잘 팔았네 둘 다 좋은 거죠 올랐는데 30을 못 먹은 게 너무 아쉽진 않겠죠?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른 30으로 또 더 좋은 종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뭐 사면 되는데? 지금요? 좋은 종목은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도 좋은 종목 많아요 지금 사실 오르는 친구도 몇몇 없고 나머지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막 올라가는 이 친구들 잡기도 좀 겁나고 정말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지금 너무 NFT 이런 거 좋은 거 알겠다 메타버스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감하게 연습생 연습생으로 만들려 연습생으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트렌드가 나오는 거를 연습생으로 만들어 한 5% 포트폴리오에 5%짜리 한 두세 개 사놓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애들 네 올라가는 애들 그냥 연습생으로 만들어놔 대신 기본적인 어떤 스타드 있잖아요 아주 산업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포괄적인 이해도 필요 없어 개괄적인 우리가 NFT는 뭐 하는지는 3%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서 알고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다 있다고 봐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가격을 넘어 보지 말고요 그냥 지금 어떤 그런 흐름에 일부 연습생을 보초병처럼 한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놓는 겁니다 편입을 시켜놓고 그때 이제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관심 갖고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했는데 진짜 이건 했는데도 아니야 말도 안 돼 NFT 그냥 말이 되는 소리 누가 디지털에 돈을 주고 사 그러면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5% 그냥 빨리 팔고 끝 네네 그렇죠 계약 해제하면 되는 거고 했는데 아 이건 좀 와닿네 그리고 난 또 연습생 중에 얘는 좀 비중 올리고 싶어 대비 시킬래 그런 종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말에 함축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에 엄청난 함축은요 새로운 어떤 테크놀리가 있잖아요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는 건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일단 해보고서 뭐라도 공부를 해보고 관심을 갖고서도 아니면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일단 무조건적으로 안 돼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투자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게임주 좀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표정이 좀 밝아지셨어요 근데 게임주가 참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죠 수많은 게임주들 가운데 제가 딱 어제 피킹한 친구가 상가 쳤나요 오늘? 아니 정말 다 막 10%씩 오를 때 어제 마이너스 나고 오늘은 한 1점 몇 프로인가 오른 것 같아요 저의 포트폴리오는 없는 종목 같은데요 어제 마이너스 나고 오늘 1%는 없는 종목 없었는데 엔마블이라고 막 써주시는데요 되게 뭐야 아 예 맞습니다 오진구가 야 우리는 어제 깜짝 놀랐으시죠 게임주들이 다 오르는 거예요 막 야 그래 나도 어쨌든 이 새로운 NFT 뭐 메타버스 좋아 한번 나도 이 세계 이 자산이 이렇게 이동한다면 나도 한번 그 자산의 흐름을 타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 네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당포고 제일 안 간 친구를 골랐죠 아 제일 안 간 친구 제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일 안 갔으니까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주식 투자 우리가 할 때요 키 맞추기라는 거를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키 맞추기에 그게 되게 그냥 저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2의 테슬라를 찾아보자 그냥 그런 영상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절대 그거 다 사기예요 아 그래? 그냥 테슬라 사면 됩니다 정말 자기가 그지 제2의 제일 주도주로 사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죠 키 맞추기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같은 철강이라도 철강 회사마다 예를 들어서 전기로 회사하고 우리가 이런 용광로 회사하고 다르거든요 쓰임새가 달라요 하나는 전방 전후방 산업 자체가 조선 산업이고 자동차 산업일 수 있고 하나는 건축이에요 그럼 같은 거래도 건축이 오를 때는 철걸로 사는 게 맞는 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이런 게 간다면 용광로 사는 게 맞는데 대부분 다들 보시면 야 이거 올랐으니까 이 철강주도 오를 거야 이게 지금 자살행위하고도 같아요 다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제대로 알고 모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 내일 또 포트 변경이 또 있겠네 MSCI 리밸런싱보다 지금 더 이슈입니다 정 프로의 포트 변경이 아 네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장에서 지금 난리에요 네 아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대략 이 정도 스타일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 기준을 권고를 많이 해드리는 거고요 그냥 제가 그냥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제가 가장 이게 성과가 좋았어요 이렇게 할 때가 네 저의 경험상 중요한 거는 이 연습생을 대비로 할 때 심층 분석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너무 어렵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어 난 주식도 별로 경험도 얼마 안 되고 너무 바쁘고 이제 막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재무제표 숫자도 안 보이고 막 이제 약간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노하우 어떤 어떻게 접근하는지 방향성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도 줄고요 드릴 에너지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심층 분석은 제가 이제 그 탁튜브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만 정 프로님 누구 계시나요 아니 본인 홍보하는 걸 좀 알겠습니다 대비를 할 때는 3% 보고 심층 분석을 이제 탁튜브로 보면 된다 뭐 이렇게 그거를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아니 그래서 그 저 어 시간이 어쨌든 좀 더 있는 분들 혹은 이제 구력이 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약간 이제 요것에서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종목을 눌러요 아니면 어 뭐 이게 좀 사람 따라 좀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르죠 다르죠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정말 시간이 많고 음 내공이 있다 경험이 많다 그러면은 연습생을 많이 들려도 돼요 음 연습생 길거리 캐스팅을 많이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길거리 캐스팅을 많이 해서 우리가 연습생을 시킬 수 있는 건 캐파가 있는 거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음 지금 하이브 같은 회사는 연습생이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네 일단은 연습생들 중에 100명 뽑았어 한두 명만 제2의 BTS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공이 있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연습생을 많이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연습생을 많이 가져가면요 결국에는 정말 비중 있게 가져가는 글로벌 스타 종목을 발굴하는 데까지는 더 힘들고 연습생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누구는 음주운전하고 누구는 연애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근데 경험이 많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연습생을 많이 해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음 아니 그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세 종목 있는 것보다는 다섯 종목 다섯 종목 보다는 열 종목 있을 때 뭔가 하나 BTS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고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종목이 많아지면 수익도 분산이 돼서 실제 돈을 벌지 못합니다 아 진짜세요 너무 한두 종목에 집중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네 일정 수준 포트폴리오를 줄여야 수익도 쌓이게 되고 그 수익이 쌓여야 사실 나중에 조금 잘못되더라도 수익을 지키면서 가는 건데 맞습니다 아예 수익이 없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제가 볼 때는 좀 열 종목도 많은 것 같고 저는 다섯 종목 내외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아 전 또 더군다나 외국인 멤버들도 좀 드렸는데 네? 외국인 멤버들도 있거든요 외국인 멤버요? 네 아 대단하시네요 중국이요 중국 멤버가 지금 제가 많이 아파요 10분만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네 사실 사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아 네 제가 신호등매매기법이라고 신호등 딱 걸렸을 때 사거든요 제가 신호등 녹색 빨간불이 돼요? 네 가다가 파란불에서 빨간불 바뀌었죠 빨리 폰을 열어서 타타타타타 탁탁탁 아 운전하실 때 타타타타 김탁탁 이렇게 아 그렇구나 김탁이사가 뭐라고 그랬지 타타타 김탁탁 매수 바로 현재가로 바로 사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짧게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끈한 매매 스타일 네 중국 친구가 많이 아파요 음 중국 중국까지 뭐 상담될 건 아니고 하여튼 뭐 네 해외까지 해외까지 가는 건 아직은 개인투자자로서는 조금 아니요 나쁘지 않던가요 나쁘지 않습니까 네 단지 잘 이해를 하고 산업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계속 우리가 봤을 때 저는 좀 접근이 쉬운 다 각자의 어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어떤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정보와 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 스스로가 잘하는 분야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좀 좀 효율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하여튼 뭐 이런 잘 안 잃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래도 하나 확 벌어보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까 음 저는 투자의 어떤 경험상 한번 큰 수익을 나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손실을 적게 나는 어떤 그 전략을 좀 추천드려요 아 그게 더 낫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여력이 많은 게 확신이 있는 게 아니다 상승 여력이 오히려 많다는 건 지금 주가가 점점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저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거고요 상승 여력이 10에서 20%여도 본인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확실한 어떤 업사이드 이거는 이제 이 기업가치가 지금 7조인데 한 8조 8조 8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업사이드가 분명히 십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거기에 확신이 있으면 저는 그 좋은 투자 방법을 보고요 이런 거죠 1조짜리인데 이거 나중에 10조 갈 거야 그러면 이제 100배잖아요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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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이런 투자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네 물론 중장기로 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업사이드가 높을수록 위험 부담도 큰 거예요 사실은 안전한 주식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PER이 4배짜리가 2배 가는 거 많이 봤어요 PER이? 네 진짜 정말 많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주식들 아 그래요 그리고 올해는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했으면 실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었어요 올해? 왜 그렇죠? 올해 재무제표가 반영이 대부분 안 됐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한번 보시면 2차전지 관련 기업들 메타바스 관련 기업들 재무제표로 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나요? 그렇죠 상호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투자의 방법이 시장을 읽을 줄 아는 사람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 또는 좀 부지런했던 사람들 이라고 보는 게 예를 들면 드라마가 대표적이겠죠 드라마 먼저 보고 그 드라마가 흥행할 거라고 아 너무 재밌는데 라고 해서 하는 사람과 남들이 다 보고 오징어게임이 히트를 쳤어 라고 보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생활에서 뭔가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네 네 많은 경험에 대해서 먼저 해보는 거 삼성전자 신제품이 나왔어 먼저 매장에 가보세요 남들이 다 해가지고 대박 제품이네 아무 의미 없고요 내가 먼저 봐서 와 저렇게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반응이 좋아 그걸 보고 안 보고는 차이가 되게 크다라는 거죠 네 오큘러스는 어떻습니까? 오큘러스는 저는 한번 사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반드시 사보시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해요 메디플레이원 보라고 하는데 네 그거 보는 것만큼이나 저는 오큘러스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네 실제 근데 주변에서 메디플레이원 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반들이 봤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걸요 그리고 메타버스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직접 경험해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 타다다닥 살 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뭐 딴 분들하고 저도 이제 스타일이 틀리지만 저는 뭐든지 항상 먼저 경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나오면 자동차 먼저 오면 제일 먼저 그날 매장에 가요 네 네 네 네 가서 이제 매니저한테 보고 제가 먼저 느껴보고 예쁜지 안 예쁜지 뭐 해보고 우리 김타기사님은 오늘 말씀 주신 건 다 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짧게 끝날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심오한 배정을 하면 되는데 아 아 아 저 그동안 항상 제가 너무 많은 걸 가져와가지고 그동안 그걸 못하고 간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진짜 컴팩트하게 짧게 짧은 걸 갖고 왔는데 일부러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타기사님은 요렇게 아까 말씀 아까 그 그림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 연습생 그리고 이제 대비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타로 만드는 그 느낌으로 네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시장 자체가 시장보다는 종목이 지금보다도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종목이 관리 가능한 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종목을 압축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뭐냐에 대한 고민을 주셨기 때문에 저걸 보시고 또 매매 방법과 관련해서 결국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고요 그 공부 열심히 할 때 이제 종목금부터 피킹을 해서 그렇죠? 초취 공부부터 이제 심도 있는 공부까지 해서 확신이 들 때 그 포트를 늘려가면 굉장히 실패율이 적을 것이다 맞습니다 더 많이 오를 그런 것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이 쌓인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를 쌓고 포트폴리오가 선순환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선순환이라는 걸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선순환 네 너무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빠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포트폴리오 채워놓으면요 순환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딱딱해지고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사고도 좁아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약간 편향이 생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우리 수익률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아 혹시 요즘 좀 좋게 보고 계시는 그 업종이 좀 있어요 우리 김타기사님 업종이요 업종이요 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기업은 다시 피킹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쪽 분야는 확실히 좀 지금 분위기 바람 탄 것 같다 음 저는 지금 그 디지털 콘텐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nft 관련 어떤 그런 종목군들은 아직도 업사이드가 지금 당장 많이 올라서 주가가 좀 불편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밸루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고 지금 막 추천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굉장히 길게 굉장히 새로운 수익원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은 계속 좀 관심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매출이 나오는 데가 있나요 우리가 매출이 인재부터 나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회사의 어떤 그 방향성 있잖아요 비전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의 어떤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그 비즈니스 모델이 합리적인 수준이냐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걸 먼저 구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도 뭐 특정 게임회사가 이제 대표님이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비엠 자체가 지금 당장은 돈을 크게 벌진 않지만 비즈니스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히 합리적인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랫폼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거는 2년 3년 후에 지금 당장 얼마나 숫자가 나오는지는 우리가 아직 감은 없지만 이 방향성이 명확하다 그러면 일단 회사의 얘기를 한번 믿어보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걸 업데이트하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당장 숫자가 안 나오니까 안 볼래 라는 것도 위험한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의 말을 그대로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제 회사가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합리적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은 해야 돼요 했는데 굉장히 이거는 몇 년 후에 중장기적으로는 가시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 지금의 어떤 당장의 숫자랑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실체보다는 우리가 좀 더 미래의 성장성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할 수 있지 않게 됐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회사가 이제 보인다 이거 좀 보이고 있고요 주가가 좀 오르고 있지만 계속 그런 부분을 저도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에 계속 추가로 알파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회사들은 두 개가 좋은 거죠 미래의 이익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멀티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조합을 다 같이 갖고 가는 그런 섹터나 종목분들이 한국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이 1999년에 왔던 닷컴버블 때하고 시장의 성격이 비슷해요 닷컴버블? 네 말 그대로 이제 IT 인터넷이라는 게 본격화되면서 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네이버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그때 생긴 기업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 수많이 아웃된 기업들도 많지만 그때 커서 지금까지도 맞습니다 수천 배 이상 오른 종목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 시장에 대한 경험 또는 그때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고 하시는 것도 네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일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안 하다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여기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더 오른 다음에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돼 라고 하는 그 매매 형태가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공부를 더 해보시고 확신을 갖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60배야 더 늘어난 게 회사가 또 중간에 아 좀 나뉘었으니까 네 기업 이벤트도 좀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부 끊임없는 공부와 함께 확신을 갖고 네 정프로님 말씀처럼 공부가 중요한데 공부를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 처음 할 때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 얘기를 빨리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탁튜브 네 여기서 다음에 갖고 올까요 아니 그 정복 어프로치에 대해서 아니 그 짧게 그래도 소개를 해주셔야 우리도 맛보고 가지 아 네 그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산업보고서를 기본적으로 산업보고서를 한 달에 한 번은 읽자 네 한 달에 풀페이지는 최소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그 다음에 기업의 보고서들 이제 나오잖아요 최소한 분기보고서는 좀 업데이트를 하자 그 다음에 인덱스 보고서가 또 있어요 인덱스 보고서는 한번 읽어보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할 거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자 대신 재무제표를 너무 어렵게 모든 뭐 재무상태표 무슨 뭐 현금 흐름표 이런 거까지 다 볼 필요는 없다 네 대신 인컴 스테이트먼트 정도는 우리가 한번 보는 방법을 길러보자 대신 최소 10년 정도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알고 있자 그래야 대비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1, 2년만 보면 안 되고요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매출의 흐름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이 매출의 구성이 이제 브렉다운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네 그 매출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성장이 어떤 매출 구성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진이 어떤 OP 마진의 어떤 구성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이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 회사의 마진이 레버리지가 나는지 이 정도는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죠 주식은 미래의 어떤 성장을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2년 3년 최소 2년 3년 5년 후에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주식 투자는 상상력을 발휘할수록 수익이 좋습니다 발휘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럼 지금 현재 주가가 만약에 시가총액이 10조예요 그럼 지금 10조를 한번 그때 나는 이익들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어? 한 15존으로 갈 것 같아 이제 본인만의 어떤 그럴까지 가는 거죠 이게 심층 분석의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또 탁튜브에 들어가시면 네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공유 아 제가 탁튜브 얘기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네 네 탁튜브 굉장히 재밌죠 거기 네 아예 들어오시나요 가끔 아예 바쁘신 것 같은데 한번 가끔 들어오십시오 사실 그 잘 아는 분야 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네 물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남성분들은 조금 게임에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콘텐츠에 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해요 네 네 네 저희 애들도 보면 게임밖에 안 하는데 네 여성분들이 게임하는 분들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네 그게 재밌는 줄 알고 왜 돈이 되는지 아는 거잖아요 네 네 드라마도 또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이 더 많이 볼 거고 솔직히 저는 하이브 하이브 관련해서 BTS 전 남녀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블랙핑크 좋아하지 그쪽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성 팬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와 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구화 관련해서 보면 조금 더 전 집중력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 또 블랙핑크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제니가 제 팬입니다 아 제니입니다 네 인간샤네 BTS 전 잘 모르겠습니다 BTS는 이제 랩몬스터 RM이 있습니다 우리 탁튜브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들러서 구경해 주시고요 아 우리 김타기사님 참 재밌습니다 우리 김타기사님 너무 오늘 시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으시고 네 네 네 포트폴리오 내일 한 번 잘 한 번 아 포트폴리오 네 네 저희 이거 구축법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 그럴까요 네 네 빨리 있는 애들 좀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여튼 한 번 잘해보겠습니다 네 네 응원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유진자산운용회 김탁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옷장 안에 쟁여둔 옷은 많은데 입을 만한 옷이 없어 괜스레 새 옷을 찾는 아이도 체면 때문에 몸에 맞지 않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던 어른도 깔끔한 디자인 고급스럽지만 합리적인 가격 미니멀한 디자인에 감성을 담아낸 가족주의 의류 브랜드 애도 어른도 애도 아르도 저는 10년 더 살면은 자산을 10배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했죠 아 오래 사는 게 길이다 그게 분을 쌓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10년만 더 살면 자산을 두 배로 더 늘리니까 아니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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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년에 10배 자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3프로TV에 출연해 큰 화제가 됐던 강환국 작가의 거인의 포트폴리오 평범한 월급쟁이었던 그가 월급을 쪼개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었던 거장들의 23가지 전략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 시스템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네 강환국 작가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주 마니아들도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세상은 정상이 아니어야 성공하나 봅니다 네 강환국 작가의 거인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잘 이렇게 예습을 공부를 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좀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세요? 저는 다섯 종목 이상은 안 하고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깊게 공부를 하는 편인데 저는 대부분 제가 경험을 주로 많이 하려고 해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변할 때 그 변화가 메가 트렌드인지 아닌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바꿀 것 같으면 메가 트렌드고 일부 사람이 추종하면 유행인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길게 가져갈 건지 짧게 가져갈 건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것 좀 또 배워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 좋은 말씀들을 담을 그릇이 아직 못됐어요 그렇게 해서 또 계속 커가는 거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과의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내일 저녁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또 다음 주에 오시는 거죠? 네 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백브리핑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7시 반 삼프로TV의 핵심 야심작 앙꼬 없는 찐빵 그래서 저희 찐빵 앙꼬죠 앙꼬 앙꼬를 담당하고 있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위치도 바꿨고 저희 2프로가 개인 약속이 있다고 해서 앙꼬가 없어요 앙꼬가 반에 반차를 갑자기 씻는 바람에 저 새로운 인물을 저희 김지영 기자님 자기소개 좀 한번 해보시죠 아 밖에서 구경하다 끌려 들어왔습니다 오늘 대타스로 들어왔고요 네 갑자기 이 프로님께서 네 하루만 좀 백브리핑에 좀 앉아달라고 하셨는데 네 되게 부담스럽네요 아 부담스럽습니까 아마 3프로 주변인인데 한 번도 3프로 TV에는 등장을 한 적이 없고요 네 다만 이 프로님하고 같이 라디오에서는 꽤 오랫동안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님한테 관심있는 분들은 목소리는 아실테고 네 얼굴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 아무튼 오늘 뭐 큰 저거 안되게 네 저희 우리 안선배만 믿고 가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2프로 빠진 김에 2프로는 영원 이제 2프로는 바빠요 출마도 해야되고 지금 1프로 TV도 하신다 그러고 창당도 해야되고 지금 바쁩니다 요즘 창당 준비해요 창당이요? 네 창당 준비하시고 바빠가지고 그래서 아 뭐 내일은 아마 돌아오실 겁니다 아 오늘은 뭐 저희 둘이 재밌게 한번 해보죠 내일 돌아오신다고요? 네 그럼 내일 안 나와요? 네 네 이 부모님 자리가 내일도 있을지 네 오늘은 진짜 또 재밌는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요즘 ETF들 다들 관심이 많으실텐데 그 액티브 ETF 아시죠? 액티브 ETF 요즘 뭐 많이 한다고 하는 그래서 액티브 ETF와 관련돼서 정말 심화 과정 오늘은 심화 과정 그래서 김현빈 NH아문디 자산운용의 그 김현빈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액티브 ETF라는게 니들은 지금까지 몰랐다 아 액티브 어떤 액티브 ETF를 자세히 알려주마 네네 좋습니다 이걸 한다고 하고요 뒤에는 우리 그 본명은 윤상 닉네임은 김상훈 기자 김상훈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윤상 닮았네요 김상훈 기자님이 또 재밌는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즈비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즈비 아주 맛도 있구나 하하하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즈비 양배추즙 이즈비 바로 내가 찾던 즈비로다 농촌지능청이 선정한 농업기술명이니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즈비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하하하하 세계가 놀란 정치민주화 경제성장 문화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왜 우리는 점점 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는 날카로운 메시지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지금 바로 전국서점과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해냄출판사 자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옆에 김치형 기사님 돌아다니시는 분을 저희가 2%의 긴급 대타로 모셨습니다 방송 뭐 워낙 많이 하신 분이라서 오늘 ETF는 특히 저보다도 훨씬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아이고 특별히 초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NH아몬디 자산운영의 김현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명이 현빈이시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 본명은 현빈 순간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현빈 저도 제 소개를 간단히 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지금 ETF 하나로 ETF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NH아몬디 자산운영의 ETF 전략 팀장입니다 그 전에는 킨덱스 ETF를 또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신 킨덱스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러시아에서 킨덱스 ETF를 한 7년 동안 이끌었었고요 그 전에는 LP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ETF LP를 현대 지금 이제 KB증권이죠 현대증권에서 한 7년 8년 정도 ETF LP를 하다가 믿다 보니까 지금 ETF 시장이 한 15년 넘게 지금 일하고 있는 또 ETF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서 또 붙여 해 줘가지고 지금 하게 됐습니다 LP가 유동성 공급자 네 유동성 공급자죠 그 ETF가 좀 약간 어렵고 좀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 게 영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ETF 자체가 영어잖아요 그 ETF를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더 어려워요 상장 지수 펀드 그래서 어떻게 펀드가 상장이 돼 있어서 하고 있다는 건데도 이제 해외에서 이따 가져오다 보니까 ETF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P는 리퀴더 투 프로의 프로바이더 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고 AP도 있고 PDF도 있고 CU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다 보는데 하지만 매매를 해보면 ETF가 아 이거 재밌고 아 이게 좀 더 투자만 하다라는 게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액티브 ETF가 나와서 되게 관심을 많이 끌었어요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끌었던 건 미국의 이제 아크 ETF가 이제 액티브 나와서 돈나무 언니 네네 우리가 아크하면 생각나는 게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ETF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 아실 테니까 액티브 ETF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네 기초부터 너무 빠르진 않죠 괜찮죠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액티브 ETF 제가 화면을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TF라는 게 이제 패시브고요 그러니까 액티브 ETF를 설명하기 전에는 패시브 ETF 아 그러면 지금까지 액티브 전에는 다 패시브였구나 수동적인 그러니까 인덱스 ETF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애 액티브 펀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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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유연한 리스크 관리하고 전문적인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준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약간 이야기가 그래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패시브 ETF하고 액티브 ETF하고 한번 어떻게 다른지 종목들을 한번 비교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지금 엔터테인먼트하고 게임주, 메타버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로 K-POP&미디어 ETF라고 상장된 종목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패시브예요? 패시브입니다. 지금 제가 ETF를 얘기할 때 뒤에 액티브라고 얘기 안 하면 다 패시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우리가 아는 일관적인 ETF. 전부 다 패시브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고자 뒤에 액티브라고 쓴 거고요. 여기 보면 K-POP&미디어 ETF라고 보면 구성 종목이 하이브가 24.5%, CJ E&M의 12.65% 해서 지금 상위 10종목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0종목으로 구성된 게 K-POP&미디어인데 K-POP&미디어 ETF라고 하면 K-POP&미디어에 투자하겠지. 딱 그거예요. 보면 종목들이 다 여러분들 아시는 미디어, SBS, 스튜디오, 드래곤, 위직. 사실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하이브랑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에도 들어가면서 요즘에 가장 인기를 또 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구성 종목 비중대로 패시브 ETF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보면 보통 이게 지금 PDF라고 해서 포트폴리오 디파지 파일이라고 해서 매일 운용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우리 뭐 담았는지. 그게 패시브 ETF인데 액티브 ETF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성 종목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게 되면 저희가 PDF를 올릴 때 한 CU 단위로 올리게 됩니다. CU가 뭐예요? CU가 Create Unit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ETF를 처음에 투자자들이 사고 팔기 전에 이걸 ETF를 설정, 펀드니까 설정을 해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만들 때의 한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바스켓? 그렇죠. 바스켓을 한 바구니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 바구니 만드는데 보통 주식을 5만 주 담습니다. 그럼 5만 주 담아서 한 바구니를 5만 주를 담는 걸 1CU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K-POP ETF가 지금 1만 2천 정도 하거든요. 그 5만 주면 합치면 얼마? 6억 정도 되죠. 그러면 한 CU를 만들 때 설정할 때 6억을 만들게 딱 되는 거예요. 6억짜리를 해서 설정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ETF 자세히 보시면 공시 환매, 설정 환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설정이 됐다는 건 ETF 잔고가 커져서 ETF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환매가 되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설정 환매는 누가 하시려는 거냐면 증권사, 증권사가 유령소 공급하는 LP들이 그걸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LP들이 설정 환매할 때 6억 단위로 만약에 K-POP ETF를 하게 되는데 그럼 6억에 24.5%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1억 5천 정도 되겠죠. 그럼 하이브가 지금 41만 원 정도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 5천 정도 되려면 하이브를 364종 주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패시브 ETF입니다. 패시브 ETF는 퍼센테이지대로 아예 1CU 크리에이 유닛 할 때부터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종목별로 나오면 그럼 PDF를 보시면 하이브가 364주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규모가 한 100억이 넘는 건데 360밖에 안 담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위가 1CU 단위로 하니까 364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구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바구니는 똑같군요. 비중이. 똑같죠. 똑같은 비중이 여러 바구니가 있다. 5만 주를 담을 바구니가 하나씩. 5만 주씩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아까 그 종목대로 5만 주씩 나눠서 담고 다음 CU도 똑같이 담고 그게 패시브다. 그렇죠. 이 구성 비중대로 똑같이 나눠서 담게 되죠. 그래서 케이팝의 미디어 ETF는 지금 2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종목으로 똑같이 구성해가지고 설정할 때마다 이렇게 올려주고 환매가 되는 거죠. 꼭 20개여야 돼요? 종목이요. 그래서 종목수는 처음에 만들 때 그 지수를 FN가이드에서 만든 지수인데 FN가이드에서 지수를 만들 때 20종목으로 하자라고 저희가 정하게 된 거죠. 지수를 정할 때 아예 그렇게 정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패시브 ETF는 추정지수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 무조건 있어야 되는 지수를 따라갈 때 우리가 지수업체, 지수업체 우리나라는 지금 KRX 거래소와 FN가이드 두 군데가 있고요. 해외는 S&P, S&P라든지 MSC는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KRX가 FN가이드 두 군데밖에 없는데 FN가이드에서 저희가 작업을 해요. 앞으로 이런 테마가 잘 갈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테마를 어떻게 만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고 종목은 몇 종목으로 하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최근 출시된 메타버스 ETF도 보면 네 군데가 출시했어요. 네 군데가 출시했는데 지금 코덱스, 삼성 자산유성에 하는 것만 액티브고 나머지 세 개는 다 패시브입니다. 그렇죠. 그럼 패시브 ETF를 보면 추정지수가 비슷하면서도 막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군데는 FN가이드, FN 메타버스 산업지수, 메타버스 테마지수. 그래서 지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수는 그러면 그 운용사가 지수업체에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저희는 이런 비중을 좀 올려주세요. 저희는 이런 비중을 또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만들게 돼서 그럼 20종목으로 할게요. 30종목으로 갈게요. 이렇게 돼가는 거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그럼 비중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동일가중은 20종목을 똑같이 5%씩 하는 게 다 동일가중이고 시총가중은 시총에 큰 거를 많이 남겼다는 게 시총가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패시브 ETF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수 만드는 걸 방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고. 만약에 아까 K-POP은 20종목이지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코스피 200이잖아요. 코스피 200이라면 1CU에 200종목이 비중별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시죠. 아니 그건 알겠어요.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에 따라서 ETF를 만든다 그러면 그 200개를 거기에 맞춰서 넣겠구나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K-POP 패시브다. K-POP 패시브 ETF다. 그러면 K-POP 패시브를 추종할 지수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수를 예를 들면 운영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 테니까 이런 비중으로 해주세요. 하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수를 만드는 게 KRX나 FM 가이드에서 지수는 그렇게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대충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야지. 네. 당연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 게 종목들도 전제의 종목을 다 할 수가 없고요. 일단 유동성이 있는 종목들, 시총이 높은 종목들 이런 거를 다 스크린해 줍니다. 스크린해 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스크린하는 것 자체가 각자 KRX와 FM 가이드의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긋나는 종목을 들어갈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못 만들겠다. 지수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수 만들 때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는 예를 들어서 2년 연속 적자인 기업을 빼달라. 이런 것도 할 수 있군요. 이런 것도 저희가 기준을 하나씩 더 늦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라는 자체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만약에 없어지면 지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딱 같이 정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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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내가 지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수 사업자가 이거, 이거 안 돼요. 내가 돈 준다는데 만들어줘. 라고 하면 안 만들어주나요? 그걸 이제 안 만들어줍니다. 너무 만약에 만들었는데 지수를 계속 리밸런싱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리밸런싱하고 해서 지수를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 주는데 그거를 리밸런싱할 때 다음에 종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막 했는데 시총이 낮았고 만약에 좀 안 좋은 적자 기업을 했는데 상장 폐지로 훅 나가버린다든지 상장 폐지로 나가면 좋은데 절반이 나가버리면 종목에 그럼 이제 새로 지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수의 영속성을 위해서 일정의 기준을 필요한 거죠. 약간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이런 컨셉으로 거실은 넓게 만들어주시고요. 이거 기둥 없애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안방은 넓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설계해 주시듯이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지수를 만드는 거네요. 의도는 반영하되 운영사의 의도는 반영하되 만들어주는 사람은 KRX와 FM 가이드다. 지금 우리나라 업체가 거기 또 추가적으로 NH증권에서 iSelect라고 해서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또 지수를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증권사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에는 지수 사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MSCI 뭐 아까 SMP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닉스도 되게 많은데 보시면 이번에 이번에 글로벌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메타라고 상장된 ETF도 보면 신생 자산 그 뭐냐 인덱스 업체예요. 그런 걸 만든 적이 큰 회사가 아니고 신생하는 업체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지수 업체가 추가적으로 더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거래소가 지수 만드는 데는 없죠?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다른 데서는 훨씬 더 그 많은 지수 업체들이 있죠. 경쟁률이 많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수 업체들이 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게 앞으로 나면 액티브 ETF가 되는 겁니다. 액티브 ETF도 저희가 한번 PDF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또 많이 아시는 BBIG ETF. 그중에 이제 타이거, KRX, BBIG, K-NUDIL이라는 ETF가 있어요. 이게 딱 보면 BBIG가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종목을 만든 이거는 KRX 거래소에서 만들어서 공표한 지수거든요. 12종목이에요. 12종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제가 동일 가중으로 한 것 같습니다. 동일 가중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액티브하게 만약에 상장했다. 이거는 지금 패시브예요. 뉴딜, 패시브 ETF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걸 보시면 이게 이제 타임포트폴리오에서 BBIG 액티브를 낸 거예요. 어? 이거 종목 수가 많아졌네요. 네, 종목이 많네요. 종목이 많아졌고요. SM, 위메이드, 이게 없던 게 막 들어가 있네요. 이게 지금, 잠시만. 노란색이 이제 새로운 게 들어간 거죠. 이게 지금 전 패시브,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 여기 노란색이 새로운 게 들어간 거예요. 이런 새로운 게 들어가면서. 요즘 핫한다면 위메이드도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액티브라고, 뒤에 항상 액티브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액티브라고 써 있는 데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액티브 ETF와 그 다음에 패시브 ETF의 차이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차이를 둘 때 그러면 이거 너무 지수는 있는데 BBIG라고 있는데 혼자 막 따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돼서 거래소에서 액티브 펀드를 이제 하면서 얘기했던 게 여기서 그러면 상장 폐지 우리 조건으로 한번 두자라고 얘기한 게 뭐였냐면 액티브 상장지수 ETF 같은 경우는 상관계수가 지수, 추종지수 BBIG와 추종지수가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돼서 3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 상장 폐지 조건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상관계수. 패시브 같은 경우는 0.9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상관계수라고 하면 내가 이 지수를 따라갈 때 얼마만큼이 편차가 얼만큼 차이 나냐는 건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패시브 ETF 같은 경우는 1년에 지수가 10% 갔다. 그러면 패시브 ETF 같은 경우는 0.9%나 1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패시브 ETF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에. 다른 걸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그 종목 지수를 추정하는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거 하나는 넣고 싶어. 해도 되긴 돼요? 됩니다. 그건 되는데 패시브여도 그건 되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수익률을 못 따라가면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엉뚱한 걸 많이 잡았다가. 그래서 이 패시브 ETF 같은 경우 봤을 때 똑같은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타이거 200, 하나로 200, 코스피 200이 종목이 너무 많은데 종목들이 미세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어떤 거는 삼성전자 몇 주 담고 이건 좀 적게 담고 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어떤 데는 마지막에 200하고 199 종목은 담지 말자. 어떤 데는 담자. 이렇게 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90% 이상 담게 되면 그 지수를 90% 따라가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상관계에서 아까 0.9만 지켜주면 된다. 0.9만 말씀이면 패시브 ETF를 얘기하는 겁니다. 패시브 ETF를 0.9만 지켜주게 되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패시브 ETF를 투자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시장만 따라가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보다 좀 더 아웃포포먼스 하는 거는 액티브 펀드가 있잖아요. 해지 펀드도 있고 이런 거에 난 투자하겠다 아니면 개별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장 왔다 갔다 내가 개별 투자해봤는데 결국 시장 코스피 지수가 4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왔는데 난 주식을 이거 샀다 저거 샀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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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냥 200 ETF 사는 것보다 못했다는 거죠. 5배 올라온 거잖아요. 200 지수가 지금 5배 올라온 거잖아요. 3천 원까지 가서 더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시장만 따라가겠다고 투자하는 사람이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이 상관계에서 0.9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액티브 ETF가 나오게 되면 상관계에서 0.9로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아까 BBIG 같은 경우 봤으면 내가 투자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초과 수익을 내고 싶어. 지금 게임 주가 많이 가니까 이걸 더 많이 담으래. 라고 해서 투자하려고 했는데 상관계수가 0.7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규정을 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0.7 상관계수가 0.7이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약간 오불정설이 좀 있는 게 나는 수익을 많이 냈어. 10%인데 1년 수익률 10%인데 얘는 20% 낸 거야. 그러면 상관계수는 이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관계수는 상관계수였고요. 상관계수라는 게 잠깐 수익률였다 그러는 게 아니고 지수랑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1년을 쭉 계산해가지고 그게 상관계수가 3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됐을 때 장장 폐지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거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긴 할 텐데 액티브 ETF 말고 우리가 기존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는 상관계가 0.9라는 거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A나 B나 C나 거의 똑같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하나로를 하든 코덱스를 하든 타이거를 하든 코스피 200이면 다 똑같은 상품이니까 경쟁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후발 주자들이 보수를 싸게 가는 거예요. ETF 운영 보수를. 비슷하니까. 거기에 수수료 싸움 하는 거다? 네. 수수료 싸움 하는 거죠. 보수를 계속 낮추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로 200 같은 경우는 보수가 0.036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0.09도 있고 0.05도 있는데 0.36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더 낮추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후발 주자로 가면 너무 똑같기 때문에 보수를 낮추게 되는데 이 보수가 지금 당장은 티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한 코스피 400포인트부터 3000포인트까지 몇 십 년을 묻어뒀다 그러면 보수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후발 주자들은 그런 거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게 이제 ETF 보수를 낮게 되는 거죠. 수수료에 대해서 하나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같은 코스피 200 ETF다. 그럼 다 똑같잖아요. 90%가 똑같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 싼지를 보면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ETF도 거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래량이 별로 진짜 이건 싼데 정말 싼데 거래가 별로 안 돼. 그럼 내가 사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잘 못 팔 수 있는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LP였지 않습니까. 이동성 공급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동성 공급자를 보면 거래 안 되는 ETF에도 매도호과 매수호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 매수호과를 LP들이 여기서 10만 주씩 갈 수 있어요. 지금 보통 한 5천 주에서 만 주씩 이렇게 매도호과 매수호과를 깔아두고 있거든요. 그 매도호과 매수호과에 사게 되면 그 호가가 없어지자마자 다른 호가가 다시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호가를 막 밀어올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LP 호가에 내가 매매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적거나 많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막 턱치기 탁탁 막 턱치기 해가지고 빨리 막 단타치고 이런다고 한다면 LP가 매도호과 매수호과를 딱 붙여내지 못하거든요. 거래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만큼 벌려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많은 것들은 이 사이에 많이 있으니까 내가 단타해가지고 뭔가 수익을 내기가 편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만약에 갖고 가시고자 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보수가 싸고 거래가 없어도 어차피 사고 팔 수만 있으면 되니까 하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오는 건데 나는 정말 빠르게 매매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래량이 많은 걸로 가야 되겠죠. 일반 종목들은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ETF 같은 경우에는 LP가 있으니까 못 팔 부담은 없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는 사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숨어있다가 꼭 사주거나 팔아주거나 하는 거예요. 숨어있지는 않고요. 이제 규정상 상장 심사 규정할 때 매수매도 스프레드를 1% 국내는 1%인데 사실 거의 0.5% 이내로 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상장 심사 신청할 때 매수매도 스프레드를 2% 정도 되겠다. 해외 ETF 같은 경우는 국내는 봐도 한 1% 밑에 0.5% 이내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규정을 그렇게 상장 심사 신청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안 하면 거래소가 전화가 와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ETF가 좋은 게 일반 주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악재가 나면 쭈르륵 한가 가버리잖아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파는 사람만 있으니까. 그런데 ETF는 이 한가 가기가 힘든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K-POP 미디어 ETF가 한가 가려면 20종목이 다 한가 가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만한 여력이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다 쉽지 않는 거고 또 코스피 200은 한가 가려면 200종목이 다 한가 가야 돼. 상한가 가려면 200종목이 다 상한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힘이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ETF는 매매하실 때 유동성 공급이 없어도 매매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하여튼 LP라는 사람들이 유동성 공급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거래량이 좀 떨어지는 ETF도 어쨌든 사주고 팔아주고 해서 거래량이 없어서 나 못 팔았어. 이런 일은 없다.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수수료가 중요하네요. 수수료 싼 걸로 일단 장기적 가서 패시브의 경우에 패시브 같은 경우에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 이게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했었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수료가 내가 내는 돈 이게 뭐 사실 액티브 ETF 얘기하러 왔다가 지금 ETF의 심화학습은 들어갔는데 괜찮겠죠. 그 ETF를 매매하다 보면 보수가 있는데 보수를 어떻게 떼냐는 분이 등기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수수료라고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수수료는 증권사 내가 사구 팔 때 수수료. 그게 수수료고 보수는 운용을 했으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보수는 언제 떼는 거야 아니네. 보수를 좀 떼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수를 어떻게 떼냐면 운용은 운용보수에서 매일 예를 들어서 하나로 200 ETF 보수가 0.036%라고 했죠. 그걸 어떻게 떼냐면 0.036 곱하기 365분의 1 그러니까 365로 나눠가지고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0.03, 300,000 계산도 잘 안 돼요. 그거를 매일 매일 NAV라고 하죠. 순자산 가치에서 조금씩 빼는 거예요. 조금씩 뺍니다.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나 매매할 때 그럼 티 안 나요? 티가 안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ETF는 5원 단위예요. 거래가. 5원 단위예요. 그러면 지금 200 ETF가 지금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5원이면 몇 프로 오겠어요?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ETF를 사고 팔 때 보수는 티가 안 나요. 그러면 언제 보수가 티가 나냐면 1년 동안 만약에 보수가 200 ETF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보수가 만약에 0에서 0으로 갔다고 하면 하나로 200 같은 게 마이너스 0.036인 거예요. 보수만큼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 수익률에서 조금씩 조금씩 차감하는 게 ETF 수수령.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ETF를 샀는데 한 10% 이익이 났어요. HTS에 플러스 10%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운용 수수료, 운용 보수가 포함돼 안 된 거고. 다 된 거예요. 다 된 게 거기에 매일매일 조금씩 뛰는데 그게 다 감안돼서. 다 감안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팔 때 내가 오늘 팔아야지 하고 팔면 플러스 10%는 그대로 받는 거군요. 당연히 받죠. 거기에서 이제 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해외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세금을 좀 떼게 돼 있고요. 보육기간 가세를 해서 15.4% 이익금의 15.4%를 떼게 돼 있고요. 국내 ETF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딱 팔 때 증권사 수수료만 빼고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팔 때 5원 비싸게 사고 5원 싸게 사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팔 때 운용 보수는 얼마 뗐어? 라고 얘기해 주지가 않는 거죠. 알겠어요.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액티브 ETF 너무 심화 과정 들어가서 액티브 ETF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제가 액티브 ETF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궁금한 게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리 팀장님이 액티브 ETF도 지수를 추정한다. 그런데 패시브보다는 조금 더 한 30% 정도 여력이 있게 이것저것 더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걸 담았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너무 급등을 했어. 그래서 지수를 70%로 맞춰야 되는데 나 혼자 막 수익률이 많이 났어요. 200% 300% 났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팔아요? 그러면 지금은 팔아야 돼요. 상대방이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질 종목으로 사면 안 돼요?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은 내가 만약에 지수에서 벗어나서 너무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팔아서 내려온다? 네. 그래야 돼요. 떨어지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 떨어지면 뭘 사야 돼요? 뭘 사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질 경우에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게 0.7% 상관계수가 더 떨어지지 않게 빨리 막아야죠. 그걸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BIG ETF다. 액티브 ETF다. 그러면 BBIG를 다시 만들. 그거 그대로 패시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70%를. 그러면 다시 지수를 따라가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액티브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액티브 ETF의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얼마 전에 글로벌 ETF 컨퍼런스라고 거래소에서 한 게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거기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0.7%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하게 된 게 2017년에 저희 나라의 액티브 ETF가 처음 출시가 됩니다.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출시가 돼요. 그 당시에 액티브 하면서 어떤 걸 먼저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채권부터 합시다. 해외 미국이나 같은 경우 보면 액티브 ETF의 더 발전이 패시브. 채권 쪽이 더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채권 쪽 먼저 하자라고 하는데 이거 처음 하는데 그러면 너무 우리가 이제 0.9% 상관계수 패시브가 있는데 여기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0.7%로 정하면서 채권 매니저들이랑 못하기면 0.7%은 채권 쪽은 상관없다. 괜찮다. 변동성이 좀 작다 보니까. 주식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관없다. 0.7%로 가자. 그리고 그때 이제 협의체 거래소하고 운용사들 다 모여서 얘기할 때 저도 이제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주식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때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줄이도록 저희가 해볼 겁니다. 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액티브 ETF가 2020년부터 저희가 이제 활성화 주식형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점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실 액티브 처음 나왔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다가 지금 미국에서 아까 말한 그 아크 ETF가 광장에 이제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도 액티브 ETF가 지금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오게 되면서 또 때마침 또 금소법도 문제가 나오면서 은행이나 뭐 증권사에서 펀드 가입할 때 굉장히 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펀드 가입할 때 뭐 자 상품협력처 있습니다. 하면서 처음부터 읽어주고 요즘 뭐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 어차피 펀드가 액티브 펀드를 액티브 ETF로 만들게 된다면 뭐 충분히 뭐 같이 투자자들은 똑같은 비슷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액티브 ETF를 우리가 이제 큰 운용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좀 작은 운용사들도 이제 액티브 펀드를 주로 팔던 운용사들조차도 자 ETF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ETF를 이제 새로 하게 된 거죠. 액티브 ETF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팀장님 0.7이라는 상관계수를 처음에 정할 때 액티브 ETF는 0.7로 하자. 70% 이상 벗어나면 안 돼. 이거 정할 때는 그냥 정한 거군요. 0.7이라는 숫자를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네요.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좀 당국의 눈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0.7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슬프지만 일제 시작이다. 아직 우리는 진정한 액티브 ETF는 아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규제는 제가 봤을 때는 100%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얼마 전에 글로벌 컨퍼런스 얘기 나온 게 0.7에 3개월은 너무 위험한,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6개월로 일단 늘리자. 3개월보다 6개월 늘리면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늘리고 그다음에 0.7 숫자를 좀 내리자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제가 봤을 때는 0.5 정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펀드메이저 입장에서 0.5 정도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운신의 폭이 예를 들어서 그 ETF를 추정하면서 액티브하면서 50%만 내가 액티브 지수만 담고 나머지 50%는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론상으로 따라가기, 그러니까 0.5 규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요. 상관계수를. 그렇게 되면 이제 괜찮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우리는 미국처럼 그렇게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아예 그런 게 없습니까? 상관계수조차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못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게 저희는 상한가가 있잖아요. 미국은 상한가 없잖아요. 네, 그렇네요. 아직 우리나라 상한가 있고요. 있기 때문에 그럼 도리어도 안전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처차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액티브 ETF도 미국 시장에서 규모가 이제 채권적부터 키워가면서 주식형이 별로 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장세가 2020년, 2021년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미국 시장에 S&P 500이나 계속 고치를 쭉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액티브 ETF가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는 제가 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투자자리를 찾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미국 시장에는 패시브 ETF보다 액티브 ETF가 상장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패시브 ETF보다 액티브 ETF 이제 막 발전하는 시기고 우리나라도 이제 초기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규정이 많이 바뀌면서 충분히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ETF 시장 엄청 커졌잖아요. 엄청 커졌죠. ETF 이제 많이 투자하시는데 ETF 많이 투자한 이유가 공모펀드 들어갔다가 많이 깨져가지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나 공모펀드 못 믿겠다. 펀드메이저들 못 믿겠어. 얘네들 맡겨놨더니 개판 쳤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수나 따라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액티브 ETF가 약간 너 펀드메이저 너의 능력을 좀 믿어볼 테니까 한번 투자해. 그거 당국도 못 믿고 아직 못 믿겠다는 0.7만 줄래 그런 거 아니에요? 당국은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차근차근에 이제 가자는 게 있다는 의견이었고요. 펀드메이저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미국 시장이 액티브 ETF가 활성화된 이유는 시수가 계속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변동성이 심하거나 하락장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액티브 ETF가 약간 액티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더 빠졌겠죠. 하일리스카이 리터닝이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패시브하게 운영할래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보면 계속 박스권이었잖아. 박스피라고 해야 3천 포인트 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지난번에 코로나로 해서 1,4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시 막 위로 쭉 3천포인트까지 2배에 한 범위에 쫙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시장에서는 국무펀드 액티브펀드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시장이 또 하락장으로 간다든지 변동제 박스피로 갔을 경우에는 패시브가 더 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액티브ETF가 나왔는데 내가 액티브ETF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 액티브ETF는 좋은 게 PDF 공개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뭐 담았는지. 뭐 담았는지 운영사 홈페이지 아니면 거래소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ETF에 대해서 다 맞고 그 다음날 뭘 팔면 그 다음날 또 판 거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투자이든지 투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도 굉장히 현명해지셨잖아요. 내가 ETF를 담는데 이 ETF 안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액티브ETF 내가 ETF를 투자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바는 대로 좀 안 투자하는 것 같다. 나는 안 맞아. 라는 거를 사실 펀드는 한 1, 2개월 있다가 알게 되는 건데 액티브ETF는 바로 알잖아요.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내가 액티브ETF를 바로 그 자리에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액티브ETF를 운영하는 펀드매니저가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빼고 했어요. 그날 한 게 그 다음날 바로 공시되나요? 바로 공시되면.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공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미국에서도 이게 액티브ETF를 나오면서 이거를 정말 액티브하게 운영하려면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 펀드 안 사고 그 종목 그대로 사면 되잖아요. 사라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펀드를 가입하고 ETF를 가입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 ETF를 먼저 시작한 미국에서 액티브ETF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9년 7월인가 2019년 7월에 미국 SEC에서 승인이 난 게 자 그러면 투명한 거 말고 불투명한 거와 반투명한 액티브ETF를 만들게 해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불투명한 거는 대중들한테 공개는 좀 나중에 하고 AP하고 LP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한테만 공급 알려주는 거예요. 불투명하니까 안 보이잖아. 뭐 두자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반투명한 거 같은 경우는 알려주긴 알려주긴 한데 좀 시차를 둬요. 한 달 뒤 일주일 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매니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액티브ETF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날 이거 사면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막 따라 살 수도 있어요. 종목을 하나 대면. 보여주기 싫다. 보여주기 싫다. 사실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대로 사면 되지 않냐라고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액티브ETF의 효능이란 이런 게 좀 없어질 수 있다. 펀드매니저의 재량이라는 게 너무 노출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게 미국에서는 지금 발전이 되면서 그런 ETF들이 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한 1, 2년 늦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년 늦게 나오면서도 이제 앞으로 나올 때 우리나라 사실은 액티브 펀드들 강한 펀드 회사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노리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종목 공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놈은 하고 그러니까 좀 자유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는 지금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아마 이제 상관계에서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개가 조금 이제 뒤로 가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럴 때... 좀 치사하다 그거는 안 보여주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우스들의 경쟁력일 테니까 매일매일 공개하는 게 뭐 자신이 있어서 공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잘하는 사람들과 매일 보면서 사실 따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까 전에 금융소비자법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펀드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요즘 펀드 투자 요즘 가입하려면 투자 성향이 어떻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투자 설명서 1권도 주고 체크도 많이 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ETF는 예를 들어 액티브 ETF는 굉장히 펀드처럼 되는 건데 규제가 더 완화되면 더 펀드와 같은 ETF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그냥 근데 액티브 ETF는 제가 그냥 오늘 마음에 들면 그냥 하나로가 오늘 마음에 들었다. 그럼 하나로 ETF 그냥 사면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팔면 되고. 그러니까 이 펀드를 가입할 때 좀 신중하게 하세요. 네 투자 성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생긴 거고 그렇죠. 위반하면 뭐 이런저런 규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ETF가 액티브 ETF 같은 게 활성화되면 그런 법에서 조금 이렇게 비껴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거죠.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네가 뭘 투자하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막 이거 읽어봐라 저거 읽어봐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ETF를 보여주잖아요 바로. 바로 보여지는 게 일단은 금융소비자법에서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우리는 이거 투자해요 라고 바로 보여지니까 훨씬 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저희가 또 상장할 때 아까 지수 얘기하고 뭐 얘기했지만 상장 심사하는데 거래서가 심사만 한 달이 넘게 걸릴 때가 많아요. 자기네들이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판단을 해서 이거를 상장시키지 말지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위험하면 상장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만큼 거래소가 한 번 더 거쳐가지고 거래소에 상장을 됐다는 것 자체는 이미 안전히 금융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사실 지금 이번에 생긴 게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하려면 그냥 안 돼요. 아십니까? 이게 일단 강의를 들어야 되고요. 투자 성향, 고객 투자 성향 파악 이걸 다 눌러야 돼. 매우 공격적인 의미를 해야지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각 증권사에서 그렇게 맡으러 놓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레버리지 투자 안 하시나 보는데요. 돈이 많으실 수 있어요. 천만 원이 넘는 사람만 투자할 수 있어요. 개시증거금이라고 하죠. 돈이 천만 원 이상 있는 사람만 레버리지와 인버스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어요. 이제 저같이 조그만 돈으로 했다가 어느 날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투자 성향 다시 파악하세요. 이런 거에 대한 보호는 ETF도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법을 피해간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조금 더 투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더 편하다. 예를 들어서 공모펀드나 이런 거 보면 어디 이름만 보고 제가 사실 와이프도 펀드 투자하고 하니까 왜 투자했어? 그러면 왜 투자하는 거야? 잘 몰라요. 이름만 보고 투자했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 아 이거 이런 이런 종목에 투자했구나라고 알 수 있으니까 투자가 아주 더 편하게 된 겁니다. 그 상장은 대부분 다 상장이 되나요? 우리나라 자산운영사에서 만들어요. 우리는 이런 지수를 해서 이런 액티브 ETF로 만들었습니다. 상장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상장시켜야 되죠.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 다 상장되지 않나요? 상장 심사가 거래소가 하는 경우에 하는데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고 상장한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상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상장을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장을 유지하려고 하면 저희가 ETF를 만들 때 최소 70억의 자금이 있어야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0억에 처음에 할 때는 아까 말한 유동성 공급자가 돈을 갖고 와가지고 처음에 증권사들이 그걸 투자를 해서 매도를 내고 있는데 호가를 내려고 ETF가 있어야 되니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팔리거나 시장에서 계속되면 이 LP 투자자들이 이걸 계속 갖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원본 금액이 70억에서 계속 빠지죠. 그러면 50억 미만 됐을 경우에는 그게 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50억 미만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펀드 크기가 적어도 50억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거래량이 또 만약에 없다. 하루에 거래량이 6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6개월 이상 돼야 되는데 너무 거래량이 없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연락이 와요.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갑니다. 상장 폐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유지하려고 한다면 사실 실제로 매수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운용사가 그걸 꾸준히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ETF 상장하는 거는 웬만한 요건을 갖춘다면 상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걸 관리하고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ETF는 일반 종목들하고 달리 상장 폐지가 된다 한들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게 아주 ETF의 장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ETF를 보면 지금 500개가 넘는 ETF가 있지만 상장 폐지된 종목이 ETF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ETF가 있는데 상장 폐지될 거면 한 2개월, 3개월 전에 이거는 상장 폐지될 겁니다라고 다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시를 하고 상장 폐지되는 날 NAV라고 하죠. 순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가 만약에 만 원이었다. 만 원 곱하기 내가 100주 있었다. 그러면 그냥 만 원 곱하기 100주 현금을 주는 거예요. 투자입니다. 그냥 펀드 청산해서 나눠주는 거. 펀드 청산해서. 펀드는 뭘 갖고 있어요? ETF는 뭘 갖고 있어요? 만약에 코스피 200이나 아까 그런 200 종목을 다 갖고 있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팔아요. 주식은 상한가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팔고 현금이 나온 거를 투자자들한테 현금을 밀어들이게 되는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액티브 ETF는 그러면 패시브보다는 저게 조금 아까 보수라고 하셨나? 보수. 궁금하시죠? 아무래도 매니저들이 조금 더 노력하니까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액티브 ETF가 더 보수가 비싼데 제가 나오면서 액티브 ETF를 모집해 딱 한번 리스트를 해봤습니다. 액티브 ETF를 한번 보시죠. 어이구야. 너무 많죠.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액티브 ETF가 벌써 이렇게 많이 상장됐어요? 지금 현재 38개의 액티브 ETF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좋은 건 색깔 좀 칠해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공통적으로 뒤에 액티브 ETF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총 보수 0.10%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밑에 0.97%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총 보수. 네. 총 보수가 일단 운영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0.99 이런 거는 거의 한 1%를 수익률에서 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비교지수를 보면 지금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교지수라고 하는데요. 추정지수라고 하지 않고 보면 아리랑 ESG 가치부 액티브는 비교지수가 하나 ESG 밸류 지수고 FN 가이드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 보면 지금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지금 가장 좀 아주 인기 있고 거리량도 엄청 많고 하루에 천만 주씩 거래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FN 가이드에서 만든 K 메타버스 지수고 보수가 0.5% 정도 된다라고 지금 되는 거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일 위에 있는 건 작은 건 한 0.1% 정도 되고 많은 건 한 0.9% 정도 된다. 해외 같은 경우는 1.3%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액티브 ETF를 보실 때 액티브냐 아니냐는 뒤에 액티브 있으면 액티브 ETF. 그러면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가 뭐냐 일단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똑같은 혹시 비교지수가 있을 수 있고 있으니까 그럼 보수는 얼마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되는 거죠. 보수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추가 수익 낼 자신감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뭐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겠다 뭐 이런 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자신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전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비싸지만 난 좀 더 수익 더 내겠을 테니까 한번 따로 와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관관계 0.7이면 아웃퍼펌 해봐야 30%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이게 지금 상장한 게 상장 폐지가 바로 내일 모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다가 규정이 계속 바뀌게 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액티브 ETF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도 액티브 ETF 이걸 완화하는 움직임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실 액티브 ETF도 그렇지만 최근에 ETF 시장의 화두는 또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에서 ETF를 담을 수 있게 되면서 지금 증권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은행 쪽에서도 퇴직연금에서 ETF를 담을 수 있게 지금 만들어 올해 11월 달부터 한번 간다고 하는데요. 12월 하게 되면 이제 퇴직연금에서 ETF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펀드 투자하는 거가 더 쉽게 샀다가 이쪽 사실 액티브인데도 액티브 펀드는 2박 3일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쪽 액티브 팔렸다 저쪽 액티브로 갈아타도 이게 하루 만에 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퇴직연금이나 이런 시장에서도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액티브 ETF가 규제도 좀 완화한다. 상관계수 규제도 좀 완화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다양한 ETF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LP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숨어서 사고 팔게 해주는 사람들. 이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누군가 팔면 아무도 안 사주면 안 되니까 눈치 보다가 아무도 없으면 그래 내가 사줄게 이렇게 사주고 누가 팔면 아무도 안 사주는 사람 없으면 내가 사주고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냥 대놓고 있습니다. 대놓고 있어요? LP가? 그냥 시작부터 대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LP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LP가 한 직원이 한 20개, 30개 LP를 해요. 여러 종목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침 시작할 때 NAV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매도 얼마, 매수 얼마 탁탁탁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싹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고정시켜 놓고 매수, 매도 다 걸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자산 가치가 움직일 때마다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뭘로 돈 벌어요? ETF, LP 투자자들은, LP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 초창기에는 이제 어떤 운용사와 증권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ETF, LP를 했었어요. 그런데 LP가 어떻게 돈을 베냐면 매매 비용이라고 하죠. 만약에 ETF가 있어요. ETF가 있는데 매도 매수를 냈어요. 그러면 매도가 되면 이 ETF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도를 시켜 투자자한테 주면 내가 이 자산을 뭔가 해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해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K-POP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려워진다. 좀 더 어려워지죠. 주식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고 팔 때 얘네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ETF가 팔리면 바로 주식을 사거나 그다음에 해치 방법이 선물을 사게 돼 있어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선물이 있잖아요. 코스닥, 배고치 같은 경우에 선물이 있어요. 선물을 사게 돼요. 그럼 바로 이게 사고 다시 누군가가 이걸 사게 되면 LP가 매도해주고 다시 이걸 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시장에서 내가 매수 매도할 때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 비용 발생하는 만큼 이게 저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도 매수 스프레드라고 해요. LP가 매도 매수 스프레드를 이러만큼 떨어뜨려 놓죠. 그래서 이만큼 떨었는데 매도 매수해가지고 매매 비용하고 플러스 이만큼 정말 이만큼만 이익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이거 LP는 나중에 얘기하면 다시. 김지영 기자님이 정의 좀 해봐. 그래서 결국은 LP는 거래가 많아져야지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LP는 매매 비용 제외하고 거래세하고 매매 재비용 다 제외하고 조금 정도 진짜 뭐 한 0.0001% 정도 먹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거래량이 많아지면 LP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다. 다다익선. 아주 작은 거로 크게 먹는다. 사실 이게 이거 좀 더 초창기 이해하려고 들어가 보면 운용사는 주식 주문을 어디다 줘요? 증권사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권사들은 운용사가 주식 매매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거 이제 수익원으로 받는데 그 수익원으로 받으려고 LP를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거래량이 많아진 LP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하고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가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막 어마어마하게 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끔 보시면 이제 LP 효과를 무시하고 막 엄청나게 막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매매가 많아지면서 LP들한테 이익이 조금씩 날 수 있다는 거지 LP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매매했다가 살려고 막 밑으로 뺀다 이거야. 막 팔려고 막 위로 올려버리고 근데 LP가 이제 그렇게 못하게 거래소가 맨날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가 LP 평가를 해요. A등급, B등급, C등급, C등급 해가지고 평가 등급이 밑으로 댕기면 LP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LP가 하다가 손해가 많이 나서 한 번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없어졌는데 거래소가 LP한테 거래소 LP 지원금을 줬어요. 이거 ETF 시장을 활동화시키기 위한다면 LP가 유동성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LP 입장에서는 이 매소 매소 비용이 이렇게 있는데 자꾸 또 더 내라 더 내라 막 이것저것 다 해라 라고 하면 아까 말한 거래량이 많은 것들은 LP가 이익이 날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LP가 손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래소가 돈을 좀 줬어요. 그렇게 보면 아까 ETF가 거래량이 많고 적은 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LP가 적극적으로 뛸 수 있게 하는 건 거래량이니까 호가나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잘 박혀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거래량이 많은 그러니까 LP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거래량이 많은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LP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게 이렇게 대놓고 있는데 이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수량이. 예를 들어서 5천 주, 5천 주씩 대놨는데 이 거래가 많아지는 같은 경우는 막 5만 주, 5만 주씩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 이거를 막 좁혔다가 넓혔다가 이러지는 솔직히 LP가 이거 너무 많은 종목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한 번 더 알겠습니다. 다들 막 승범맨을 위한 설령을 쉽게 해달라고. 알겠는데 그럼 제가 그걸 하여튼 누가 대신 사주는 사람이 있다. 대신 사주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유동성 호급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저희가 약간 배웠던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ETF 안에 현대차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하러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LP가 나 사기 싫었는데 샀어요. 그리고 ETF를 나 안 사고 싶었는데 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샀어. 그러면 난 안 사고 싶은데 샀으니까 이걸 해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 선물을 매도하거나 반대해서 나는 그냥 안 가진 셈으로 똑같이 만들래. 이렇게 해치하는 식으로 LP들이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샀는데 국가 확 떨어지면 그걸 내가 다 부담해야 되니까 없는 셈치는 해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치를 하면 예를 들면 ETF를 구성할 수 있는 종목이 제한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무슨 조금만 어디 코스닥 종목이 난 정말 사고 싶었는데 그 ETF에 그걸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동성 공급자라는 이유로 난 그걸 박시사한테 받았어. 그러면 이거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해치할 방법이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ETF 만들 때 고려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너무 작은 종목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LP 투자자가 해치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걸 만들면 LP가 우리 해치 못해서 안 들어가요라고 하면 설정조차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종목들을 담는 것들은 운용사들이 피하고 있어요. 너무 작고 거래량이 안 되면 이거를 이 LP들이 예를 들어 사면서 이 효과를 올려버리면 LP들한테는 좀 손해가 되는 게 이 NAV라고 하는 게 현재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주식을 사려면 두 호가 세 호가를 잡아먹어야 돼. 그럼 LP 입장에서는 매매하면서 계속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종목들은 안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가총액이 높은 거 위주로 시총 위주 지수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국내하고 해외 종목이 같이 들어있는 만약에 액티브 ETF를 만들려고 하면 해외 거는 해치할 수단이 좀 부족하겠다. 부족한 게 있죠. 지금 그렇게는 안 돼요? 섞어서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지금은 첫 번째 섞어서를 진짜 내 마음 같아서는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다 섞어가지고 삼성도 넣고 애플도 넣고 LPBGI 하면 테슬라도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액티브 나온 것 중에 있는데 LP가 엄청 고생하고 있죠. LP가 그걸 하려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주식과 미국 주식은 그나마 가능해요. 이거는 대차도 되고 거리도 많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중에서도 큰 종목들만 하겠죠.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소 이런 것들만 큰 종목만 대차도 되고 매도 편하게 하는 건데 그중에 또 장관은 안 되는데 이거가 이제 조금 더 완화가 되면 조금 더 되겠는데 사실 완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LP가 해치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만들기 쉽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나가면 또 합성 ETF라고 나왔어요. 이게 LP가 해치 못하는 수단을 만들어 놓자고 하는 게 뭐냐면 합성 ETF예요. 지금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ETF는 유럽에 있는 럭셔리 제품과 그다음에 테슬라와 BMW, 벤츠 각 나라에 있는 걸 담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이거를 LP가 해치하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LV, MAM 이거 루이비통 이거 주식 사가지고 LP가 이거 대차에 놓고 있다가 테슬라도 사고 스위스에 뭐 사고 이거 다 하려면 LP가 해치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합성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합성 방식까지 또 얘기하면 합성까지 가지 맙시다. 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만들 수는 있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는 있다. 합성 방식이 되는 거고 대신에 비용은 비싸지겠네요. 합성 방식으로 하게 되면 보수가 조금 더 비싸겠죠. ETF가 늘어나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듣고 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늘어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좋은 점이 뭘까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 펀드를 사고 팔다 할 수 있다. 그거 말고도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시장 전체적으로도 좀 좋은 점이 있어요? 시장 전체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ETF의 좋은 점은 분산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를 투자하는 이유가 내가 한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좀 지기 위험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ETF 자체가 분산 투자가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안전하다는 점과 그다음에 내가 뭔가 이런 테마가 잘 갈 것 같아요. 요즘 테마 ETF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테마 ETF도 되게 많아요. 어떤 테마에 투자하고 싶은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게임 ETF 나오면 게임 ETF 잘 가는데 게임 주 그럼 뭘 담아야 되지? 뭘 담아야 돼?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테마로 딱 묶어주게 되면 굉장히 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대충 발은 담궜다? 그렇죠. 그런 느낌은 들게. 이런 거죠. 내가 투자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는 이유는 나는 이 테마는 알겠어.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글로벌 메타포 이런 게 잘 갈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사실 국내는 그나마 알겠는데 해외는 전혀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ETF가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투자하고 싶어. 인도네시아, 러시아 투자하고 싶어. 그런데 베트남의 1위 종목이 뭐지? 뭘 투자해야 돼?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ETF로 딱 묶어놔버리면 굉장히 편해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 없으니까 미국 얘기로 편하게 하면 들었던 얘기가 어떤 월가의 펀드매니저가 세미나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때도 ETF가 굉장히 미국에서 각광받던 거였는데 ETF가 자꾸 늘어나니까 당시에 어떤 때였냐면 블랙시트, 블랙시트가 막 해가지고 난리 날 거다. 그래서 걱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너무 빠지다가 금방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를 설명하는 세미나였는데 ETF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 그게 왜냐하면 ETF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시장 전체로 사고 파는 게 너무 간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한꺼번에 사고 시장 전체를 한꺼번에 팔 수 있는 수단이 ETF라서 ETF가 커지면 시장의 호재나 악재가 빨리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서 ETF가 늘어날수록 시장의 각종 재료들이 가격에 빨리 반영되고 빨리 악재를 반영하고 빨리 호재도 반영해서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좀 그럴듯한 얘기입니까? 네. 그럴듯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1400포인트까지 시장이 급락할 때가 있었어요. 급락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겠습니까? 레버리지 ETF를 산 거예요. 레버리지 ETF를 어마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빠졌으니까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레버리지 ETF를 엄청나게 사요. 거기서 인버스 레버리지 사면 당연히 이익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빠졌을 때 레버리지 ETF를 사게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였어요. 레버리지 ETF를 개인 투자자가 사게 되면 LP는 이거를 팔은 거잖아요. 그럼 LP는 해지하려면 뭐를 사야 돼? 그럼 뭘 사요? 선물을 사겠죠. 선물이나 주식을 사겠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를 사면서 시장이 방어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빠질 때 얘가 막아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ETF가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일단 시장을 전체적으로 조금 덜 빠지게 한다든지 오히려 더 빠지게 할 수도 있겠지만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 의견도 전 들었거든요. 시장이 빠질 때 취수가 빠지면 당연히 팔아야 되잖아요. ETF는. 파는 매도세가 많아져서 시장 응략을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도 있어서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면 다 팔더라.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ETF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여튼 ETF를 고를 때 팁이라도 하나 좀 주실 거 없을까요? 이런 걸 골라라. 이제는 사실은 아까 제가 LP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증권사 HTS 보시면 요즘은 ETF 창이 새로 있어요. ETF 창이 이렇게 딱 새로 나오고 모든 ETF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탭을 넘겨보시면 구성 종목이라고 나와요. 그 ETF 안에 어떤 구성 종목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사실 이름만 갖고는 너무나 똑같아요. 게임 ETF, 게임 상황, 게임 테마 ETF예요. 그러면 어떤 걸 투자할 것인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구성 종목을 눌러보고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ETF 창에도 이렇게 LP 효과라는 게 나와요. 자세히 보시면 LP 효과가 아니냐는 것도 나오거든요. LP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성 종목이 뭔지 똑같은 게임 ETF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똑같은 엔터, 똑같은 메타 ETF에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걸 담았느냐는 걸 파악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액티브냐 패시브냐는 이제는 또 확인하셔야죠. 액티브면 지금 종목이 또 빠지고 금방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 거고요. 패시브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좀 전국 한 6개월 정도로 이 정도로 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거죠. 액티브는 액티브라고 다 제목에 써줘요?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맨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다 넘겨요. 하지만 다 뒤에 액티브라고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확인하시고 그리고 공모 구성 종목이 나오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팀장님 생일이시라고 아,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생일이신 듯 저희 야심한 시간에 뱃뱃핑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인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ETF는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배운 거는 정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관심들은 ETF에 많으시니까요. 액티브하고 패시브하고 조금 구별이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그럼요. 마지막에 아까 ETF에 종목들 나오니까 그 종목들까지 좀 확인하시면서 ETF에 가십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수료 싼 거 하는 게 중요하다. 패시브는 수수료 싼 거 없으시면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ETF 하도 요즘 많이들 하시고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도움들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TBA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똑같은 투자라도 투자 자금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따라가지고 손실이 나는 투자를 수익으로 나는 투자도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경인입니다. 원래 제 직업은 회계사고요. 2년이 돼가지고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넘게 재무제표나 투자랑 관련된 강의도 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제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책을 한 권 새로 또 내게 됐는데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을 이번에 쓰게 돼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내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춘 책인데요. 실제 투자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어간다면 재산을 늘리거나 어떤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과외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시죠.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치영 기자님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중간에 자꾸 누구냐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길래 2프로님이 오늘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저 김치영 기자고요. 선의 잡히는 경제 등 라디오 방송에는 좀 많이 나와서 목소리는 익숙하실 텐데 아무튼 오늘 큰 부담 없이 잘 듣고 가겠습니다. 저희 백브리핑 이거 언더스탠딩 보이시죠? 언더스탠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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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냐 이거 이거 언더스탠딩 검색창에 유튜브 검색창에 언더스탠딩 들어가셔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로 깨끗한 음질의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본명은 윤상 닉네임은 김상훈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상훈 기자님 어서오세요. 아 네 닉네임이 김상훈인 김상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얘기 준비해 보셨네요. 아 네 조금 말랑말랑한 얘기인데 다음 주에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는 글로벌 세일 행사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얼마 전에 끝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것도 원래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조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왜 코세페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블랙프라이데이처럼 될 수 있을까 못되면 이유는 뭔가 이런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나는 블랙프라이데이 얘기해서 어디 가면 싸게 사주나 싸게 살 수 있나 정보 주시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제가 쇼핑은 잘 못해서 블랙프라이데이 관심들이 많죠. 블랙프라이데이. 왜 이렇게 블랙프라이데이는 싸니까 요즘 직구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블랙프라이데이는 정말 싸죠. 이게 박리담회 같은 건데 얼마나 많이 팔리면 이게 이렇게 싸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표를 조금 보시면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 때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9월부터 블랙프라이데이까지 팔린 판매 동향 추이인 건데 딱 블랙프라이데이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치솟죠. 파란색, 빨간색 이게 뭐를... 이게 지역입니다. 파란색이 아메리카, 북미. 그건 지역이고 그러니까 블랙프라이데이 때 평소에 한 두 배씩 팔리고 이런 거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죠.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금액을 조금 보시면 이게 지난해 전미소매협회에서 12월 1일쯤에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때는 팔렸을 것이다 라고 한 예상치를 내놓은 건데 이게 7,553억 달러. 우리나라도는 한 900조 되죠. 이게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의 어원도 사실 여기서 오는 건데 회계장부상 전날까지는 적자였는데 레드라고 하죠. 딱 블랙프라이데이 때부터 흑자, 블랙으로 돌아선다.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좀 이상하긴 해요. 우리가 블랙먼데이 할 때는 블랙 되게 안 좋은 건데 또 여기서는 블랙이라 그러면 좋은 거야. 대체 뭘... 예전에... 네. 아, 제가 2% 없으니까 진짜 미국 얘기 자세히... 이렇게 해서...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니, 진짜로 블랙프라이데이 때 이땜 되면 추수감사절 때 딱 모여서 다 같이 칠면조 요리 이렇게 가족끼리 먹은 다음에 자,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우리 쇼핑 가자. 하고 딸이 쇼핑... 그게 완전 관행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야밤에 밤 12시, 1시 차들이 막... 쇼핑 센터 가는데 차들이 막힐 정도로 그게 다 우리 추석 때 모여서 가족들에게 저녁 먹고... 맞습니다. 고수업 치거나 윷놀이 하거나 하는 것처럼... 쇼핑이 그냥 거의... 쇼핑하는 게 관행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의 뭐 열광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싸게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매입이라고 하는 방식 때문인 건데... 그게 왜 우리는 안 되느냐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가전판매점이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떼와서 창고에 쌓아놓고 파는 건데... 이렇게 팔다가 신상이 나올 때까지 다 팔아야겠죠. 그런데 그 전에 안 팔리게 되면 재고를 떨어내야 손해를 떨어내는 건데... 그래서 안 팔리는 물건들을 딱 추수감사절 다음날부터 대규모로 세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쌍값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쌍값에 팔 수 있는 거죠. 2021년 예를 들면 삼성TV를 잔뜩 사놓고 팔려고 했는데... 11월이 다 지나도록 이게 다 안 팔렸다. 그러면 한 달 내에 다 떨자라고 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때 싸게 판다? 맞습니다. 잘 팔리는 품목도 있겠지만 안 팔리는 품목도 있으니까... 그런 품목들을 되게 싸게 파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왜 할인을 별로 안 해요? 이게 유통구제의 차이인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우리나라 백화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은 특약 매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특약 매입은? 특약 조금 이름에서 다크다크한 느낌이 나죠. 표를 조금 보여드리면 특약 매입이랑 직매입의 차이인 건데 특약 매입은 백화점이 외상으로 사오는 겁니다. 판매 주체가 납품업체라서 판매에서 나온 매출에서 백화점이 수수료를 떼가고 남아있는 재고도 납품업체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그러니까 특약 매입이 아니라 무상 매입이네요. 외상으로 매입하는 거다. 네. 그리고 팔면 돈 주고? 팔면 수수료만 백화점이 떼가고 나머지 매출은 납품업체가 가져가는 거죠. 남아있는 재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고는 납품업체가 그대로 또 가지고 갑니다. 리스크는 하나도 안 지는 판매 방식. 그렇죠. 그러니까 떨이 판매할 재고 상품이 없다는 거죠. 나도 저렇게 팔고 싶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저렇게 해요? 그렇죠. 제가 또 다른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대부분 그렇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블랙프레이드 같은 대규모 세일 행사 때 사고 싶어하는 품목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백화점, 아웃렛.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류 같은 걸 많이 사고 싶어 하잖아요. 의류, TV 뭐 그런 것 좀. 그렇죠. 평소에 비싸서 사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파는 유통 채널들은 대부분 직매입 비중이 굉장히 낮고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사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데서도 대규모 세일 행사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편의점, 직매입 거의 100%, 백화점 4.1%. 거의 여기는 생활 필수품을 팔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직매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나마 백화점하고 아웃렛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런 데서 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직매입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싸게 팔 이유가 없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미국은? 미국도 백화점 아웃렛도 그렇게 안... 미국은 다 왜 직매입을 합니까? 미국은 조금 재미있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랑 제조업체가 있으면 위상관계라고 하나요? 갑을 관계. 갑을 관계. 그렇죠. 백화점이 의리고 제조업체가 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조가 갑이라고요? 맞습니다. 왜요? 이게 유통채널이 많아서 그렇다는 건데 백화점도 많이 있기도 하고 가전제품 같은 게 베스트파이 이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대형 가전 판매자들도 많이 있죠. 네가 안 사가면 여기다 팔면 된다.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대규모로 떼와서 파는 거죠. 내 물건 팔고 싶으면 너네가 대규모로 사가 라고 제조업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 네. 박인인 파우라고 얘기를 하던데 한국은 전혀 반대죠. 백화점이 절대값이니까. 특약매입에서도 보셨지만 특약매입이 되게 독특한 건데 백화점이 지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맵보다 수수료가 비쌉니다. 수수료도 비싸요? 그렇죠. 리스크가 크지 않은데 백화점에 받아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오는 것도 아니고 안 팔리면 납품만 는들 책임이고 팔린 것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가 직매입으로 사와서 내가 리스크를 안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맞습니다.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런데 사진을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한국에서는 유통 백화점 사업할 만하네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거래 방식별로 수수료인데 특약매입이 제일 높죠. 이게 어디예요? 백화점? 백화점. 백화점 특약매입. 백화점의 수수료가? 수수료가 제일 높습니다. 백화점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네요.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사실 백화점을 놓고 이런 비판들도 많이 나오는데 니네가 유통업체냐. 유통업체가 아니다. 이게 뭐 임배사업자지.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 코리아 세일페스타? 네. 그런 거 할 때는 그럼 할인을 할 때는 내가 직매입 해온 거를 내가 갖고 있던 재고를 싸게 파는 게 아니고 저기 김치형 납품업자한테 와서 야 좀 와서 좀 싸게 좀 팔아. 내놔봐. 이렇게 하는 거네요. 일종의. 코리아 세일페스타 같은 경우에 사실 백화점들이 그렇다기보다는 백화점들은 조금 면피용으로 참여를 하고 제조업체들이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서 많이 팔려고는 하는데 그런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코리아 세일페스타 자체가 유통업체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정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우리도 관광객들 좀 모아보고 싶은데 그 시기에 뭐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유통업체들 다 모아놓고 너네 뭐 한번 해봐라. 우리가 기간 정해줄 테니까. 2015년에 시작할 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대 화두가 내수 활성화였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매업체들이 만든 이벤트 행사 자연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굳이 싸게 팔고 싶지 않은 유통가들의 마음이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지 않은데 사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싸게 팔면 직매입해서 싸게 팔면 오히려 더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이라고도 할 수 있죠.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중국 관군제 뭐 이래서 중국도 많이 싸게 팔고 많이 판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중국 관군제가 조금 독특한 유형인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소매업체들이 연합해서 만든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관군제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가 워낙에 중국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니까 이 지배적인 사업자가 내가 이런 행사를 할 테니 들어와서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약간. 네가 좀 싸게 팔아. 싸게 내놔. 그렇죠. 주체가 업체인가 정부인가 다른 건데 사실 알리바바를 인터넷백 백화점이라고 하면 알리바바는 너무나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업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알리바바도 직매입이라는 걸 해요. 주요 상품들은 미리 사놓고 준비를 하는 거죠. 딱 하루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주요 상품들을 직매입을 해서 싸게 팔 수 있게 해놓고 그런 재들 들어오면 실제로 그렇게 파는 거죠. 그래서 사실 광군제가 평균 쪽으로 봤을 때 세일 할인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64% 정도 되는데 브릭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각보다는 평균 할인율은 높지 않더라고요. 37%. 한국 코리아 세일 페이스타는 30%입니다. 그런데 기준으로 뭘로 잡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 세일가는 비싸게 해놓고 그래서 할인 말이에요. 평균 할인율은 비슷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상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체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비싼 100만 원짜리 옷을 50만 원에 팔았다. 할인율이 50%인데 예를 들면 감자가 2천 원인데 천 원을 팔았다. 똑같이 할인율이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감자 반값을 샀다고 와 대박 세일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옷을 반값을 팔았다고 하면 대박 세일인 건데 한국에서는 이런 옷들을 싸게 팔 수 없는 구조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할인율은 비슷하겠지만 이런 상품들을 비싼 상품들을 싸게 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례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유통업체에서 백화점이 갑에 비친 그러니까 유통하고 있는 대형 유통사 갑의 위치라고 하면 요즘은 온라인이 워낙 확대돼 있으니까 알리바바 같은 존재가 뭔가 이런 큰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뭔가 좀 시장의 구조가 변화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럼요. 우리도 쿠팡 이런 데 직매이 많이 한다면서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지금 현재의 유통 구조로는 사실 코리아 셀페스타가 블랙프라이데이처럼 되는 게 불가능하니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유통업 자체가 사실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백화점들 많이 안 가기도 하고 그래서 쿠팡 같은 직매입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이런 세일 행사를 하게 되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예를 들면 직매입을 하게 되면 또 이런 효과도 있을 수도 있는데 대규모 할인 행사도 할 수 있지만 사진을 한번 보여줘보시면 아,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 땡땡몰인데 여기 이런 제도를 해요. 국내 최저가 보상 우리 사이트보다, 우리 쇼핑몰보다 더 싸게 파는 데가 있으면 차액의 110%를 즉시 보상해 주겠다. 110%를 보상한다고? 진짜요? 이 쇼핑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상품을 100% 다 직매입을 합니다. 여기는 직매입을 해서 특정 시기에 싸게 팔겠다가 아니라 연중 싸게 팔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사실 그래서 쿠팡에 기대를 하는 이유가 쿠팡의 직매입 비중이 90%나 돼요. 그래서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이랑 달리 직매입 비중이 높으니 그러면 쿠팡에서도 이런 대규모 세일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직매입을 늘리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블랙프라이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는데 사실 쿠팡 같은 경우에 주력 상품이 이마트랑 상품이 되게 비슷하죠. 명품이 별로 없다. 그렇죠.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비싼 물건들을 파는 곳은 아니에요. 편의점과 비슷하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 이런 데들도 사실 추석 한 4절 다음 주 월요일에 사이버 먼데이라는 걸 하는데 이것도 광군제랑 비슷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그때만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게 비싸게 잘 안 들리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소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하여튼 구글이 백브리핑을 음해하는 PD님들의 잘못이 아니고 구글의 잘못이다. 굉장히 강조하시니까 편집보는 아마 잘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셨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3%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사과는 드려야겠네요. 음질이 안 좋아서 되게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음질이 좀 안 좋아서 듣는데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지금 6,000분 정말 백브리핑을 사랑해주시는 6,000분이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김상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타다가 혁신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연출가인 저는 조금 다른데 관심이 있었는데요. 타다금지법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한 스타트업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저는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의 신입이다. 우리가 꼴등이다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타다금지법 이후 6개월간의 악전고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 10월 14일 극장 개봉 저희 3프로티비가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을 위해 2022년 다이어리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수익금 전액은 기부되며 그 기부금은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뭐 유익했죠? 네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분위기 3프로 시청자분들의 댓글도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기회되면 또 불러주세요. 땜빵 이렇게 부르실 분이 아닌데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2프로가 없으니까 분위기가 샤방샤방한데 전체적으로 논란의 아이콘도 없고 분위기가 샤방샤방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2프로 자리가 있을지 기대하십시오. 제가 또 올지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컴퍼니 백브리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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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삼프로TV 글로벌 라이브 요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 슈카가 여러분과 1시간 반 이 여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1부에서는 미래행세주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시고요. 2부에서는 오늘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동이 있어서 결국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으로 저희가 어렵게 보셨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하시죠. 광고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비대면 IRP는 퇴직금 관리수수료가 평생 무료해 ETF 투자도 매매수수료 없이 가능하다고요? 연말정산과 노후 대비가 걱정되신다면 스마트한 한국투자증권 IRP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관리수수료 무료는 비대면 계좌 대상, 펀드보수 등 별도 발생,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가입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에게 빨려다니지 않고 경기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기술 독립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일상과 이제 현실이 된 우주까지. 미래 산업을 주도해가는 경기도의 결정적 한수. 앞으로도 미래도 경기도. 경기도 미래기술학교에서 디지털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아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1부에서는 미래생증권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저희 지금 조금 방송 품질이 조금 안 좋아서 시청자분들의 굉장히 불편을 야기드리고 있는데 네이버 나우에서 보셔도 되고요. 지금 유튜브 서버를 유튜브가 저희를 껐다 켰기 때문에 유튜브를 껐다 켰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잘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그래도 오늘 준비한 거를 해야 되니까 오늘 한국시장 코스피 마지막에 밀리더라고요. 네 오늘 프로그램에도 좀 많이 나왔었고 어제랑은 달리 외국인 선물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에도 조금 많이 나오면서 현물시장이 조금 밀렸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증시 코스닥만 소폭 올랐고요. 아시아 증시 대부분 좀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제가 오기 직전에 체크했을 때는 미국의 선물시장은 지금 상승하고 있고 유럽도 지금은 빨간불인 상황이어서 오늘 한국 증시 그리고 이머징 증시 전반으로 많이 아팠지만 내일은 오늘만큼 아프지는 않겠지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하루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그리고 장 막판까지 잘 버티다가 막판 5분에 그냥 당탕 쿵탕 10포인트 정도 밀리더라고요. 오늘 좀 좋게 끝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중국 시장은 어땠습니까? 오늘 상위 종합 증시는 0.5% 하락한 3520포인트로 마무리했고 심차는 0.65% 하락한 2460포인트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는 1.3% 하락한 2531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중국 증시 매수를 해왔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가 많이 나왔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1조 위안 여전히 상위를 했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나 소재 그리고 한국과 비슷하게 메타버스 관련 테마 업종들만 조금 강세를 보였고 근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오늘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나왔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자금이 많이 이탈된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이하게도 중국 위안화는 오히려 달러보다 더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올해 연초 이후 중국의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데 현재 달러 위안화가 6.37 위안입니다. 오늘 하루도 소폭의 달러보다는 위안화가 더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고요. 위안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일 미국 증시에 어느 정도 출력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이따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싶지만 국가 반독점국이라는 게 출범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이슈지만 오늘 실제로 정식 출범을 했는데 반독점국이요? 네. 빅테크에 대한 규제 그리고 공동부유와 같이 엮여서 반독점에 대해서 조사를 좀 나가는 조사를 하는 이런 국가기관이 오늘 정식 출범이 됐고요. 이것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좀 강하게 밀렸다입니다. 오늘 알리바바가 5.3% 텐센트가 2.4%가량 밀렸고요. 그리고 홍콩 증시에서는 좀 특이했던 게 좀 생소하긴 하지만 벽개원이라는 대형 디벨로퍼가 있는데 벽개원이요? 이거 중국의 디벨로퍼 업종들이 수백 개가 상장이 되었는데 그중에 벽개원이라는 한문을 쓰더라고요. 이름은 고깃집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소불고기 팔고기 같은데 나름 굉장히 대형 디벨로퍼 시총 기준으로는 꽤나 대형이었는데 이 회사가 거래 정지를 신청을 합니다. 자사주매입이나 액면 분할이나 이런 거였으면 좋겠지만 이 회사가 안타깝게도 일각에서 혹은 그동안의 시장에서 유동성 위기에 조금 위트웨이트했던 디벨로퍼였기 때문에 이 회사가 거래 정지를 신청했다는 거는 또 홍콩의 디벨로퍼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겜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홍콩 디벨로퍼 업종들은 평균적으로 한 2%가량 하락이 나왔었고 홍다도 오늘 5%대 하락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쭉 들어보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는 별로 없고 중국이 국가 반독점국을 출범했다. 뭔가 빅테크를 좀 화끈하게 때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들리는데 출범할 때 출범하는 이념이라든지 출범일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기존에는 2018년에도 가장 가까운 규제를 보시면 텐센트로만 봐도 게임 규제가 나왔었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개 기관 산하에 있던 기구들이었고요. 한 3개 정도가 대표적이었던 건데 이게 2018년에 하나의 부서로 묶여지면서 규제가 시작이 됐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존에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좀 줄여서 국가시장총국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기관의 산하에 있는 기관이었는데 이거를 앞에 국가라는 단어가 붙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국가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반독점국이었는데 이게 국가반독점국이라고 해서 한 단계 격상이 된 겁니다. 기존에 있긴 있었던 조직이었군요. 이게 기존에는 좀 파워풀한 기관은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국가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이제는 차관급의 파워를 가진 기관이 됐고요. 기존에 국가시장총국이 장관급의 파워를 가진 기관이었는데 여기에 2인자가 여기에 국장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반독점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칼을 갈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2018년에도 나왔고 올해 중순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요. 이 반독점에 대한 업무를 전담할 만한 국가기관이 하나 태어났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안타깝게도 현재 반독점에 대해서 시장이 좀 조사를 함에 있어서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장관급 대표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차관급으로 격상을 시켰고 단순하게 빅테크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국영기업들까지도 반독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본토 증시에 있었던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좀 고개를 들고 있던 빅테크 기업들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같은 기업들이 오늘 좀 많이 두드려 맞았던 하루였고요. 현재 이미 이거는 지난달 20일부터 나왔던 이슈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도 텐센트가 500불 위에서 잠깐 놀았다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5월 20일에도 반독점국을 국가기관으로 격상시키겠어요? 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 이후로 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텐센트가 500불 선을 위로 뚫는 걸 시도를 세 번째 시도였었는데 이게 120일 입형선에 딱 닫고 오늘 정책 출범이 나오고 나서 조금 한 2%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이미 기존에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놀랄만한 건 아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더더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약세가 두드러졌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악재는 거의 다 나왔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제는 남은 게 호재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기존 악재 중에 일부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 단위로 격상된 반독점국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중국 빈테크 기업들이 다시 121선을 못 뚫고 막고 지금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전에 말씀 중에 우리나라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메타버스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과연 지금 당장 변화를 가져올 만한 건지 아니면 가격에 대해서 그냥 흔드는 건지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중국에서도 메타버스 얘기가 돋나 봐요. 중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메타버스를 직접 낀 기업들은 흔치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메타버스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작은 게임 회사라든지 인터넷 회사라든지 이런 업종인데 현재 중국의 시가총의 상위 업종들 중에서는 메타버스 테마가 끼어 있는 게 실질적으로는 탄센트가 거의 유일하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게임이나 엔터와 같은 중소형 업종들 위주로 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텐센트가 왠지 자본주의적인 마인드이긴 한데 주가를 올리려면 우리도 메타버스 하겠다. 텐센트 게임 주식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선언을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올라가다가 밀리고 있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게 이번 주에도 텐센트한테 좀 호재가 나왔던 게 그동안에 게임 규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규 게임 판호 발급을 아예 중국 정부가 막았었는데 2018년의 경우에는 여름에 맞고 다음 해 1월 달에는 다른 게임사는 다 풀어줬었는데 텐센트만 2월 달에 풀어줬었거든요. 한 반년 이상을 신규 게임을 출시를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였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흘러들어왔고 텐센트가 지속 며칠간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규 게임 판호 발급을 중국 정부가 허할 거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기자들 사이에서 언론화가 많이 됐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빅테크 기업 특히나 게임은 아편이다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신규 게임 판호 발급이 안 됐던 텐센트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신규 게임이 곧 있으면 나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좀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 동시에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혼자 하고 있는 구간이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게임은 아편이다라고 중국 정부 얘기한 게 사실 얼마 안 됐군요. 맞습니다. 이게 2018년의 경우에는 한 9개월 정도 게임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 시장에서는 한 6개월 이내로 좀 끝날 것 같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 조금 올라가는가 했더니 또 이런저런 이슈가 생기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디벨로퍼 중에 벽개원이다 라는 곳이 거래가 정지됐다는 건데 조금 저희는 잘 모르지만 덩치는 좀 큰 곳인가 봐요. 부채 규모는 헝다랑 헝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디벨로퍼 상위 10개 기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굉장히 크네요. 중국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디벨로퍼가 부동산이라고만 티커창에 검색을 해봐도 한 30종목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꽤나 상위 랭크에 있던 기업이었고 이 기업이 부채 문제에 있어서 부채 비율 자체도 400%대가 넘는 상황인데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서 혹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거래 정지를 직접적으로 신청을 한 거고요. 보통은 거래 정지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M&A가 있거나 자회사 매각과 같은 빅딜이 있거나 하는 경우인데 이게 최근에 시장에서 우려를 자극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게 M&A를 한다거나 자회사를 매각한다는 이슈가 아니라 실제로는 파산에 가까운 일이겠구나라고 시장 분위기를 좀 많이 흐렸던 하루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폴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를 신청한 걸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우세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져서 오늘 전반적으로 한 2%대 중반 이상 전반적으로 홍콩 디벨로퍼 업종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랭킹 10위권에 드는 회사라면 얼핏 생각해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헝다 이후로 조금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좀 제대로 돌아오나 했다가 지금 10위권에 있는 기업 하나가 거래 정지를 신청해서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벽경화 문제는 그냥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일단 또다시 부동산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아봤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미국 시장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전일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는 0.6% 하락한 35,931포인트로 마무리했고요. 나스닥은 0.3% 하락한 15,921포인트. S&P500은 0.26% 하락한 4,68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 외국인 선물이 1조 3천억 매도 나왔고 오늘 한 2,400억 정도 매수였거든요. 장 막판에 밀렸던 것 중에 프로그램 매도 외국인발 선물 이슈가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해석되는 게 바로 캐나다하고 영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 기대치로 훨씬 상회를 한 인플레 지표가 나왔고요. 물가가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안 그래도 지금 연준 의장을 새로 취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이 나올 거야라고 시장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와중에 캐나다와 영국의 인플레 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 그리고 신흥국 특히나 부채가 많은 국가에서 자금 이탈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면서 어제 한국 시장 많이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동시에 힘들었던 하루였거든요. 전일 대형 유통점 타겟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자재 판매하는 로스와 같은 소비업종들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굉장히 서두를 거다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좀 맴돌면서 어제 빅테크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 판매 업종들까지도 조정을 받았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가장 특이했던 거는 테슬라가 오버행 이슈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시장을 최근에 뜨겁게 달궜던 리비안이라든지 니오라든지 나머지 전기차 업종들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업종들은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다행히도 테슬라가 좀 상승을 해서인지 MSCI 코리아 리밸런싱 대상이 되는 LNF와 일진 머티리얼즈는 오늘 불을 뿜었던 하루였습니다. 불을 뿜었습니까? LNF 기준으로는 한 4%가량 상승했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한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현재 개인적으로 저도 한국에 있는 전기차 업종은 딱 LNF 하나만 들고 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이번 달 말까지만 저는 들고 있을 예정인데 타이밍이 이번 달 말입니까? MSCI 코리아 리밸런싱을 할 때 LNF 기준으로 한 2800억 정도 자금 유입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 평균 거래대금 대비해서 한 150%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MSCI 코리아 리밸런싱 당일날 말일날에 저는 외국인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줄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기차 업종들 여전히 LFP 쪽으로 바꾼다고 해서 밸류가 한참 잠깐 소외됐다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지금 대장주로 있는 게 에코프로 비엠 그리고 LNF 정도로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종목만 갖고 있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해서 현재는 LNF랑 일진 머티리얼즈만 가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오늘 불을 뿜었으면 강매이저님 설마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다.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다. 뭐 그런 건 아니시죠? 그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이뤘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Still I am hungry in the future. 아, 배고프다? 히딩크 모드시라는 거죠? 다시 그럼 미국 얘기로 좀 아, 예. 미국 얘기하시죠. 갑자기 12% 불을 뿜었다 그래서 재종목인가? 혹시 한 칸 들었습니다.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에는 수급이 뒷받침되는 거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테슬라 언급해 주신 메리츠 연구위원님께서는 되게 인사이트가 깊었다고 좀 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 방송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테슬라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좀 특이했던 건 또 엔비디아가 배당금을 굉장히 짜게 줘서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와서 한 3%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 4분기 가이던스를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시간 내에서 한 4%가량 더 추가로 올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시간 한 6% 정도 올랐었는데 현재 반도체 업종들도 메타버스 테매를 탄 것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클라우드 부분에서 조금 더 비싼 아이템이 들어가는 반도체 업종들로만 좀 편차가 커지는 그런 시장이 좀 계속되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천연가스와 유가, BDI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에너지 업종들 특히나 약세 보였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하루빨리 메타버스를 선언을 하면 좀 오를까요? 요즘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장비디아라고 부르죠. 저희 장부사장님이 추천하는 인비디아 지금 시간 내에서 제가 8% 근처까지 봤는데 거의 또 폭등을 하고 있어요. 오르기 쉽지 않을 거라고 고점이라고 봤었는데도 여전히 가는 주식이 더 강한 미국 시장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또 전기차가 또 가장 이슈가 되고 테슬라, 머스크 아직도 매도를 계속하고 있죠. 아직은 500원량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한 1조 원 정도 매도를 했더라고요. 대략적으로 한 4조 원 정도 더 매도할 게 남았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때 아니면 테슬라를 못 사요라는 거가 시장에서 많이 자극을 하는 것 같고요. 좀 특이했던 건 최근에 다른 전기차 업종들 모두 다 같이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포드의 시총을 제치고 GM을 따돌리고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결국에는 테슬라 혼자 독약청정 가는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저씨는, 일론 머스크 씨는 그냥 예전에 트위터로 표결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했어도 그냥 원래 팔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조금 명분을 좀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차피 팔고 나서도 욕을 먹을 건데 좀 미리 나는 공지했어. 그리고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야라고 좀 명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금 핑계되면서 조금 더 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 5조 팔았을 때 우리가 이제 거의 다 팔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10조를 향해서 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꾸준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변동성 구간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강구연 선임 매니저님은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보시고 2부에서는 김석환 선임 연구원님과 우리 소비자 물가, 또 소비자의 소비가 또 올라오는 시기니까 소비가 올라올 때 어떤 기업들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오늘 장이 안 좋네. 활프로! 통화로! 속이 불편하고 답답하면 될 일도 잘 안 되죠? 124년 부채표 동화약품 가스활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부채표 가스활! 속이 편안해야 시장도 잘 보입니다. 빠르게 상쾌하게 내속을 위한 간편한 한 병 가까운 편의점 온라인에서 가스활을 만나보세요. 동화약품 부채표 가스활! 저희 3PRO TV가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을 위해 2022년 다이어리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기부되며 그 기부금은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PRO 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PRO 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광고하셨습니다.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3PRO TV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주의한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능이었죠. 수능이었으면 사실은 날씨가 굉장히 춥다는 게 우리의 어떤 과거의 경험이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했습니다. 수능을 보고 온 어떤 자녀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수능을 직접 보고 온 당사자분들이 있다면 오늘 따뜻한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광고 드린 대로 미래식증권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위원님 갈수록 스타일이 젊어지십니다. 아니요. 칭찬으로 예예. 아가씨가 젊어지시는 것 같아서 되게 피곤해 쩔어 있는데 사실 직장인이 이렇게 밤 9시, 9시 반에 하는 TV 이런 패널로 정기적으로 나오신다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저보다는 다른 저희 직원분들이 정기적으로 나오시니까 저는 이제 가끔씩 불러주시면 이렇게 또 나와 아주 기회 잡아서 나오게 되는 건데 다른 분들이 더 대단하신 것 같고 이렇게 또 늦게까지 저야 뭐 직업이니까 저 또 낮에는 탱자탱자 놀다가 나오는 거지만 직장인분들은 8시 출근해서 5시나 6시 퇴근해야 되는데 동료들 다 퇴근하는데 혼자서 9시 반에 나오시려면 그쵸. 참 힘드시지 않나. 열심히 살아야죠. 회사 사장님께 좀 월급 많이 달라고 저 대신에 좀 더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나와서 소비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원래 매크로를 얘기하면 항상 한계에 좀 부딪히는 게 야 그래서 뭐 그렇죠. 저희 항상 듣는 얘기죠. 뭘 사야 돼. 그래서 올라 내려. 종목이 뭐야. 그리고 이제 국내 해외 주식을 하시는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FANG이라고 부르는 그런 빅데크, 메가캡, 크로스스닥 이런 거 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다. 올해 상당히 제가 앞에서 되게 좀 비속어 같지만 올해 쩔어 있었던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좀 내년에 좀 더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서두에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종목 가십니까? 하고자 하는데 제가 또 그 저희가 섹터라든지 종목을 담당하는 NRL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뭉뚱그려서 볼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반전처럼 꼭 찍어주시죠. 자료 한번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소비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릴 것들 중에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이런 애들이 지금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데이터로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많은 분들이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fanbiz.com이라고 하는 데서 보시면 각 섹터별 또는 종목별 시청 비중으로 사이즈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온라인 판매 쪽 관련하면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에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속해 있는 ETF가 있거든요. 이제 ONLN이라는 ETF가 있는데 이런 ETF 쪽은 좀 나이스해 보인다라고 측면을 좀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경기 방어 또는 소비재 쪽에서 약간 필수 소비재 쪽으로 엮여지는 월마트라든지 코스코라든지 PNG, 에스로더, 잘 아시는 코카콜라 이런 펩시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필수 소비재 쪽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XLP라고 하는 ETF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경제 회복, 경기 리오프닝 이런 관련한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PJ라고 하는 ETF 쪽도 한 번 이렇게는 한 번 관심을 향후에 지금 소비 시즌과 연관 지어서 그리고 이제 내년에 좀 더 지금 저는 오늘 말씀드릴 건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고용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가 올해 기대가 컸는데 사실 2021년에는 좀 3분기에 부그러졌죠. 요즘 부진했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이렇게 부터 리바운드 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또 오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비자 이런 쪽과 약간의 또 컨플릭트한 부분들이 좀 있기도 했었죠. 그렇다고요. 비자도 또 많이 빠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바게닝 파워라든지 마켓 파워 측면에서는 저는 일단 아마존이 좀 더 협상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봉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고민이 될 거고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긴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난 그래도 소비 쪽이 손이 잘 안 가라고 한다면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방어할 수 있는 쪽도 또 나쁘지 않다라는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가 되니까. 저도 최근에 뭘 사야 되나. 미국 시장도 너무 많이 올라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을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시간 내에 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먼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가하고 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시면 물가하고 금리는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신뢰물 국채금리라든지 기준금리라든지 같이 움직이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경제성장률까지 같이 집어넣어버리면 방향성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은행이라든지 또는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억지로 금리를 눌러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 방향성이 같다라고 하면 먼저 치고 간 놈이 꺾어지든가 아니면 뒤떨어져 있는 놈이 올라오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 뒤떨어진 금리가 같이 따라가야 할 수순이다. 왜냐하면 경제가 아주 안 좋으면 이거 물가 억지로 눌러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펀더멘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 체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였냐면 엊그저께 미중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오늘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보였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지핑 주석한테 전략 비축을 좀 풀어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유가를 낮추겠다는 생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가격이고 그 에너지 가격 중에 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가와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은 상당히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그런 내용이 미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약간 기대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유가도 지금 지난주에 배럴당 81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현재 선물 가격 기준으로 77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제에너지기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의 전체적인 평균 생산량을 보니까 10월 대비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좀 더 생산량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남긴 코멘트가 일단 가격 상승 압력이 좀 낮춰질 것 같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 유가와 관련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이 꺾여진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기대감도 좀 낮춰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좀 낮춰진다면 이 갭 중에서 금리가 또 오르는 거를 정부가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좀 내려와서 갭을 줄일 일은 별로 없을까요? 물가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 내려오고 왔네요? 네. 당장은. 당장은 좀 그럴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서 좀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생산과 소비를 봐야 돼요. 어느 쪽에서 만들어내면 다른 한 쪽은 이제 쓰겠죠. 소비를 할 텐데 그 관계를 보실 때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잘 보시면 좋다. 보시다시피 똑같잖아요. 뭐 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똑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10월 달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좀 우상향하는 기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정점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모습이 만약에 좀 향후에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향후에 물가 압력,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랑 물가가 좀 내려갈 모습인가요? 네. 그런 조짐들이 약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플랫한 모습을 두 달 연속 보이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공급망 관련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발표된 미국 내에서의 지표들을 보면 어? 공급망 이슈가 약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대표적인 게 저희가 항공으로 물건을 나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대규모는 해상 운임, 컨테이너라든지 벌크선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BDI 지수라고 하는 벌크선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거의 한 40% 이상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 틀리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약간 고점에서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걸 봤을 때는 여전히 상품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화면을 좀 보시면 계속 문제였던 게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공급망 대란 때문에 물류 대란 때문에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도 고객한테 줄 수도 없고 또는 공장에서 그러니까 줄 수 없다는 말은 내보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걸 봤을 때 뉴욕주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중에 그 세부 항목 중에 추라가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나가는 추라 지수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만든 제품이 고객한테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인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라고 봤을 때 최근에 추라가 증가하고 있고 올라오고 있고 인도 시간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물류와 관련한 트래픽잼이 좀 풀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관련한 시티그룹에서 나오는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있는데 그걸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달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8월 달 고점 찍고 9월 10월 두 달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금 시차를 두고 본다라고 하면 이게 좀 인플레이션 암적이 좀 낮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대를 해본다는 거겠죠. 너무 높죠. 사실 5% 6% 인플레이션은 저희가 계속 본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엄청 높은 수준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3%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관련한 항목들이 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가 이미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만약에 주거비 관련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지수에 반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실제는 더 클 것이다. 더 높을 거다. 네. 라고 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팩트인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주택 대출금리 같은 게 주택금리가 아니라 대출금리 같은 게 5%를 넘어간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죠. 5%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더 올라가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 좀. 그런데 워낙 저희가 저금리 기조에 너무 취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약에 취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상당히 좀 그런 기조에 익숙해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2013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벤 버넨키 헬리콥터 원이라고 했던 버넨키 의장이 의회에서 이제 너무 경제가 좋아진 것 같아서 조금씩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던 그 얘기를 저희가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 현재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시장과 상당히 소통을 좀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항상 아침에 모닝 브리핑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항상 공교롭게도 그때가 FMC 회의 딱 끝나는 날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간략하게 해드리고는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보면 시장과의 소통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구나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연준 내에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 이슈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날 예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더 연임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10월 11월 초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좀 잔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제 어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이번 주 내용은 나올 거다. 이번 주입니까? 네. 후보자를 면접을 봤다라는 썰도 있더라고요. 봤죠. 아, 봤습니까? 제롬 파월가 그리고 이제 그 연준 이사 중에 라엘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연준 이사를 만나서 여자분이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 선택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두 분 중에 두 분의 성격이 그러니까 성격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분들의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분들의 정책 성향을 보면 아무튼 통화 완화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간다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중차대한 국면의 상황이 마무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갑자기 수장을 바꾼다라기보다는 기존대로 좀 갈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이 좀 많은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달 초에 바이든 대통령과 개별 연담들을 좀 가졌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 배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몇 대 몇입니까? 네. 7대 3입니다. 아 7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제롬 파월이고 상당히 높네요. 상당히 높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는 약간 민주당 내 진보파 쪽에서 좀 밀어미는 후보이긴 했는데 최근에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들의 입지가 약간 좀 좁아진 경향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그런데 일단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적 구성이 좀 많이 바뀝니다. 아 이게 임기제죠? 네. 임기제이긴 한데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스스로 그만하겠다 했습니까? 네. 그래서 연준 이사회 내에서 이사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2명 정도가 바뀔 예정이고요. 그리고 12개의 지역 연훈 총재들 중에 2명 정도가 이미 사임을 했고 진구 대리를 하고 있는데 그들도 좀 바뀔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연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 좀 복잡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누가 FOMC 회의라고 하는 회의의 투표권을 갖고 있느냐. 아시겠지만 이 연준 이사들 지금 현재 6명이거든요. 이 6명은 무조건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중에 뉴욕 연훈 총재만 투표권을 당연직으로 갖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매년 4명씩 돌아가게 됩니다. 4명씩 돌아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보스턴과 달라스 같은 경우가 보시다시피 약간 성향이 매파적. 그러니까 우리 금리 인상해야 돼. 통화 정책 빨리 정상화해야 돼.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사임을 했어요. 지금. 이미 사임을 해서 직무대리체제로 가고 있고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 델라스 연흥 같은 경우는 지금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빨리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최대 1년 정도 소요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사 쪽에서는 여기 연준 부의장이라고 하는 클라리다 이분과 랜델 퀄스 이사가 일단은 클라리다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임기가 만료가 돼서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퀄스 이사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자기가 사임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 성향과 좀 맞는 사람을 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내년에 강경한 게 아니라 좀 약간 완화적인 온화한 연준이 또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 합쳐보면 은퇴하신 분도 있고 스스로 그만두신 분도 있고 인기가 다 되신 분도 있는데 다 합쳐보면은 좀 도비시 쪽으로 갈 거라고 보아면 된다는 거죠? 도비시하게.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건 뭐냐면 가장 도비시했던 약간 비둘기파적 완화였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뭐였냐면 이 세인트리스 여는 총재인 제임스 블라드 이분이거든요. 네. 블라드 총재. 그런데 보시면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완화해야 돼.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계속 돈 풀고 금리도 계속 저금리 유지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돼 이러다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완전히. 완전 강경파로 돌아섰거든요. 제가 여기다 진짜 새빨게 해놓고 싶었는데 이분은 딱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두 번 금리 인상. 저분 내년에 투표권이 있으신 분이죠? 내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번 인상해야 돼. 그리고 이제 세인트리스가 약간 영향력이 있는 연훈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발언을 누구보다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눈에 있는 거 보니까 평상시에도 언론과의 많이 하시는 분으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 금리 올릴 거야 이게 얘기가 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계획은 내년 하반기 연말쯤에 한 번 정도 예상을 했다가 시장이 약간 좀 스탠스가 바뀌는 게 이게 좀 시기가 9월 이러다가 지금은 6월 7월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보시면 이미 나가고 있지만 이게 지금 미국 금리 언제 올릴까에 대한 확률들을 나타낸 건데 지금 보면 시기가 6월 7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달 말부터 테이퍼링을 하기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중반쯤 그러니까 6월까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경기가 좀 좋은 것 같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백데이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좀 더 테이퍼링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좀 더 앞당기고 금리를 좀 더 금리 인상하는 부분을 좀 더 서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내년에 6월 인상 가능성도 이미 50%가 넘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한 60%, 70% 가까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시작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물가가 아무래도 높아지니까 빠르게 금리를 올린다는 건데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소비가 그래도 좀 계속 좋을 것 같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얘기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왜 미국 소비가 올해 상당히 좀 부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존 주가를 보더라도 이제부터 조금 좋을 것 같다고 예상하는 어떤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좀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3분기 같은 경우는 2%로 쭉 감소했고. 그리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현재 예상치이긴 하지만 애틀란타 여는에 GDP 나오라고 하니까 예측치가 있는데 8%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일부터 30일까지 중요한 지표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매주 나오는데 그 지표들의 어떤 그레이드를 매겨가지고 스코어를 해서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까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예측한 건데 8%는 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 이렇게 쫙 올라간다는 거죠. 왜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라고 봤을 때 크게 3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비가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그동안 좀 부진했던 투자 관련한 부분들이 인프라법안 통과 이후에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지금 미국의 재고 그러니까 제품을 쌓아놓고 팔아야 되는데 지금 쌓아놓은 그 창고가 상당히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재고 확충 즉 리스타킹과 관련한 이런 투자 부분들이 향후에 GDP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주에 발표된 소매 판매를 좀 보시면 상당히 8월부터 확장 국면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게 10월달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 증감이거든요. 전월 대비 증감인데 전월 대비 각각 1.7%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11월 12월 연중 가장 큰 소비 행사들이 또 직별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연말에서 내년 초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소비는 상당히 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가 좋아질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 4월, 5월, 6월에는 좀 마이너스가 많았는데 8월, 9월, 10월 가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11월, 12월에 이렇게 더 완만하게 이륙하는 모습을 보일 것다라는 전망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또 하나 왜 그러면 제가 앞에서 그런 ETF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0월달 데이터로 본다라고 하면 전년 동월 대비 10% 넘는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고 반면에 검정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외식 서비스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약간 좀 플랫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검정색 라인은 향후에 좀 더 이렇게 완만하게라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말이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식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의 저녁 우리가 보통 보면 저녁에는 약간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는데 미리 그런 데는 다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예약을 할 때 이용하는 앱이 오픈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작년이 아니라 2019년 평수기 때와 비교했을 때 이미 2019년 수준까지 거의 회복을 한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앱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에 우리 외식하는 값을 이미 2021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넘었을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저기 지금 보이는 어떤 음식 서비스나 온라인 판매가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미 실적 발표가 다 끝났지만 음식료 쪽은 이미 다 실적 발표가 끝나긴 했지만 주요 기업들은 끝나긴 했지만 그 기업들이 계속 얘기했던 비용과 관련한 부분들에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앞단의 매출단의 성장이 좀 더 클 것이다 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저런 소비 관련 주식들이 못 올라간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아무래도 임금 상승이 돼서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걱정과 공급망 이슈 때문에 물건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니들이 팔고 싶어도 그만큼 못 팔고 사람들을 보내고 싶어도 그만큼 못 보낼 거야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비용 상승의 우려는 있지만 지금 봤을 때 매출 상승의 기대가 더 크다. 그리고 공급망 이슈 우려도 어느 정도 내려갈 것 같으니까 지금 경기 회복 속도도 미국 예상보다 빠르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이런 소비주들 특히 인터넷으로 통한 소비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부터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앞에 처음 보여주셨던? 처음에 보여드렸던 일단은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빅테크나 익히 잘하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 외에는 실제로 이렇게 직접 매매하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ETF 측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미국 주식했던 것 중에 가장 눈물 나는 주식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었거든요. 그 빅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아마존을 그래서 나머지 중에 제일 안 좋았던 그렇긴 하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로 그런 이유들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에서 나타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소비 심리는 같이 가거든요. 특히 이 소매 판매와 소비자 심리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심리 간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은 설명력이 있거든요. 설득력이 있고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도 과연 이 향후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 좀 고민이 계속 되는데 그런데 일단은 소매 판매는 계속 최고치를 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반면에 소비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돈을 쓰면서 기분이 안 좋은 건가요? 여기에다가 한 개를 더 붙이면 그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붙여버리면 소비 심리와 정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두에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왜 지금 중국에다가 전략 비축을 풀어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자?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잡게 되면 잡게 되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소비 심리도 반등할 여지가 크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벌어졌던 그러니까 디커플링 됐던 부분들이 동조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덩달아서 떨어졌던 바이든의 지지율도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건을 많이 소비를 하면서도 물건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하니까 지금 소비 심리 자체는 위축되고 있는 쪽이다.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게 그 이유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능가하는 소비가 지금 미국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요, 공급 이런 단에서의 문제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미국 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공급의 문제를 능가하는 수요가 이미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석유 공급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원활하게 하면 소비 심리도 좀 올리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테니까 자기 지지율도 올라가고 하는 거를 지금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정치적인 그런 부분까지 만들하기 힘들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의 세계 증권의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이셨습니다. 민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맞춰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아니면 사업을 기획하고 계신 분들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역들이 많이 들어야 될 강의인 것도 맞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 취준생 친구들한테도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투자 관점, 본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실까? 아마 오늘 엔비디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게 오시지 않았을까?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사장님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세상 그대로 얼굴에 만면의 위소가 아주 긴장했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네, 네. 엔비디아 최근에 어쨌거나 전망이 좀 내려가지 않습니까? 보통 실적 발표 잘하고 좀 내려갈 줄 알았어요. 공공망 이슈 때문에.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히려 전망치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봤더니 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슈카님도 보유하신 종목 엔비디아 축하드립니다. 제가 2부에서 아마존 주식을 얘기 잠깐 했거든요. 올해의 실망 주식으로. 아마존. 앞으로 좀 쫓아낼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시간이 걸리나요? 이미 한 1년 반 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마존이 특별한 모멘텀이 아직 없습니다. 모멘텀이 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 이미 지금 꽤 보유하셨습니까? 제가 진단을 해드릴까요? 저만 사면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보통 보게 되면 한 번에 확 올라가 버립니다. 오래 멈췄다가 한 번에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절대 팔리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떤 모멘텀이 나올 것 같은데. 1년을 넘게 이루고 있는데 아직 아니라는 거죠? 아마존은 보유하신 겁니까, 진짜? 아마존은 100주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까, 1000주씩? 한두주 있습니다. 한두주? 그게 1000주가 있으면 제가 여기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단은 축하드려야겠죠?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엔비디아 보여주신 게 너무 많으신데. 엔비디아 지금 채팅창에 난리가 났습니다. 부사장님을 향한 뜨거운 환호와 환호소. 그렇습니까?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지표 먼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나왔는지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지표인데 26만 명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떨어진 거고요. 20만 7천 건이었으니까 떨어졌고 또 팬데믹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서 계속 떨어졌네요. 20만 건 초반이면 팬데믹 이전 수치입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S&P500이 0.23%, 다우가 0.05%, 반면 나스닥이 0.52%로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마라는 표현을 많이 듣네요. 아마요? 네. 막 그냥 아마도 그러시길래. 일부러 사용하시는 거구나 해서. 보통 아마존 얘기를 일단 쓰는데 그건 전혀 아마존과 상관없는 진짜 아마도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세 가지인데요. 리뷰안과 루시드의 급등은 시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유다라고 좀 어떤 전문가 분이 얘기하신 걸 제가 좀 한번 가져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던데요. 어제였죠? 그렇죠. 어제였죠. 어제. 오늘 아침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솔직히 저희끼리 얘기지만 이제 와서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너무 과도한 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올라갈 때 절대 얘기 못합니다. 보유한 분들이 짜증이 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왜 뭐라 할까? 그런데 시장의 생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 조만간 떨어질 거를.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자기가 잡은 종목을 가정은 어떨까 좀 더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잉을 한번 이제 매수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저 같으면 지금 매수할 것 같습니다. 지금입니까? 저는. 저는. 제가 주식을 안 합니다. 제가. 제가 보잉을 눈독 들여보고 있었는데 지금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잠시만요. 주문 좀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안 하는 이유는 늘 말씀은 드립니다만 증권사 직원분들은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매일 시설을 봐야 되고 매일 리포트 보고 혹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아예 끊으려고 해서 노력 안 해서 거의 주식이 없는데 담배도 아니고 그걸 또 끊으시려고. 좀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보직이 영업 부장이었는데 이거는 영업 부장으로서 가장 큰 미션이 뭐였냐면 주식을 덜 하는 거예요. 덜 하는 거. 영업을 해야 되는데 차기비만 해서. 사실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CNBC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전문가가 나오시면 그 옆에 화면에 띄워주고요. 보잉을 매수하고 있는지 보잉 얘기할 때 이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그렇죠.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지.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지 딱 보여줍니다.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걸 막 칭찬하는데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예. 객관적인 걸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저는 그걸 빨리 한국에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있습니다. 한국에 어디나. 어디 있어요? 방송에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할 때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당연히 다 보고해야 됐고요. 보고하는 거죠? 공개하는 건 아니고? 공개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마지막에는 주식 거래를 아예 막더라고요. 주식을 개별 주식을 못 사고 ETF로만 통해서 펀드로만 통해서 접근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이러면 주식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말이 맞다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할 것 같아서. 아니면 매매를 많이 하셔서 그러신가? 아니요. 아니요. 아예 매매 하나하나 할 때마다 허락을 다 받아야 되고요. 까다롭게.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주식 거래를 못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점점 점점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되는 거죠. 거의 일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일본도 주식 하나 사려고 그러면 책으로 보고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왜 팔았는지에 대한 소명도 미리 해야 되고 파는 것도 며칠 전에 미리 보고해야 되고 제가 몇 월 며칠날 팔겠습니다. 그런데 막 팔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격이 급등하면 팔기 싫지 않습니까? 판다 그랬는데 왜 안 팔았냐고.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컴플라이언스가 많이 높아졌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시죠? 짜증난다. 이거 못 참겠다. 그것 때문에 그만두기에는 너무 조금 있어가지고. 하여튼 지금은 옛날 얘기니까 한번 자연스럽게 얘기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S&P500이 헝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제가 이제 헝다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헝다 관련 리포트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파산할 거다는 얘기예요. 파산. 파산시킬 거다. 파산시킬 거다. 왜냐하면 이제 본연의 사업이 안 된다는 거죠. 차를 만들면 차를 팔아야 되고. 이거 집을 팔아야 되는 회사 아닙니까? 집을 팔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다음에 껍데기만 있는 전기차 업체가 또 있던데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아예 능력이 상실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11월 27일 날 제가 일단은 온라인 세미나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제가 3일 만에 처음 홍보하는데 혹시 제가 한번 우리 슈카님도 보셨으니까 저희끼리 얘기지만 제가 미국 주식에 대한 사업을 혹시 꿈꾸시는 분들한테 제가 잠깐 1분 동안만 한번 조언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시면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사업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증권사 출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주식 사업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미국 주식 투자 사업이라는 건가요? 미국 주식 투자 사업. 그러니까 영상을 판매한다든지 컨텐츠 판매한다든지 뉴스를 쓴다든지.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데 그 높으신 수요를 우리가 컨텐츠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생각되시는데 사실 다 망했습니다. 거의 다 망했어요. 잘 됐다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다. 엄청 필요한데 망했습니다. 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다가 막 없어지고 하다가 막 없어지고 또 중단하고 끊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월가에서 오시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와서 한번 해보겠다. 다 망했어요. 다 돌아갔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국내 같은 게 여러분도 주식을 하나서 듣는다고 들으면 만약에 슈카님 저한테 뭐 얘기하면 A라는 주식을 듣고 나서 이걸 내가 한번 검증을 해봐요. 검증. 검증 어디서 하십니까? 네이버 같은 데 가서 하고 게시판 가서 보고 여러 가지 보지 않겠습니까? 무랍부터 보고 모르는 거죠? 네. 시쪽도 보고 HTS 가서 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보는 게 게시판. 그게 뭐 약간의 뭐라 하든 뭐하든 참고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얘기를 딱 들을 순간에 어디 갑니까? 미주미 갑니다. 그건 이제 저희 쪽에 오신 거. 미국 주식은 내가 궁금한 걸 풀어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죠. 사이트가 없습니다. 아예 게시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면 많은 분들이 썼던 블로그에 있는 글을 참고하나 카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페에 이용할 때 그분들이 사실은 종언종언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핫한 종목을 하다 보니까. 핫한 종목으로 하시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시고 안 되는 건데 저희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체 그나마 입이 풀칠하는 사업체가 여러분들 좀 응원이 필요하니까. 미주미 응원해달라는 말씀을 얘기하신 거죠? 그것도 있지만 잘 안 된다 사업이. 미주미 어렵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들어달라. 그래서 강의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부분은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냥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혹시 진짜 꿈꾸시는 분이 있으면 잘 기다려드리시고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니비안 루시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렇게 월가에서 얘기합니다. 이제사 얘기할 때가 됐구나. 어제까지는 얘기 못했습니다. 하면 공격받아요. 네가 루시드는 아냐? 네가 니비안은 아냐? 이런 거죠. 그래서 공격받았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적어드린 것처럼 지금 니비안도 5일 동안 70% 루시드는 120%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니비안의 생산 능력이 크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아직은 그렇겠죠. 다 알죠.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큰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루시드도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루시드 이제 내년에 2만 대 만듭니다. 생산을 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꼴랑 2만 대 만들고 폭스바겐 하루에 2만 대 만드는데 누구는 하루에 2만 대 만들고 누구는 1년 동안 2만 대 만듭니다. 그다음에 니비안은 첫 6개월 동안에 24억 달러 손실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미. 얼마입니까? 약 3조 원. 손실을 본 거예요. 30조 원에. 그런데 뒷배가 아마존에 있든 뭐가 있든.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매수 하나를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제가 적은 겁니다. 두 가지. 테슬라의 성공과도를 따라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테슬라도 배운. 테슬라도 처음에 들었죠. 그런 큰 상승폭을. 보기 나도 참여해볼까? 약간 욕심이 난 거죠. 그런 부러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단기간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거슬리는 기업은 없다는 거 딱 먼저 박아두시고 투자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잠깐 흔들리거든요. 야 리비안 오늘도 올랐어. 5일동안 올랐어. 어제 어떤 옆집을 샀더니 2배가 낫다는 거죠. 그럼 꼭 하시는 건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일단 적어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첫날이었나 월요일이었나 리비안 이렇게 했다가 아주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가 아마존이 뒷배를 보니까 아니야. 아마존이 뒤에서 해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거는 패스업이 아닙니다. 편가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누군가 얘기해야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걸 얘기를 또 들어야 될 분도 있습니다. 안 사신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물론 기분이 안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생산 능력을 보거나 현재 손실을 보여주는 구간을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포드를 이길 만한 기업인가 생각이 들고요. 어제 얘기했지만 루시드가 지금 보여주는 산봉기 매출이 한 2억 5천만 원 벌었습니다. 매출이. 만 달러인가요? 원인가요? 원. 원입니까?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이요? 2억 5천만 원. 매출이요. 미주민 매출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잠깐만. 지금 나아지. 날카로운 무대 지금. 넘어갈 뻔했는데.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갔고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너무 과대하게. 과대하게. 비슷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포드는 한 40조 원의 매출이 보입니다. 2억 5천만 원과 40조 원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포드를 이긴 거죠. 루시드가. 그런 걸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냉철하게 판단하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투자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간단히 보고 넘어갑니다. 엔비디아. 제가 파란색 친 건 다 비트한 겁니다. EPS 비트했죠. 1.12를 1.17로 비트했고요. 매출을 68억 달러였는데 전망이 71억 달러가 나와주면서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게임도 비트했고. 데이터 센터까지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시적을 보여줬고. 전문용으로 이걸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문용어입니까? 제가 만든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따라합니다. 그런 걸 보였는데 거기다가 또 다음 전망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 젠슨왕이 아메디아 인수도 기대가 되고 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독점 조사라든지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될 것이다라는 멘트가 나와주면서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제가 작성할 때의 주가였고요. 지금은 팔자를 보는 모습이니까 시간에 절여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오늘은 제가 보기에 사상 최고치는 못 가겠지만 거의 업비스탈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혹시 사상 최고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얼마 전에 간 건데. 얼마입니까? 323달러였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3% 남았네요. 오늘 당장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중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엔비디아의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 또 AI, 자율주행, 전기차. 안 되는 데가 없죠. 손 안 되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게 확인한데.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파냐. 그거죠. 아니면 지금 살까요? 지금 살까요? 지금 살까요?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건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팔 시기는 아니다. 라고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슈카님도 오늘 사시면 어떨까. 엔비디아요? 엔비디아요. 저는 보잉이 좀 더. 보잉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무섭죠. 지금 무서워요. 무서운 거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만약에 물려버리면 진짜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회복하겠냐. 걱정하시는데 다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충분하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팔고 가야 되나요? 아마존을 파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이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마 거의 비슷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보고요. 아마존이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영국에서 발급된.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국에서 발급된 영국 비자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냥 비자가 아니고 영국에서 발급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나라에서 발급된 걸 금지하는 건데 내년도 1월 10일부터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존 잘못했어. 비자가 잘못하시는데 이건 아마존도 비자도 누구도 잘못이 아닙니다. 확실히 보셔야 되는데요. 영국이 EU에 탈퇴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EU하고는 0.3% 수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EU를 탈퇴하니까 개별 국가가 넘어가죠. 하다 보니까 영국이 1.5%의 과도한 수를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거 넘어간 거죠. 그런데 0.3이냐 1.5냐 그러면 엄청 큰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5배예요. 5배이지 않습니까?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아마존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비단 비자마저가 문제가 아니고 마스터카드라든지 어머니깐 익스프레스 카드까지 올릴 건데 보신 것처럼 아마존의 프로핀 마진이 7.5%입니다. 100원 팔면 7.5원이 남는데 여기서 1.5원 떼면 얼마 남습니까? 확 주는 거 아닙니까? 헬스 못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영국에서 비자 매출이 6%니까요. 영국에서 비자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비자도 카드 많이 긁으면 자기도 돈 버는 건데 이거 만약에 아마존이 빠져나가면 어쨌거나 지금 금지하면 매출이 감소할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비자도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아마존을 보실 건데요. 아마존 역시 비자를 못 쓰면 아쉬운 겁니다. 아마존 저체 매출이 2,133억인데 이 중에서 12%가 영국에서 발생합니다. 꽤 크네요. 영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비자도 포기 못하고 아마존도 아쉬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물론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이 크게 한번 질렀지만 이거 하나의 협상의 전략이 아닌가 해놓고 그다음에 뒤로 가서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1월 19일이면 아직 한 달 이상 남았거든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비자도 포기 못하고 아마존도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볼 거기 때문에 둘 다가 다시 모여서 한번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기에 혹시 이것 때문에 비자가 빠진 걸 본다고 그러면 매수관점에서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저희가 3%에서 혹시 30대 젊은 분들이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3%에서 30대 젊은 직원들이 회식했다는 말씀이시죠? 직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슈카는 30대가 아니니까 빠지셨고. 저는 20대다 보니까. 그렇죠. 20대고. 저는 40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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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고. 그러니까 핵심된 분들이 술을 드셨는데 회식했는데 카드가 엄청 나왔더라고요. 제가 카드 줬습니다. 내 카드를. 역시 부사장님이니까 부사장님 카드를 주셨군요. 그래서 했는데 엄청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부로 안 하느냐고 뭐라 했는데. 그런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밖에 나가는 시기고 어쨌거나 카드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자가 다수 좀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주가 빠질 때 뭔가 좀 사는 게 핵심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거나 보시면 지금 영국에서 어떤 이런 사태는 아까 보이는 것처럼 아마존도 포기 못하고 비자도 아쉬워하기 때문에 모여서 아마 제가 보기에 한 일주일 정도 안에 협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엄청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좀 비싸게 먹었나 보네요. 그게 아니고요. 싼 거를 많이 먹더라고요. 우리 선포지원 분들이 우리 부사장님의 분노를 과연 감당할 수 있으실지 제가 그래서 급여에서 조금 눈치가 없으셨던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여에서 제가 좀 빼지는 않고 빼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좀 시해보려는다. JP Morgan Chase의 보잉에 대한 의견을 좀 보여드립니다. 보잉이 중립에서 비중 확대 즉 매수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목표 주가는요. 얼마 안 올렸습니다. 15달러 올렸는데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웰스파가 똑같은 내용으로 상영주시 했거든요. 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37 맥스 기종에 재인증이 임박했다. 저게 돼야죠. 저게 돼야. 이게 내용인데. 고객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얘기가 거의 처음입니다. 재인증이 임박. 다시 한번 뜬다는 거죠. 비행기가. 뜬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787 드림라이더 역시 내년 1분기에 인도가 재개될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재개가 될 수 있고 글로벌 여행 회복도 있고 항공기도 7학년이 변경되고 있는데 보통 항공기에 엄청난 탄소가 나온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잉의 기종들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아십니까 이거? 저는 보잉에 대해서 예전에 공부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글로벌 여행 회복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보잉이라는 회사가 737이나 787 같은 경우에 737 맥스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게 항공기사들한테는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사고 나서 지금까지 인증 여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거 좀 해결이 되면 비행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계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호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두바이에서 에어쇼 본 거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을 것 같은데 에어쇼 했는데 에어버스는 400대의 비행기를 팔았어요. 이번에. 보잉은 100대. 적습니다만. 사실 옛날에는 바뀌었는데 반대였는데. 했습니다만. 사는 분 얘기가 뭐냐면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 하는 좋은 실험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좋은 관찰에서 보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같은 한 번 사보겠습니다. 보잉 보면서 신뢰를 쌓는 거는 몇십 년이 걸리지만 정말 신뢰를 잃는 건 한순간이구나. 어떻게 세계적인 비행사 보잉의 비행기를 위험하다고 못 살 날이 거기다가 또 지금도 보잉의 주주분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워낙 많이 물려 있고 제가 보기에 지금 한 2, 3년째 계속 탑 50에 올라와 있거든요. 보잉 주주분들이 그래서 좀 약간 반대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은 2%밖에 반대 못합니다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또 한 가지 가져온 일이 뭐냐면 이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월봉은 고점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450이었어요. 반토막이네요. 지금 반토막 난 거죠. 아직 올라갈 지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까 했던 그 기사가 중요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냐. 그것도 있지만 최근에 한번 이 표를 보시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좋아요. 이 보라색이 뭐냐면 목표 주가입니다. 목표 주가인데 이 검은색이 주가고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JPM은 체스터 목표 주가 올리고 웰스파가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주가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해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다이번스가 나올 때 보통 목표 주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주가는 빠졌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최근에 여행에 대해서 제게 될 듯 말 듯 안 됩니다. 그거 아시죠? 요즘에 다시 한번 코로나가 터지는 거. 네. 우리나라 3천 명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3천 명? 우리나라 넘었습니까? 네. 3천 명 넘고 중환자도 막 500명 되고 지금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럼? 그래도 사실 위드 코로나 할 때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버티는 게 아닌가. 지금 혹시 기사를 볼 수 아시겠지만 독일도 메르케 총리가 나와서 독일을 강타하고 있다. 사체 여의부가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고 영국이 좀 나아졌지만 각지에서 지금 막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겨울 되면 이게 더 신뢰 상황이 많을 거고 더 크나 커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운데 그러니까 지금 여행 간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 것도 그런 관련한 걸로 보이는데 큰일 났 3천 명이요? 너무 심한데요? 이게 백신을 맞는다 그래도 전 국민이 다 뜻을 갖춰서 맞는 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백신 안 맞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500만 명. 그런 분들의 비중이 세계 모든 나라에 다 몇십 프로씩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해서 전체가 집단 방향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만난 전문가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걸릴 사람들이 걸려야 걸려야 어차피 집단 면역이 되는 건데 이거를 넓게 한 몇 년에 걸쳐서 예를 들면 100만 명이 걸려야 된다면 매년 10년에 걸쳐서 10만씩 걸리게 할 건지 압축해서 좀 많이 걸리게 할 건지에 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단기간에 폭증이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정부도 그렇고 구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행 관련 주들이 리오픈이 될까 막 계속 범벅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 그 뜻나게 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 이게 폭증이 십지에 가라앉지는 않지 않을까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저는 한국 3천 명이 넘은 줄 몰랐거든요. 뭐 이제 또 걱정. 그런데 요즘에 이제 또 관심이 좀 멀어지셨더라고요. 그 폭증이 됐어야 되어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S&P에서 얘기했던 헝다에 대한 파산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서 볼 필요 없습니다. 딱 이 세 가지 이유거든요. 집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 본연의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에 부채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다.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대 고비가 언제에 많을 것이냐. 내년 3, 4월이라고 얘기했는데 3, 4월 대 35억 달러의 부채 상환이 예정돼 있답니다. 한 4조 원. 엄청난 큰 금액이죠. 이걸 갚을지 말지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 어제도 사실은 한 2억 달러 정도의 부채가 상환이 된다 소식이 전했음으로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거든요. 지금 그 정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조단이 어떤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갖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헝다에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올 초에 15달러, 16달러 보였던 게 2달러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어쨌거나 지금 S&P의 어떤 얘기를 든다고 그러면 이미 파산한 게 상태가 아닌가. 그런데 아까 보이는 것처럼 끝까지 글을 읽다 보면 얘들이 파산을 바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상당히 이 헝다에서 부정적으로 썼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물론 헝다를 참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거 터지면 조금 미국에 영향이 있겠죠. 미국보다 대한민국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한국 정부는 다리 없나라. 또 중국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바람 빼듯이 슬쩍슬쩍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시장이 한국 시장이 중국을 많이 따라갑니까? 동조화가 됩니까? 요즘에는 동조화가 좀 많이 흐릿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에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중국 시장하고 동일치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우울한 소식이었는데 여러분들 우울한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정리할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 겨울에 트러블이 생기고 있다. 이건데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도 지금 급증하고 있고 독일도 급증하고 있고 EU도 급증하고 있고 코로나죠? 네. 포라. 영국은 좀 나아진 약간의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폭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어려워지고. 이거 바로 오늘 기사입니다.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어웨이 ETF, 여행 관련 ETF가 세상에 7, 영업일 동안에 6일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게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올라와도 시원치 않은데 네.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킹홀딩스에 여행이 꽉 차 있다. 에어비앤비 방을 못 구한다.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 비행값이 폭등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일부는 일부지만 영국도 그렇고 일부 유럽과가 다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약간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폭증을 하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최근에 여행 관련 줄 안 보실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분위기 바꿔서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1997년에 100에서 출발해서 100에서 출발합니다. 100이 기준점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얼마나 올라왔는지 보여주는 표인데요. 주택은 3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는 190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집보다 차에 사는 게 자는 게 낫지 않을까. 왜죠? 차가 싸니까요. 차가 싸다고요? 중고차가 싸니까. 제가 가져왔냐면 젊은 층들의 하나의 트렌드가 내가 집은 없지만 차는 좋은 걸 끌어야겠다. 생각 강하신 것 같아요. 외제차라든지. 그래서 그 차를 사시면 이게 참 생각이 어려울 것 같더니 내가 물어봤더니 그냥 차에서 잡기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셔서 그건 아마 부사장님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차는 무리하면 살 수 있는데 집은 이미 무리해도 못 사거든요. 그러네요. 저거는 어차피 못 사니까 그러네요. 이거라도 이게 올라온 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온 폭이 320이냐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왜 집 안 사? 그러면 가끔 그 생각합니다.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집 문제는 우리 또 이진우 프로가 많이 알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그 차트에서 정확하게 참 마음 아픈 차트입니다. 제가 97학번이거든요. 아, 97학번입니까? 그때 97년도부터 시작했네요. 저 때 샀으면 아닙니다. 그럼 아직 40대 초반이시네요. 네? 아니요. 무슨 말씀. 97년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약간의 의외한 것만 오늘 대개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의외했는데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212평선의 종목이 몇 개의 종목이 포함되어 위치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76% 종목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빨간색이 지수거든요.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 올라오면 더 많은 종목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오타네요. 오타입니다. 오타. 이게 오타고요. 이게 한 50%. 그러니까 76이 아니죠? 네. 76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장이 올라오면 202평선의 많은 종목이 위치해야 되는데 이게 76이고요. 떨어진 거거든요. 점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평선 아래쪽으로 간다는 거죠. 첫 번째 그거였고요. 두 번째 신고가 기록한 종목이 13%입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40%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장이 올라가는데 신고가 종목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가는 놈만 간다는 거잖아요. 정답이에요. 정답.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너무 편식이 심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안 하냐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고맙다. 감사하다. 커피 사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던 반대편의 종목들 스펙이라든지 신고 상대 종목들은 어렵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올해 연중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121% 알파벳이 68% AMD가 65% MS가 52% 테스라 54% 넷플릭스 28% S&P500 이긴 종목 이런 겁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시장이 거의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질려야 빠질 수가 없는 거고 이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많은 정보들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빠져도 시장에 연행이 없는 거죠. 해서 약간의 좀 편식이 심한 시장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시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앞에 있는 엔비디아가 꼭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다시 한 번 공조해서 122%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평장 수요일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아마조만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여기 안 하시겠지 안 하시겠지 어차피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제가 다 고른 게 또 그러네요. 아마존은 오늘 아마도 올해 연중으로 한 8% 올라왔을 겁니다. 10% 미만이죠.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였습니다. 올해 YT 들어오고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 가장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마존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있으면 보통 올라가는 거 팔고 떨어지는 거 장기 보유하거든요. 그건 아니다. 요즘은 반대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강조해서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냈습니다. 저희 보여주셔야죠. 개녔습니까?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기댔다고 한번 제가 켜려고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조금 바쁘시거나 그러면 이제 아니요. 저는 안 바쁩니다. 그리고 핀 비지 사이트가 사실 오기 전까지 1시간 전까지도 먹통이었습니다. 먹통.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좀 대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저희가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로그인 해야지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럴 때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유튜브 다 되셨습니다. 그거 해야죠. 제가 이제 요즘에 약간 미주미 구독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욕심이 생겼어요. 거의 욕심이. 이제 3프로 TV 좋아요 구독이 아니라 미주미 좋아요 구독으로 아시는 겁니까? 3프로 해주고요. 제가 이제 3년 뒤에 180만 유튜버 아닙니까? 아 그렇죠. 3주 뒤 아니시고요? 3개월이나 3년 뒤. 자 여러분들 실시간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가장 파란 녹색을 보여주고 여기저기 그리고 테슬라도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해 강세를 보여줍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옆에 있는 친구 AMG도 같이 올라가면 요즘에 친구야 친구 왜냐면 이제 메타버스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스콘은 빠지고 있는데 전망치를 하향하는 바람에 빠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엔비디아가 장을 이끌을 걸로 보이니까 오늘은 약간 나스닥이 좀 강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 용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은 뭐 중요한 개설 없어서 이 용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테슬라도 뭐 강세를 또 보이고 있네요. 테슬라는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욕할 때는 언제고 다시 그냥 의무수적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 뭐 어떤 분들이 뭐 팔고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데 팔은 분들은 좀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습 보여줘요. 갑자기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얘기합니다. 미국은 좀 장기 투자하시기를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임시다 장우석 부사장님이셨습니다.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1부에서는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에 드디어 반독점 국가국이 생겼다라는 내용과 그 덕분에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올라가려 그러다가 또다시 반독점에 우려가 되면서 좀 빠졌다는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2부에서는 우리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 미국의 소매지표 앞으로 좀 좋을 것 같다. 특히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어떤 아마존이라든지 아니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미국의 소매주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변수라면 물가가 너무 높아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소매 판매 지수는 좋지만 가격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물가를 낮추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도가 조금 먹힌다면 미국 소매주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ETF까지도 소개해 주셨던 시간 어떻게 보면 투자에 아이디어를 주신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 3부에서는 미국 주식임시다 장우석 부사장님이 하필이면 부사장님 카드로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또 많이 먹은 거에 대한 불만을 아주 강하게 어필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고요. 내일은 내일은 금요일이죠. 더 좋은 내용으로 저희 바비정옥 교수님과 여러분들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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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